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게 켰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반가워요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제가 떵을 싸느라 개방장님 이겨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컨어님 이겨울 바텀 밀리는 라인이야 정글 한번 오면 좋을거 같아 미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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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쪽으로 간다 그래 용간다니까 라인 밀어줄게 우리 하나도 라인 밀어줘 우리 용볼거야 스트레쉬 보인다 여차하면 싸우거나 아니면 용 바로 먹을게 있냐 싸우면 우리가 이길거 같아 라인 밀어 잠깐만 배달 이슈 미안해 그것도 이슈로 되는거야? 바텀 바텀 우리 라인 밀 수 있어 바텀 왔어 가자 가자 바텀 가자 궁 있어 궁 없지 이거 스트레쉬 봐 스트레쉬 노플이야 스트레쉬 본다 스트레쉬 본다 스트레쉬 본다 스트레쉬 본다 자 스트레쉬 먹어 좋았다 나 바로 빠질게 바로 용 챙길게 나 대포 먹을게 정글 용 봐 지금 핑크 지우고 좋아 좋아 자 나 모습 안보죠 배달 좀 가지고 올게 오케이 천천히 갔다와 천천히 갔다와 구독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일홀링님 3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러스트 코치님이 또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고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러스트 코치님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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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트 코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께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제 하는거 보셨나요? 아 네 당연히 봤죠 근데 스킬샷을 계속 못 맞췄거든요 좀 많이 이런거는 그냥 반복 숙다를 많이 해야되나요? 어떤 스킬샷을 좀 못 맞추셨죠? 지금 바로 기억나는건 브라움의 궁을 호응한다고 브라움의 궁을 딴 데다 쓰고 큐를 또 딴 데다 쓰고 그 전체적으로 좀 많이 못 맞췄어요 브라움은 좀 네 손을 봐야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손을 보는게 더 나을 것 같구요 네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 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스킬샷에 대해서 스킬샷에 대해서 어 예예 그리고 그 판테온 네 할 때 보니까 그 떠강을 해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네 네 떡왕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며 한쿨 돌리면 또 다시 강화가 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제 떡왕이 평타를 세대를 빠르게 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공을 터뜨리는 건데 이제 떡왕으로 평타 세대를 빠르게 치면서 3스택을 또 쌓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떡왕하고 평타 세대를 치고 그리고 평타 한 대 치면 이제 벌써 4스택 거기서 이제 퀴 한 번 쓰면 또 풀스택 네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떡왕이 최대 효율 아 항상 떡왕으로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어 세트 챔피언 개요 그리고 판테온 간단한 피드백 맞습니까? 네 일단 네 세트 챔피언 개요랑 어제 판테온 하신 거 그래서 간단하게 피드백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대본을 원래 간단하게 적어와서 하는데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본이 맛이 같거든요 지금 디스코드 보시면 네 아 디스코드를 보니까 막 글씨가 막 막 그 골뱅이 막 그리고 막 변했네요 막 깨졌네요 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속상하신 거 같다 속상하지만 네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또 PPT를 만들어 주셨네요 예 아 오늘은 세트 속성 강의 PPT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근데 요번 거는 좀 시간이 촉박해서 예예 별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세트 속성 일단 세트 서포터는 두 번째 슬라이드 가시면 네 룬 세팅은 일단 이거 무조건 나라가 많이도 이 룬 세팅으로 가셔야 돼요 아 예 무조건 이 거예요 네 무조건 이건데 딱 하나 바꾸자면 미니언 해체 분석기 이제 이거는 좀 취향에 따라 바꾸셔도 괜찮아요 네 네 저거는 왜 쓰는 거예요 저거 이제 푸쉬를 빠르게 하거나 집타이밍 잡을 때 아 아 아니면 뭐 2레벨 아니 2레벨이 아니라 3레벨 빨리 찍을 때 뭐 이럴 때 쓰시면 되는데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 우주적 통찰 저거 찍으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쾌속 접근은 안 하나요 네 저거는 서포트 세트한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알겠습니다 장골 세트는 좋은데 아 예 이렇게 해서 하고 네 그리고 저 아이템 빌드는 네 이제 망자의 갑옷 이건 좀 욕심보 빌드예요 잘 풀렸을 때 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망자의 갑옷이 네 근데 저거 나오면 딜로 되고 탱도 돼가지고 네 좀 잘 풀렸다 싶으면 망자의 갑옷 하시고 네 이제 좀 게임이 반반이다 아니면 좀 안 풀렸다 네 이러면서 각오일 가시고 음 그리고 각오일 다음템에 그냥 무조건 기사의 명세 기사의 명세 네 근데 그 저거 그 뭐죠? 초시계는 안 가나요? 초시계를 가면은 저거 아 못가네 정멸기를 못쓰네 네 근데 초시계를 가져가면 그 650원짜리를 안 사는 대신 조합식이 비싸지나요? 어 반값 맞네요 반값 아 300원 정도에 그 같이 가셨어요? 깨진게? 네 아 팔 때는 이제 똥값이고 네 팔 때는 똥값이고 아 알겠습니다 세트 스포터는 세트 스포터는 저거 가장 중요한 룬이 저거 마공점이라서 네 저거는 무조건 드셔야 돼요 저거 안 들면 라인전이 안 돼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네 원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일단 한번 저 3번 슬라이드 가셔가지고 네 저 권한 요청 좀 해주실래요? 권한 요청? 아님 이거 재생이 되나요? 어 이거 가려야겠다 어 액세스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디코로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이거 다 용량 얼마 안 되는 것들이니까 어 액세스를 요청했는데 못 뜨나봐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링크를 주시면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런 디테일 같은 거 좋은데요? 또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그 이 세트가 이렇게 살짝 흐흫 거만한 표정으로 뭐 이쑤시개 물고 있는 거 주언벌처럼 일단 영상이 용량이 작은 순서대로 좀 갈텐데 네 1번 영상을 틀어주시면 될텐데 일단 1번 영상은 지금 아직 전송중이구요 아 저희도 송출컴에다 해가지고 이거를 네 미국인터넷이라 좀 전송해드려요 한번 보.. 아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그럼 봐버렸네 아 괜찮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송출컴에다 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1번 도착했나요? 예 네 그럼 1번 틀어주시고 소리는 안나오네요 네 다 음소거에요 전부 다 아 이거 1번 아닐텐데 오 당황..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아니고 파일명이 아 파일명이 엑셈플 네 C1 아 죄송합니다 파일이 되게 많네요 네 이게 다 용량 순서대로 도착한 거라서 이게 파일들이 다 순서가 쥐죽박죽이에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다 받아놓고 네 이걸 다 지금 맨 아래에 있는 파일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어제 다 찍었어요 직접 하신 거예요? 아 네 당연히 직접 하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세트가 걸어 나가면서 일단 네 세트 서포트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중원 중원 부시를 녹아주시고 네 그다음에 상대가 선을 좀 넘었을 때 지체 없이 바로 앞전멸에서 플라시로 펀치 네 펀치 한 4대 정도 보게 해주시고 아 아 제가 지금 저 영상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좀 오래 있다가 많이 후두려 맞았는데 네 저 정도로 체력 깎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중원을 장악하고 중원에서 선 넘으면 이제 앞전멸 저거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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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네 이렇게 합장을 해서 펀치도 알려주고 아 이렇게 아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흐뭇하게 웃는 얼굴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장을 해주면 됩니다 중원을 먹고 판타운하고 똑같네요 중원을 먹고 어 이랩빛이나 그럴 때 그 전멸로 과감하게 들어가서 해준다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멸을 아끼지 말라는 거랑 네 그리고 이를 합장을 넣으실 때 합장을 넣을 때 네 앞전멸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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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랭 세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앞전멸을 쓴 다음에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합장을 막 대충 쓰다가 빗나가고 그러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저기 합장이 되게 피하기 힘든 스킬이라서 네 네 저거 만약에 합장 상대원들이 탈출을 쓰거나 플래시를 써서 도망가면은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아 네 그럼 이제 다음 다음 전멸 쿨타임 이제 세트는 지금 마흡고왕 전멸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전멸 쿨타임에 노리는 식으로 음 다음 합장을 네 괜히 마음이 급해서 빗나가는 것보다는 애초에 쓰지 말고 천천히 쓸고 네 다음 합장을 노리는 식으로 아 알겠습니다 합장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볼게요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자 어 여기 있네요 어 아니 제가 이거 이름 설정을 다 예 못해가지고 예 이거 아닌가요? 네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영상은 5번입니다 아 두 번째 영상은 5번 네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자 이렇게 어 들어와서 어 합장 전멸로 합장 네 때리고 어 좋아 세트는 이제 패시브 때문에 네 한 대 한 대 때리고 가고 한 대 때리고 가고 아니고 한 대 두 대 가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무조건 두 대 때리셔야 돼요 아 두 번째가 세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평타가 공속이 더 빨라요 아 한 500% 정도 보너스 공속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평타를 좀 욕심내셔도 괜찮고요 예 예 이제 저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렇게 부시장악 예 부시장악 저 빨간색 장신구 무조건 가신 다음에 부시장악을 하시고 예 상대가 선 조금만 나오면 바로 전멸서성 어 합장 합장 근데 여기서는 빨간 장신구는 아닌데요? 아 네 이거는 아 알겠습니다 예 영상 끝나고 자꾸 제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부시에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합장을 해라 네 이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세트 한 1레벨 2레벨 초반 운영이고요 네 이제 3레벨부터는 이제 5번 슬라이드로 가시면 네 5번 슬라이드로 네 5번 슬라이드로 이제 더 강력한 콤보를 쓸 수가 있어요 오 이게 세트 Q 능력이거든요 네 세트가 1레벨은 2를 찍고 합장 찍고 2레벨은 이제 정권 W를 찍거든요 네 3레벨은 Q Q 효과가 세트가 상대방한테 달려갈 때 추가 이동 속도 네 이 이동 속도를 이용해서 붙어요 콤보를 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영상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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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마공 좀 하겠죠 네 하고 달려가서 아 Q를 쓰니까 미친듯이 달려가서 원투 네 원투 원투 아 마지막에 아래 흰색이 찼을 때 그죠 네 차이점은 이렇게 3레벨 부터 Q가 있으시면 네 마공점을 좀 멀리서부터 쓸 수가 있어요 아 Q를 좁힐 수가 네 그 갭을 좁힐 수가 있으니까 Q 농속도를 이용해서 네 상대가 멀리서부터 오더라도 일단 마공점을 일단 충전해 놓고 상대가 어 그 영상 한번 틀어 보실래요 예예 몇 번 영상을 틀을까요 그 아까 본 영상이요 6번 네 조금 멀었는데 직사한테 갈 수 있었어요 그죠 네 여기서 잠깐 정지하시고 저 충전할 때 정지? 정지가 안돼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정.. 정지 또 보기 아 네 또 보세요 그러면 매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충전하고 있다가 만약에 직사가 오면 이렇게 가는 거고 시 쓰면서 네 직사가 안 왔다 싶으면 그냥 마공점을 부시 안에다가 다시 쓰시면 돼요 아 마공점을 마공점을 취소하세요 아 네 취소하세요 그냥 아 그냥 부시에다가 그냥 뿅 다시 제자리로 네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혹시 만약에 상대방의 그 그 바텀 부시가 세 개가 있잖아요 덩어리가 네네 두 개까진 먹었어요 거기서 마공점을 한번 건너뛴 다음에 네 부시 그게 없다고 가정하에 그 와드가 없다고 가정하에 한번 마공점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20초 기다렸다가 마공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 수가 있나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이펙트가 보이나요? 어 거리가 엄청 짧 짧게 안될 거예요 아 거리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이 거리가 멀다는 거죠? 네네 그 부시랑 부시 사이가 네 저 중원이랑 다른 부시 사이 거리가 좀 넓어가지고 아 저 선밀로 못 넘어가요 아 이게 좌우곡으로 못 가는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6번 영상은 계속 보니까 정드네요 그리고 저 마지막 잭스킬도 저 큐 이동 속도를 이용해서 네 큐 이속 없으면 못 주겠죠? 완벽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아 저 알았어요 멈출 수 있어요 뭐죠? 멈출 수 있어요 알아냈어요 여기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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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서 멈추면 되나요? 아 이제 다 봤습니다 아 다 봤어요? 필요없어요? 네 아 이렇게 네 큐가 있으면 더 멀리서 마공점으로 해도 성공하기가 좋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큐는 이동속도 스킬이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7번 영상은 이런거 7번은 7번 7번 네 맨 처음에 보낸거 보겠습니다 궁극기를 활용해서 궁극기를 활용해서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이게 세트 궁극기 활용하는 예시인데 네 혹시 좀 세트 해보셨다고 하셨죠? 몇 번 해봤어요? 어 어 그러면 세트가 가장 이상적인 궁극기 각 가장 이상적인 궁극기 각 가장 이상적인 궁극기 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두가지인데 네 한타고도에서 이제 까다로운 진입하는 애들을 원딜 옆에서 있다가 띄워주기 네 두 번째는 어 데리고 오기 데리고 오기 네 데리고 오기 네 가장 이상적인 궁극기 뭐 납치 궁극기 아니면 뭐 탱커를 들첨해가지고 뭐 광역 데미지를 넣거나 이런 각을 보는 것보다는 네 좀 대쉬기 네 아니면 광역 슬로우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수동적으로 네 웬만하면 우리 원딜 근처에 있다가 어 뭐 상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침창미님 앞에 철수님이 볼리벼어로 알쩡거리고 있어요 네 근데 뒤에 따위리님도 얼쩡거리는게 보여요 네 그럼 이제 얼쩡거리는거 보자마자 바로 볼리벼어를 들첨해가지고 따위리님한테 대쉬를 하는거죠 궁으로 아 이동기같이 는 느낌으로 네 이동기 광역 슬로우 어 당구를 잘 쳐야겠네요 각 계산이 아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아 그래서 이게 세트가 궁 슬로우 거리 범위가 되게 넓어가지고 네 강 시야에 보이는거는 그 각도만 맞추시면 다 맞아요 아 네 그러면은 네 대충 앞에 있는 애 잡고 들어가시면 뒤에 있는 애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닛이 이닛이 된다는거네요 조건부 이닛이죠 그 조건이 맞는다면 네 각만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면 대충 네 만약에 상대가 상대 근접 캐릭 근접 챔피언들이 나한테 각을 준다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대쉬기로 이닛을 열 수가 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무조건 대쉬기 아니면 광역 슬로우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뒤에 따윤희님이 있고 철수님이 볼리베어가 있어서 그 따윤희님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암살자 캐릭터가 있어서 뒤를 원딜을 노리고 있으면은 제가 간던 원딜러가 좀 고립되잖아요 네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게 좋나요? 지켜 좀 봐주면서 하는게 좋나요? 그거는 상황보면서 해야죠 음 네 상황보면 싸놓은건데 일단은 침착맨님이 이제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시고 네 원대타당 거기서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음 방금 물어보시는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서 네 직접 해보시고 음 왜냐하면은 W를 아 E를 네 접근하는 그 볼리베어랑 뒤에 암살자한테 궁이랑 W같은걸 E를 같이 써주면은 좀 더 지키기가 수월하잖아요 그쵸? 음 네 그렇긴 한데 그건 상황마다 네 상황마다 달라요 보통 암살자가 뒤로 오기 때문에 네 근데 나머지 본대는 다 앞쪽에 있잖아요 암살자는 뒤에 있는데 네 그래서 걔네들 실전에서는 다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마 암살자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상황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세트 기본적인 기회는 이 정도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어 질문은 그 보통 아까 방금 영상에서 네 그 다시 보면은 이게 들어가잖아요 아 이게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서 합장을 해요 먼저 잭스한테 네 그럼 펑 튀어지면서 좀 느려지잖아요 네 그때 뒤로 와가지고 잭스만 데리고 오는 것도 방법인가요? 궁극기로? 잭스만 데리고 와서 원딜 앞으로 그럼 원딜이 물리나? 어 납치 궁극기는 그냥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이거 완전 매드무비 찍는 세트들이 하는 거라서 예 아 알겠습니다 이거 놀이다가 안 좋은 각 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어문대로 달라고 하죠? 네 이상한 대로 아 알겠습니다 납치 궁극기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상대방 있는 쪽으로 항상 이거네요 그 알리스타 W로 밀면서 전멸로 해가지고 같이 궁해서 다 띄우기 느낌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하기 네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한번 한번 이거 시간 남으면 이따가 컴퓨터들 상대로 한번 궁을 써보세요 퍼스왑이들 상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시면 아 이거 대충 써도 되겠네 하고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상대방 있는 대로 일직선 일직선을 맞춰서 같이 뭉치게 한 다음에 합장을 해서 기절 그리고 폭폭폭 네 근데 그 일직선은 이제 대충 바라보는 방향 비슷하면 돼요 얼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얼추 대충 얼추 대충 알겠습니다 얼추 대충으로 네 세트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트는 끝났나요? 네 일단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고 어차피 네 뭐 심화 과정은 하시는 거 보고 거기서 더 조율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판테온의 뭐 어떤 규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예 빵테온을 좀 볼게요 예 빵테온 어제 한 게 되게 중요한데 예 일단 어제 빵테온 하신 거 예 초반 라인전 같은 거는 되게 잘하셨어요 예 라인전 같은 거는 이제 들어간다 콜 노력하는 것도 보였고 예 알려준 대로 거의 다 하신 거 같고 예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부시 안에서 초벌 작업 안 하신 거 예 벌초 안 하셔가지고 좀 패시브가 남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거 말고는 초반은 되게 잘 하셨고 떡왕을 안 하고 간 건가요? 어 미니언을 자주 치셔가지고 떡왕은 결국에 하기는 했는데 예 이제 원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제 부시에서 벌초하면서 패시브를 쌌고 예 거의 이제 부시에서 떡왕을 날려는 건데 미니언을 치시면서 강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결과와는 똑같았어요 결국에 아 알겠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봐야겠네요 이제 원래 그 미니언을 치면서 강화를 하면 안 되는 게 네 보통 미니언 치다가 상대팀 원대한테 맞아가지고 예 7억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판테온이 예 근데 판테온에 이제 강화 W가 없으면 예 들어가게 되게 애매하니까 예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예 그것 때문에 부시 안에서 벌초하는 건데 예 이제 심장님이 이제 이제 미니언 치면서 패시브를 쌓아도 상대팀 원딜 들이 쫄아가지고 네 판테온을 안 치고 있어 가서 음 네 별다른 참사가 없었는데 네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아 제가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뭘 한지 한번 제가 어저께 방송을 한번 볼게요 아 네 그러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네 이거 언제든지 복습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고 네 사실은 다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게 이상한 거죠? 네 비정상이죠 그게 네 기대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항상 코치는 한다는 게 네 예 그래 그게 비정상이에요 사실 하나라도 하나라도 얻어 가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음 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이제 이제 잠시만요 제가 대본이 없어가지고 저로 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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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아 네 뭐라고 막 중얼중얼거리네요 제가 이거 뭐 이건 아니고 여기서 아 근데 여기서 강화를 못 하잖아요 큐가 없기 때문에 네? 벌초를 못 하잖아요 아 이거는 상관없죠 이건 상관없고 이럴 때는 좀 미니언 치셔도 돼요 아 미니언을 쳐서 강화를 시켜라 네 좀 체력 많은 미니언을 쳐서 어 그리고 E 왜 찍으셨어요? E요? 네 W 다음에 Q인가요? 네 당연히 Q죠 벌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어 벌초를 3렙 때부터 하는 건가 어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 E가 너무 사기 스킬이라 W 들어가서 하다가 세트 그 W 느낌으로 질 교환을 굉장히 이득 보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E가 사기긴 한데 그래도 Q는 찍으셔야 됩니다 아 이거 되게 좋았어요 이거요? 네 저 캣트를 풀 쓸 필요도 없었죠 왜 좋았어요? 그냥 아 점화 걸려있는데 그죠 쫀득력 그거다 네 체딸충이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빵테온 하면서 알려드려야 될 게 빵테온의 전멸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것이다 네 무조건 헌신해서 자신의 전멸을 받쳐서 상대팀 원딜 키를 따던지 아니면 전멸을 교환하던지 네 이거는 빵테온은 빵테온 전멸은 자신이 생존하려고 드는 전멸이 아니에요 음 무조건 키를 따던지 아니면 교환을 하던지 이런 느낌으로 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방금 전멸로 이제 초반에 세나풀이 빠졌으니까 네 그걸 계산해서 전멸로 과감하게 들어가서 키를 딴 거 되게 좋은 플레이어죠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네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음 나의 목숨은 필요가 없다 음 네 뭐 내가 죽더라도 다른 애가 죽으면 네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네 데이를 위해 사용되었다 아 오 좋습니다 그런 자세로 네 근데 이거 뭐 떡왕 하는게 없네요 벌초 근데 이게 항상 꽉 차있어요 뭐라고? 이게 항상 미니언을 치고 계셔서 아 이걸 먹다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게 2를 쓰면 그 방향으로 무조건 무적이에요? 네 그 시간 동안에는 무조건? 네 네 맞아요 파워도 막아져요 아 점화는 안 막아져요 그 투사체만요? 네네 근접도 막아지는거죠? 근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접은 막 붙으면 좀 애매하죠? 근접은 저로 테스트 안해봐서 어 점화 막 막는대요 점화도 아 점화로 막아요? 네 없어 카우스 궁도 막긴 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위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막아요? 카우스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시면 돼요 하하 그래요? 네 미쳤네 포탑도 막든데 그냥 네 포탑도 막아지고 2강 해가지고 하면 2개까지 막든데 2강 안하셔도 2대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고급 테크라서 알아두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알아두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 이것도 되게 좋았고요 자르만 되게 음흉하다 그죠? 네 아 나 왜 죽었지? 베이가 풀 써가지고 아 풀도 뽑았어요 그죠? 네네 국가적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좋은 현상이죠 잘한 걸 보기 싫은데 뭐가 없네 라인전이 끝나고 그랬네 네 근데 초반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하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아 한타 중에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거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어 잠시만요 제가 좀 볼게요 빨공 쓴 게 있었는데 한타 대치할 때 빨공 쓴 건 좀 많아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간다 한타 중에는 궁 안 써도 되죠? 한타 중에도 쓰시더라도 돼요 한타 중에는 일단 일단 이거 2번 영상 좀 볼게요 네 이건 되게 잘 쓴 궁극기 예시인데 아 세트? 세트에요? 아 아니네 판테온이네 네 판테온 테러를 차단 네 이거는 이제 판테온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 중 하나 네 상대방의 포지션이 지금 용 타이밍이라서 용 쪽으로 강제되어 있죠 아 근데 우리 팀이 이제 판테온이 궁을 쓰면 호응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 팀이 강제되어 있으니까 상대 좀 뒤쪽에 서서 이렇게 베이가 쪽에 아 보급로를 차단해라 아 이거 나네? 네 아 지금 빵테가 이렇게 있으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다시 여기 여기요? 이거요? 있으신거? 네 이렇게 보급로를 차단했으니까 저 아칼리가 고립되어가지고 말라 죽었어요 아 기다리는 저한테 쏠리는 동안 네 길목을 거의 장비네요? 네 장판파가 나왔네 알겠습니다 난지도 몰랐어 네 여기서 이제 도주 경로만 잘 설정하셨으면 살아 나가셨을텐데 도주를 뒤로 가야되는데 앞으로 갔죠? 네 앞으로 가셔가지고 등짝의 상처는 판테온의 상처이다 잘못 이해했어요 탈익인데 네 탈익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나고 아니 여기서 끝나고 아군이 바로 호응해가지고 더 되는건 줄 알았어요 음 시야가 좁아요 판타하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되게 완벽했어요 아 이렇게 상대가 용에 강제되어 있을 때 네 딱 궁을 써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우리팀이 호응하고 좀 이런 각을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파이크한테 땡겨지면서 네 저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보시면 네 저 궁을 궁을 넣으실 때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이 네 지금 이렇게 상대팀이 밑에 2명 있고 위에 3명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걸 보자마자 바로 쓰시면 돼요 아 근데 이제 한타를 지금 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할 때 궁극기를 언제 쓰는거에요? 아 그럴 때 안 쓰는거에요? 어 근처에 쓸 때요 추격할 때? 그러니까 한타 끝나고 이제 뭐 우리가 이겼어요 한타를 그러면 추격하는 용으로 이제 좀 쓰는 식인가요? 어 추격할 때 쓰셔도 돼요 이게 빵타에 궁이 데미지가 되게 쓴 편이라서 추격할 때 맞출 수 있으면 쓰시고 맞출 자신 없으면 그냥 아꼈다가 나중에 쓰시면 돼요 잔당소탕 느낌으로 어 저기 끝났나봐요 트알림이 아 영상 두개만 남았으니까 두개만 빠르게 보십시오 그럼 양해를 구해야될거 같은데 잠시만요 아 네 선생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어 미드를 내가 항상 말하지 미드를 먼저 밀고 움직이려고 미드 안 미니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못 움직이지 응 그래서 미드를 깔짝밀는게 아니라 쭉 밀어놔야되고 쭉 밀고 이제 뭐를 오버체트를 가든지 아니면 라인에 밀러 가든지 그걸 정할 수가 있는데 미드를 안 밀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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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한번 쭉 밀게 이제부터 응 그리고 나가버렸네 네 여보세요 안 되네 아 여보세요 네 네 분위기가 되게 험악한데요 혼나고 있는데요 안타깝네요 빨리 보고 가죠 네 4번 영상만 간단히 보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아칼리랑 아니 차르반이랑 베이가 하는 것 좀 보세요 네 저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차르반이 막 E큐쓰고 베이가 E쓰고 난리나죠 네 저거 삼으시면 안 돼요 참으시면 안 된다고요? 저거 참으면 안 돼요 아 참으면 안 된다고요? 네 네 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용쪽에 강제를 했고 지금 상대의 포지션 관리했고 우리 팀은 다 홍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럼 그냥 궁을 가르치는 건가요? 네 근데 상대가 지금 막 차르반 E큐 쓰고 베이가 E 쓰고 중요한 스킬 다 쓰면서 지금 난리났죠? 이거 참으시면 안 되고 바로 들어가세요 궁을 써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저 지평선 옆으로 살살살 드리프트 해가지고 가나요? 어 궁 쓰는 게 더 좋은데 좀 늦었다 싶으면은 걸어가셔야죠 아 뚜벅뚜벅 궁 쓰는 게 가장 좋아요 항상 삥 돌아갔어요 제가 그럼 삥 돌아갔는데 가버렸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항상 궁으로 보급료를 끊고 이제 E로 장판파 장판파 아 그리고 이제 장판파가 끝나면 이제 바로 전략적인 구퇴 아 전략적인 구퇴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나중에 또 시간 남으면 하는 식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파이팅 넵 데리고 가요 와서 개 좀 데리고 가요 어 시끄러워 계속 치죠 안녕하세요 끝날까봐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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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금 개가 짖는다 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좀 개가 짖어 쟤 좀 빨리 데리고 나가 개가 짖어 아니 개가 짖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그 아까 분위기가 좀 험악하더라고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안 험악하지 않아요 험악하지 않았어요 아 아 근데 이거 요망 들어왔을 때 원래 전략 안 하는 거 아닌가? 어 알았어 어 그 그 아 그리고 그 호칭 정리 좀 먼저 할까 그러면? 어떻게 호칭 정리? 어 호칭 정리 호칭을 야야 보다는 그치 그치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병건아 어 그 현우야 현우야 이렇게 말하면 되나? 함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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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야로 하자 함수야로 함수야 함수야 한양아 헤드야 쫀드가 침차가 침차가 병건아 침차가 하면 침차가 아니고 별로야? 침차가 이게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어려워 아 그럼 병건아 침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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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발음하기 힘들면 머리나 대도도 괜찮습니다 메두야 머두야 메두야 머리야 좋아 머두야 팀 이름 일단 정하고 가자 우리 다들 뭐 생각해온 거 있어? 팀 이름 어기기 너무 어려워 맞아 우리 특징이 딱히 없어 우리가 그래도 최고령 아닌가? 아 최고령이니까 나이로 하자 나이에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으흠 그러면 아 아니다 뭔데? 우린 들어줘 얘들아 스알이 할말있데 일단 다 장난인거 알지 말할게 추천중에 2차 한숨이라고 2차 한숨? 2차 한숨? 아니 나쁘지 않은데? 세컨드 어떤 두 번째 안토의 한숨일수도 있잖아 그치 그치 이겨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2차 한숨 느낌 있는데? 아니면 뭐 지금 뭐 틀 e스포츠도 나쁘지 않은 틀 e스포츠? 어 틀 e스포츠 괜찮은데? 틀 e스포츠 틀 e스포츠 틀 e스포츠 틀 e스포츠? 틀 e스포츠 틀 e스포츠 틀 e스포츠 저는 TNS로 하자 TNS 틀 e스포츠 틀 e스포츠 뭐 닉변을 바로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다고 일단 전달을 할까? 마음을 맞추는 느낌으로 딱 하고 가자 하고 옵시다 하고 옵시다 합시다 합시다 내가 좀 챔피언 좀 갈아야겠다 테.. 테스로 해? TNS TNS T만 대분자 T.N.S. 맞제? T.N.S. 이거 닉변 얼마들지? 파랑 정수? 파랑 정수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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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탈리아가 비싸네 개꿀이네 사야되겠다 상점 상점에서 함수.. 함수가 있나? 함수? 어 여기 지금 함수가 있어? 나 있는데 왜 있어? 여기 그.. 파트엔 없는데? 나 지금 감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 대신 할 거라서 아아 이거 맞지? 이거 맞지? 그 TNS가 대문자가 T만 대문자인가? T만 T만 어 그 뒤에는 그 닉네임으로 하면 되지? 원하면 닉네임으로 하면 되지 T만 대문자야 아님 전부 대문자야? T만 대문자야 T만 T만 나 다른 사람 바꾼 거 보고 해야지 나 틀릴 거 같아 ㅋㅋㅋㅋ 아 먼저 바꿨어 이번에 들어왔어 T코에 씁시다 T코에 씁시다 나도 눈치 보고 있었는데 잠깐만 이거 맞음? 저렇게 모두 간 걸로 해 맞지? 맞지? 잘못 잡았다 돈 두 배로 써야돼 빨리 해야되고 뺏긴다 이거 맞아 맞아 뺏긴다 뺏긴다 나 그냥 쫀득이라 말하기 힘들잖아 나도 본명으로 할까? 준석이? 박준석 준석이 낫지 않아? 쫀득이 좀 발음이 어렵긴 해 그치 나는 영어 이름으로 할게 이거 뭘로 바꿔? 어디서 바꿔? 기타? 이거 계정 들어가서 계정 계정 IP 충전 옆에 계정 혼자 영어 이름 맞아? 어 어 어 여기있다 이름 변경 나 영어 이름 있네 나는 와 다들 영어 이름 하네 혼자 아 영어 이름이야? 그러면 쟤 나 좀 지성팍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일단 초대 좀 해줄래 나 오케이 이거 왜 맨날 일단 자랭 아 북영어로 하기 싫습니다 아 나 바꿨어 TNS 큰 머리 뭐야 JSP가 누구지? 준석팍 아 준석팍이야? 아 닉병가 고맙습니다 준석팍? 준석팍? 오케이 준석팍 응 병가 누가 먹었대? 난 입양건을 했는데 야 이걸 먹는 사람들도 있어 벌써 먹었어 누가? 근데 원래 거의 대부분의 프로팀이 두 글자만 대문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음 아 이거 다 대문사로 하지 와 이게 스킨을 보냈네 그니까 누가 누가 보냈어 저는 소연님이요 아 또 보냈어? 아 야 김고님한테도 간건가? 뭐지 빵차 뭐 보내줬는데? 난 어제 맞았어 어제 네 네 한나씨 초대받으세요 어 총대만 하지마 응 초대받아 새끼야 아 오케이 오케이 시원했어 그 감독이 감독이 하니까 좀 그 팀이 좋나? 좋아졌나? 아 이게 변건아 사실 메인허너에서 했으니까 좋긴 해 메인허너가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줄건데 어 이게 영어를 배울 때도 이게 외국인 회화를 같이 살면서 배우는게 좋잖아 어 그러면 빨리 늘어나고 어 그거에 비유해서 난 이제 롤을 같이 해줄거야 내가 세부 오더를 같이 해주면서 그거를 머리에 때려박을거고 어 지금 남은 시간이 5일 남았는데 내가 챔피언을 하나씩 그 5개를 다 해줬단 말이야 챔피언마다 라인별로 그 챔피언을 한판씩 보여줄거야 5일동안 어 총 이 25판을 하면서 알겠지 어 그래서 내가 오더하는 것도 듣고 이제 그 관전하는 사람은 그 챔피언에 대해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그거를 이제 따라서 하면 돼 따라서 하거나 시청자들이랑 피드백해서 메모장에 적어놓으면 돼 알겠지 오케이 꼭 적어놓을게 이렇게 해야 실력이 단기간에 급상승할 것 같아 원래 잘하는 사람하고 해야 알지 이게 못하는 사람이라 하면 거기서 머물러있어 그러니까 시티어가 안 올라오는 거야 맞아 맞아 머리야 이거 시작 좀 해주라 오케이 그리고 그 감독아 어 쌀투브 구독했어 너무 고맙고 어 너무 고맙고 어 마음만 알아줘 어 처신 잘하네 감독아 나는 맨날 했어 맨날 하면 구독 취소도 한단 소리네 쌀투브가 그 설명하기 아니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어허 해야겠다 조합은 일단 뱀피할때 짜줄거야 내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쌀 탑이니깐 이거 무조건 이기겠지 쌀 참수입니다 쌀 참수 텔 필요하면 말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텔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타줘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지 늘겠다 우리가 응응 오케이 자 일단 첫 팀 그 상대가 소울호 팀이잖아 응 일단 킨드레드 모르가나 레넥톤 모데카이저 그 다음에 하나 그 유동변 해줘 이렇게 오케이 킨드레드 모데카이저 일단 또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중에서 밴 해줘 그레이브즈 좋고 그분 그분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응 첫 팀이 약간 말자 갈리오 이런거 생각하던데 음 든든한거 어 사실 근데 말자 뺏어오면 되긴 하는데 아 마오카이스 뭐 또 잡을까 자 질리언 나왔지 응 일단 캣을 많이 봤으니까 원딜 다른거 뭐한다 했지 해 이즈 징크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즈리언 한번 보자 이즈리언 이즈리언의 미드는 질리언 상태로 뭐하고싶어 미드 질리언임 저거 미드 질리언이겠죠 웬만하면 아니 갈리오도 있는데 갈리오 갈리오 한번 해보자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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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거 서포미드 그러니까 혼동 줄 수 있긴 해 갈리오로 오케이 근데 나 갈리오 안하는데 혼동 줄 수 있을까 아 그냥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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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미드가 쓸거야 이거 질리온 라인전 좀 사기 뭘로 누르지 저 폭탄 저거 나클도 빠르고 뒤지지도 않음 자 일단 내가 쌀참수니까 고맙습니다 가렌 내가 여기서 오른을 할게 응 자 내가 세트를 할게 세트 정글이 정글을 뽑는데 여기서 아 아 없을 수도 있어 자르반 자르반 해줘 자르반 자르반 자 자르반 갈리오 조합의 컨셉이 뭐야 자르반이 들어가고 갈리오가 자르반이 들어가고 갈리오가 갈리오가 덮는거 그치 쉽지 R만 누르면 돼 뚜껑 조합 뚜껑 조합 오케이 여기 픽 빨리하고 저 토일렛 토일렛 이슈 다녀와도 돼 진짜 화장실 진짜 많이 간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 에너지 진짜 많이 간다 담배 때문에 주식이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너무 많이 마시고 아 우정심치 여기서 침태운 침태운 아 벤이네 잠깐만 이즈리얼 치미크 여기다 브라움 하자 이즈브라움 하자 이즈브라움 좋아 이런 조합에는 브라움 해도 아주 좋아 그럼 초반에 엄청 사린다 그냥 성장만 할게 킬광 나오면 킬광 해야지 상대 싸일 싸일 아니야? 미드? 어 상대 싸일인거 같애 지금 정글 리시네 나 토일렛 이슈 30초 컷 오케이 30초면은 물을 좀 많이 먹나보네 공속 10퍼 들어야 돼요 개우바 개우바 개우바네 가보자 갱 갱 갱 가 보자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미드가렌이네? 어 그러네? 미드가렌 탑사일러스 자 한냥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게임 지금 아 이번판? 그 정글 캠프 다 돌고 그 다음에 개딱지 챙기고 그 다음에 궁극기까지 있다가 궁극기 생기면 궁으로 하면은 갈리오가 궁극기를 써주는 그림 그치 풀 빼는 거 체크 잘해야 돼 상대 뚜박이 3명이나 있다 지금 스플리티크다 와버림 나 근데 왜 이상한 소리나냐 클라이언트 버그 걸렸네 미드가렌인가 봐 이렇게 하는 동안 현우는 뭐해? 현우는 이제 내 개인 방송 화면을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탑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그거를 이제 받아 적을 거야 와 명강이 명강이네 명강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될 거야 오카이 오카이 세트랑 사일러스 상성은 원래 어떻게 되는 건데? 아 세트랑 사일러스 상성 내가 유리해 아 오케이 밖에도 너가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쌀 참수니까 내가 유리해 오케이 미드가렌이야? 이거 2랩 미드갱 한번 봐도 좋을 거 같은데 미드? 미드 미드게? 미드 미드게? 네 그래 가자 레드 착 해가지고 오케이 자 초반에 라인 서는 번만 알려줄게 자 탑이 여기 상거리 그 다음에 정글이 여기 봐 정글이 여기 미드 미드 서있고 자 여기 원딜 서포트 이렇게 알겠지? 아 자꾸 튕겨 개빡치네 정글이 여기 와드 하나만 봐주겠어? 여기? 어디 어디? 다시 여기 여기 이쪽에 여기다? 자 초반에 와드 피로엠이 필요 없어 초반에 시작하자마자는 필요 없지 않나? 네 정글이 필요.. 뭐야? 어비야? 아니 나 클라 튕겼는데 갈리오가 달린다 뭐야 이거? 와 갈리오 달리네 아니 이거 클라 튕겼는데 얘가 미드 달려 오케이 이거 밸런스 조절한 거다 이거 밸런스 조절한 거다 진리언이 받아먹었나? 진리언이 받아먹었네 진리언이 받아먹었어 차 때문에 일부러 아 님들 실수로 클라로 튕긴건데 님들도 한 번만 죽어주면 됨? 공평하게 추천하다 정글 튕기면 들어갈지 않나? 응 정글 불러 갈거야? 응? 이 이름갱이라길래 레드 진리언으로 리신 선 불러 리신 선 불 리신 선 불 리신 선 불 위치 보인다 이러면 정글 돌고 아래 포지 아니 정글로 갈거야 바텀 조심해야돼 미드랑 응 우리 살에서 먹을게 자 탑은 주도권 있어 아니 나 이렇게 그냥 안갈게 애매해 오케이 이렇게 안갔네 레드 먹었어야 했어 응 맞아 맞아 1개는 하나 레드 먹었어야겠어 저쪽 되게 일찍 도착했어 그치? 응 아싸 안탔다 자 탑은 주도권 있어 리신 안 보이는 중 미드도 주도권 있음 탑은 주도권 없어 진리언 풀템이야 진리언 풀템 오케이 오케이 뭐지? 버그 썼나? 이상하다 자 탑 피없다 탑 주도권 있어 지금 음 레드 놓고 탑 쪽 갈게 이렇게 패드가 아니야 내가 탑 안와도 돼 그냥 너 할거해 지금 성장해 성장해 어 자 리신 아래쪽이야 아래쪽 정글에 웬만하면 지금 다들 인지하고 우리 바돔 사리엔 중 응 전 싸운거 날랑하게 보이고 만약에 어떻게든 뚫고 들어올거 같으면 깊은 와드 하나 박아나 급하게 타줄게 오케이 자 내가 상대 블루쪽 시야 체크해줄게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자 윗발개는 공짜로 먹을 수 있을거 같애 정글아 아 이거 터뜨린다 미드 아래쪽 조심하고 자 리신 이거 풀킹포이스 아래야 무조건 조심해 오케이 원래 원딜과 서포스 한몸이야 미드 경고만 키강 나와 아 그 위쪽 무비하는게 낫다 아래 위험하다 지금 갈리오야 오케이 오케이 나 겟닭지 먹고 미드 덕질로 칠러볼게 안정적인데? 좋은데? 좋아 좋아 우리 나가지 말자 우리 한몸이잖아 우리 한몸이잖아 좋아 나 이런거 좋아 원딜과 서포스 한몸이야 원래 아 이거 잡아줘 자 미드 개피 스펠 체크하고 좋아 좋아 노스텔 노스텔 8분 40초 미드 스펠 체크 좋아 시간 남는 사람이 해줘 이런거 오케이 오케이 자 리신 아까 위로 오는 무빙 했었어 바텀에 리신 없다 그쪽에 오케이 오케이 자 자르반 직가하면 직간다고 말해주고 직가할게 직갈게 자 리신 보인다 지금 위쪽에 위쪽 리신 바텀 2대2 가 바텀 2대2 바텀 2대2고 나체 타면 3대2 가능 질리언 빠졌다 바텀쪽 가볼게 바텀쪽 가볼게 근데 바텀쪽 초원 가능? 가능 가능 오케이 일단 가볼게 자 리신 두꺼위 없고 타올라우는 무빙 했거든 그 바텀쪽에 사람 없어 지금 아직까지는 일단 이즈리얼이 마납 없어 이즈리얼이 마납 없어 이즈리얼이 마납하고 천천히 하고 있어볼래? 가렴 미드 지금 자 리신 안보인다 바텀쪽 인원 똑같을거야 리신도 있을거야 생각해 이즈브라함이라 초반에 너무 약해 아 오케이 초반에 미드 위주로 갱 다니면 좋을거 같아 우리 사리기만 할거야 그럼 미드 좀 생겨볼게 라인 안밀고 자 사일러스 짓겄어 이번에 사일러스 텔있다 자 뭐할거야 지금 우리 텔 두개 다 살아있고 나 바텀 갈게 바텀 바텀 온대 바텀 온대 배꼈다 바텀 여기 와드 와 저거 처음에 포불 포불 스노우볼 쉽게 굴러갔네 핑왕 한 번 더 갈게 리신 바텀 리신도 바텀 리신도 바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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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도 텔있어 타일도 텔있어 타일도 텔있어 어라? 지금 나 텔 못타준다 얘들아 싸우면 안돼 자 사일러스 탑이고 이번에 음 어 리신 용쳤다 자 리신 용쳤다 나 그거 텔 맞출 수 있어 텔있어 텔있어 이거 바텀 이어가 리신 용한테 많이 맞았어 아 기창 꼽으면 텔 탈게 오케이 아니면 빼도 돼 용 이어도 돼 우리가 이어도 돼 응 탑은 일단 서로 안가 용 이어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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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래 빼자 어떻게 할까 타겟팅 말해 타겟팅 설정해 자 일단 텔 봐줄게 어 뭐야 탈이 끊긴다 이번에 오케이 쟤 가리니까 조심해 자 4대4 4대4 오마이갓 요 너무 발전이 느렸어 어 그 싸우려고 할 때 누굴 노릴 건지 다 말해줘 음 너무 걸렸다 너무 걸렸다 자 이번에 나 탈 빠졌고 상대만 태리는 턴이야 주도권은 항상 나한테 있어 응 이거 저거 뭐야 정글아 자갈이니까 무서워하지마 맞아 맞아 아니 들어갈 걸 그랬다 아니 와드 하고 들어갈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자르반이 돌진기 있으니까 갈리오 궁같은 것도 콜 잘 맞춰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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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드 주도권 없음 자 탑 오면 이거 잡을 수 있어 탑 지금 플래시 없어 오케이 근데 궁 찍고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그냥 와 그냥 와 플래시 없어 오케이 갈게 오케이 올 때쯤에 흥흥할게 오케이 오케이 본다 이거 미드 위하야 이제 이거 봐줘 풀 없어 풀 없어 잡아 잡아 잘했어 다잉같이 밀어주고 다잉같이 밀어주고 그냥 내려가 그냥 내려가 다 안보여 다 안보여 미드도 안보여 미드도 안보여 위쪽으로 시합해볼게 자 이번에 사일러스 텔 쓸거 같아 위에 겟닫지 못고 미드 볼게 윗발게 봐준네 세나 곧갱이 연훈이야 지금 갱 안봐도 되고 그냥 정글 살아있는거 다 먹어 지금 다 살아있다 우리 막타만 쳐서 먹자 땡겨서 응 가련 올라간다 가련 올라간다 가련 받을 수 있어 가련 받을 수 있어 노플 아니야? 노플 아니야? 노플이야 노플이야 노플이래 노플 막타만 막타만 안 돼 안 돼 세곤과 탄레자 그거 못 잡았나? 자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정글 다 살아있다 지금 먹으면 돼 세나 6랩 세나 6랩 세나 6랩이야 오케이 오케이 텔 타이밍 맞춰서 한번 하자 바텀에 바텀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맞지? 220 오케이 텔 타이밍 확인 그리고 궁 도는 타이밍 다 맞춰서 뭐 할지 다 생각해 다들 오케이 이제 바텀도 따기 쉬워진다 이제 자 일반 겐가면 이거 한번 받아 먹어줘 받아 먹어줘 아깝다 지금 바텀 안보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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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조심조심조심 동치 걸 좀 조심조심 보였어 자 이제 뭐하고 싶어 전령 살아있네 용 2분 남았고 전령 먹으러 가자 위로 올라가자 우린 벗길게 판단에서 그럼 어떻게 할거야 나 정글 돌고 집갔다가 전령 갈게 그래 정글 돌고 집갔다가 전령 온대 그거 맞춰줘 다들 오케이 공 2분 있다 자 사일러스 지금 미드 일행한다 안 쏘는게 좋다 미드 아 근데 얘 지금 왜 이렇게 쎄 가래 여기 사일러스 아직도 바텀도 안 쏴 줄거야 지금 자 구라함 이제 집갔다가 이즈리 혼자 파밍 시키게 하고 우리 전령을 확실하게 봐주면 좋아 사일러스 핑 찍은 또 우리 레드 왔다 왔다 미드까지 왔다 나 이거 믿었어 전력투고 갈게 지금 강아주 올라갔어 세트 위험하다 세트 위험하다 상대 바텀 오면 같이 내려왔어 다시 내려왔어 다시 내려왔어 안 올라갔어 쟤네 안 올라왔대 이거 3대3이야 상체는 사일러스 갈게 사일러스 갈게 자 미드갱 된다 우리 오케이 살짝 내려가줄게 가렘 풀 빠졌고 가렘 절물 뺨 가렘 높은 리신 내려가 리신 탑 자 그래서 어떡할까 우리 스킬 다 빠졌네 나 직각탑 밑에 빨개 나와 밑에 빨개 나와 이제 밑에 빨개 나와 바텀 없어 이러면 위쪽 싸움 안되니까 아랫 빨개 먹으러 가 상체에 다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바텀 두둑 콜 해주고 바텀 두둑 콜 해주고 바텀 두둑 없어 두둑 없어 오케이 우리 자르반 위치 보였다 방금 자 자르반 두드려봤는데 지금 저 혼자 나 붙어줄게 헬로 반려 틀 탔다 바텀 다 올라가 바텀 다 올라가 바텀 다 올라가고 있어 우리 좀 늦어 우리가 더 늦어 바텀 올라간대 세라부터 세라부터 빼빼빼 세라 세라부터 난 그냥 들어가면 안됐나? 응 빼빼빼 나 죽을게 죽을게 자 방금 아래 빨개가 왜 안된거 같애 음 그거 바텀 주도권 없다고 그래서? 바텀이 안으로 저것도 있고 맨 처음에 자르반이 내려가는거 대놓고 보여줬잖아 미리에서 몰래 몰래 가야지 안보이는 시야에서 아 리신이 바로와 바로 옆에 있었네 대놓고 와버리니까 리신이 바로 따라오는거야 나 이거 줄게 그냥 안 받아먹고 아이고 죽나? 그거 가렌 누궁이야 일단 갈게 어 뺏어 뺏어 플러 없어 가렌 용 간다 리신도 있어 쟤가 용 먹을 듯 나도 갈게 요 용 주자 퓌리얼 없어 십가야 될걸? 응 용 주자 용 주자 알았어 우리 탑 텔도 없고 천천히 해 이번에 노모하고 키워야될거 같아 노모하고 미드승 저먼 간다볼게 eller 나 미드 한번 들릴게 오케이 오케이 나 마난 브呢 나왔어 이제 나 미드 간다 오케이 차르바이한 같이 가면 되겠다 나 궁극께서 미드는 주도권 계속 있어. 딱히 안 힘들어. 근데 주도권은 없는데 힘은 쟤가 더 세. 스킬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뭐 할 거야 지금? 이렇게 파이밍 할 거야 우리? 질리언. 질리언 미드. 나 중 40초 남았거든? 40초 맞춰가지고 뭐 하나 하자 그러면. 미드 주도권 있으면 이쪽에 시야 좀 잡아. 정글이. 전령이 있으니까. 이거 4분이야. 여기 뒤에다가 와드 박아놨거든? 지금 그러고 가랜 남았거든? 세트셋 있거든? 세트셋 있거든? 아니 가랜 못잡았어. 잡상하지마. 잡상하지 말고. 바탑 라인 당겨가지고 이거 테디 이용해서 뭐 하나 해보자.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미드 안 넣을게? 아래로 파줘. 미드 신경쓰지 말고.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 이제 들어왔어. 백머리 궁 있어. 백머리 궁 있어. 더 빠르 더 빠르 더 빠르 아직 안 돼. 호응 안 돼 호응 안 돼. 알았어 오케이. 아직 시간 더 시간 더. 타워 칠 때 타워 칠 때.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미드 미아. 이제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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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가봐 가봐. 간다. 인식으로. 자 나 이제 질리언 볼 거야 질리언. 응. 오케이. 나이스. 질리언? 질리언 받았어 질리언. 질리언 받았어. 지금 니신 전령 갔어. 자르만은 탑 먹어줘. 자르만은 탑 받고 미드 맞고 라인포먼. 야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케이. 뺏어 뺏어. 어 킬 내가 먹어서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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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갈리언 마나 없으니까 질리언 내가 미드 받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땡큐. 갔다 올게. 우리는 밀고 질리언. 오케이 밀고 질리언. 자 리신 전령 먹고 있다 이번에. 출렴이야 주는 걸로. 어 줘야지. 우리 싸움 못해 지금. 사이어스가 내 궁 빼서감. 세트 탑 갈래 아니면 내가 탑 한번 갈까? 아니 그냥 미드 와. 내가 이거 라인 밀고 올라갈게. 야 지금 리신 우린 들어왔다 이거 류. 괘씸해 괘씸해. 괘씸해 괘씸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좋아. 궁으로 가다 물어도 돼 지금. 나도 갈게. 까비. 오케이 레드 먹어 이제. 미드 미야 미드 미야. 미드 미야.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없네. 아냐 아냐 지금 바텀에서 땄잖아 우리. 바텀 플래시 빠졌으니까 다음에 자르방 갈류와 합해서 해봐봐. 바텀에. 궁도 뺐어 궁도 뺐어 질리언. 아 궁은 돌아 어차피. 질리언 벌써 뺐어. 아 궁은 돌겠구나. 정글이 위에서 받아먹으니까 아래에서 한거야 지금. 받아먹어 주니까. 너 조급해 하지 말자 조급해 하지 말자. 자 이럴 때 그 의견을 모아줘. 내가 가줄게. 아랫바이게 펴져있다. 자 이대로 아래로 내려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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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상대 정글 쪽 들어갈만한 우리 깡이 안나오지. 들어갈게. 리신. 자 갈리오 템을. 딜템 가져야 돼. 너가 지금 유의미한 쏘레이 피거든. 오케이. 알겠지? 존야까지 간 다음에 딜 파텀 올릴게요. 타올라가 바텀. 아이고. 타올라가. 자 리신 전력에서. 그래 나 치갈게. 싸울거 아니냐. 어 나 뭐해 뭐해. 용 싸움에 대비해. 용압에 넷 넷 넷 넷 넷. 어 지금 싸울 필요 없어. 용 싸움에 대비해. 응. 나 바텀 민다. 나 바텀 민다. 그냥 대친만 해. 미드 전량 F. 미드 전량 F. 미드를 미드 가져와 이거. 오케이. 라인 밀고 가 라인 밀고. 깨지겠다 깨지겠다. 어 깨지면 깨지면 돼. 어 깨진다. 깨지면 죽어. 우리 용 보면 돼. 안 물리면 된다 얘들아. 나 미드 올라가는 중. 오케이. 나노이베 내려가는 중. 그거 막고 아래쪽 시야 이거 지켜. 이제 같이 걸어가자. 같이 걸어가자. 나 혼자야 지금. 나 혼자야. 세트 텔 없거든. 세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미드 먼저. 미드 먼저 라인부터 해. 미드 모여. 미드 모여. 미드 모여. 미드 모여. 미드 모여. 미드 모여. 용 40초 남았다 이번에. 오케이. 자 바텀 라인 관리해야지. 왜 다 뭉쳐있어 지금. 관리요 바텀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렌. 텔 없는 가렌 탑에 있다 지금. 아 내가 탈을 가는 게 좋긴 한데. 텔 있어서. 너무 멀다. 리진 미드 쪽. 리진 이쪽 이쪽 쯤이야. 칼레브리 쪽. 오케이. 나 이거 용 바로 볼 거야 우리. 미드 밀고 바로 용 봐줘. 우리 게임. 미드 바로 밀고 갈게. 자 갈리오는 궁 봐주면 돼. 알겠지. 사일러스 옆에 있어. 나도 있어. 용 내려와. 라인배브 용 내려와. 내려가자. 상대 바텀 쪽으로 묶으면 좋을 것 같아. 상대 바텀 아직 풀 없을 것 같다. 상대 바텀 아직 풀 없을 것 같다. 이거 세나 진리언 노리면 좋대. 오케이. 이거 너무 뒤에 있잖아 지금. 이거 봐줘야 된다 우리 게임. 이거 쳐서 오른쪽에서 치자 우리. 오른쪽에 치자. 빼서 먹을 거. 아니 자르만이 먼저 가져. 초식이 있으니까 알았지? 아 초식이 있어. 내 궁극기 가져갔어. 브라운 궁극기 있어. 브라운 궁극기 있어. 아. 자르만이 먼저 가져 저런 거. 각 나오면. 자 브라운 궁. 가자. 야 용 3툰 어떻게 할 거야. 자르만 오드네요. 버스 버스. 벗고. 벗고. 벗고 가자. 벗고자. 공 봤어. 공 봤어. 얘들아. 나 뒤에. 저기. 저거한테 물렸어. 가렌. 가렌. 가렌 봐줘. 가렌 봐줘. 가렌 봐봐줘. 가렌 봐봐줘. 가렌 봐봐줘. 와. 빼자 빼자. 이건 안돼. 고발 걸어줄게 빼. 고발 걸어줄게 빼. 고발 걸어줄게 빼. 용 먹었지. 용. 아 용 뺏겼네. 용 못 먹었어. 그거. 강타 싸움을 오래 못 해가지고. 뭐라고? 강타 싸움을 못 해. 어 그럼 싸워야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 아이고. 까비. 방금 같은 상황에서 먼저 걸고 우리가 상황 열어줘야 이게 딜러들이 더. 더. 게임하기 편해. 한타를. 너무 늦게 들어갔다. 좀 빨리 들어갔다. 이게 꼭 짜는 콜도 안 나고. 싸우자는 콜도 안 나와도 지금. 지금 내 존재가 세게 왔잖아. 월팀. 자 이거 싸울게 이거. 브라운 살짝 봐줘. 오케이. 좀 가 안 나온다. 다들 말할 때 싸움 좀 해. 나 물린다. 나 누군 좀 지켜줘라. 이런 거 말 좀 해. 오케이. 나 말 한 번에 이제. 150 정도 남았어. 나 미드 갈게. 응. 갈려고 탑 쪽. 탑 쪽 가죠. 나도 미드로 가. 오케이. 탑으로 갈게. 가렌 한 번 잡아보자. 아 빠지네. 자 이제 바로 50초 남았다. 용 3개 빼꼽고 지금. 바로 50초 남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남았지? 1초? 아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오케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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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로프리아 가볼까? 탑 로프리아 가볼까? 탑. 이제 좀 연기 해볼게. 이 쪽 안으로 들어가자. 바터 밀고 있다. 오케이. 바터 밀고 있다. 오케이. 자. 파어트 또 안 나 또 지금. 탑 싸우는 중. 밀드 살이는 중. 안 되나? 내가 이거 그냥 밀자. 밀자. 밀고 시야같이 먹어 줘 저런 거. 아래 지니언으로 올라가자 오늘 지니언 여기로 오면 세나도 올라가 여기 싸먹자 안되나? 세나한테 갈게 싸먹다 이거 세나 뺏어보세요 세나 뺏어 세나 뺏어 세나 뺏어 세나 뺏어 세나 뺏어 세나 뺏어 오케이 이거 갈려 포화진 남아있지 우리 나도 궁있어 이거 살짝 가줘 잘했죠 가렌 근처에 있으니까 안싸우는게 나 이즈니언 러버 빼있지말고 중간에는 있어 여기 싸운다 아 이거 그냥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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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있어 궁있어 자르방 궁 얼마야? 자르방 궁 64초 자 미드거래 자 어떻게 할래 나는 템 사울게 지금 그럼 용쪽으로 시야를 뚫어야 돼 아니면 바론쪽으로 뚫어야 돼 용쪽으로 뚫려야 돼 우리가 엄청 굴련 상황이잖아 바론 일단 싱크 바론 안쪽에 박아놓고 수비와드만 일단 다 해줘야 돼 이렇게 내가 일단 믿음 일단 믿음 잃게 우리팀 갈려 40파죠 오케이 자 용 1분 40초 용이 일단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지금 리신도가 세트 조심 세트 조심 리신도 내려가 탑에서 봐야 탑에서 볼 수 없나 그러면 반려 탈 봐줄래 이거 탑에는 지금 아 그냥 딱 커버할게 그러면 반려 봐줘 이거 나이스 나 이거 5초 딜 들어갈게 5초 딜 걱정마 나 딴딴해 엄청 딴딴해 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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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도 내려갔어 쌀도 내려갔어 쌀도 내려갔어 나이스 아 좀 풀렸다 이제 어떡할래 용 1분 남았고 자 세트 테리스니까 세트 탑 가자 아 세트 탑 갈게 그러고 아 세트 탑 가자 내가 탑 갈테니까 잘만 내려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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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쫌 커가지고 용 한번 이번엔 볼 수 있을 것 같아 응 싸일 미드 싸일 미드 아군이 다 됐어 아이씨 자 올해 샨동 그겁다 근데 이거 용 막아야 되거든 이거 용 바로 모여야 돼 방해만 하자 용 시야 먹은 다음에 호킹 넣으면서 모르겠다 저 다용이야 이제 20초면 살아나 자르마 살아나면 용 나와 괜찮아 우리가 자르마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미드를 밀자 미드를 밀자 미드를 밀자 세트 탑에 물함 하나 나왔어 지금 미드를 밀으면 미드를 밀으면 미드밀기 좀 도와줘 미드밀기 도와줘 미드밀기 도와줘 미드밀기 도와줘 어 도파줄게 애들이 용으로 못 나와 미드 밀어 지키자 응 자 자르마 고 용 끼워주고 이거 낙평이 빠른 이 길이 있다가 오면 CC 걸어도 돼 알았어요 사이러스 같은 거 진리언 보이고 잊지말자 Q 날라온다이 용 봐주고 미드밀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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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가렌 다 갈 필요 없잖아 아이고 너무 애절했다 이거 가야겠다 다같이 가야겠다 같이 먹어줘야 돼 우리 이거 미안 미안 내가 테리 쓰니까 버튼 갈게 바르만 그렇게 팍 들어가줘 무서워하지 말고 좋았다 좋았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시야보면 되지 바로 바로 좋지 어 방금 아슬아슬했다 자 집 갔다 올게 집 갔다 내가 탄 막을게 응 내가 렌즈 먼저 켤게 오케이 여기까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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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험해 혼자 들어가면 사일러스 있거든 얘들아 좋아 좋아 저 개딱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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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아 우리 집 탐이야 우리 집 탐이야 얘들아 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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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 날렸어 살짝 쳤다 쟤네 한 대 쳤다 한 대 쳤다 지울까 지우고 시야 가랜 이거 핑왕 있어 나 핑왕 있어 나 텔리 있어 나 텔리 있어 야 이거 나 퉤으로 된다 나 퉤으로 된다 이거 간려주 상대를 캐러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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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먹자 이거 자일러스 온다 조심해놔 빼야된다 나 이 억소 천천히 꺾히자 살아서 나가면 좋아 간려 궁극 돌려 간려 궁극 돌려 10초 10초 치워던 집 갔다 나도 집 갔다 올게 자르반도 집 가자 자갈 한 번 터트려야 돼 이거 응 미드 밀어야 돼 우리 미드 밀어야 돼 모이고 나 가는 중 어 너 CS 먹어 응 간료 궁 있지 이거 자녀방 브라움 올 때쯤에 한번 볼게 나 궁 없어 아까 썼어 내가 간료 궁 잡아줘 간료 궁 어 보고있어 보고있어 어 왔다 왔다 간료 궁 봐줘 어 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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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가렌 봐 가렌 봐 그리고 뒤에 리신 리신 봐 리신 봐 사일러스 봐 사일러스 봐 사일러스 보고 여기 니들 가 가는 중 가는 중 세나 세나 자 뭐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득 보자 이득 보자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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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밀고 미드 밀고 바론 미드 밀고 바론 미드 밀고 바론 가기 좋아 좋아 나 혼자 밀테니까 다 바론가 나 혼자 밀테니까 바론가 바론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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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자 서포트는 와도 있는거 다 돌려주고 응 자 한탈 때 그렇게 푹푸싱하는거 알겠지 계속 해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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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료 집 갔다 와도 될거 같은데 그래 갔다올게 나 테리스니까 이거 잘할경우 응 자 다음 큰 오브제트 뭐야 0 0 1분 간료 탑했으니까 탑도고 이거 퇴근 잘 맞춰본다 이거 사용 막히면 안돼 오케이 자 내가 하는말 이거 계속 다 해줄생각에 모두가 다 해줄생각에 오케이 지금 나 용단해줘 어 어 메인오더 못장할텐데 팀원들이 알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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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들 밀면서 가야돼 어 미들 한번 밀러 미들까지 내가 이질형 같이 밀면서 가야해 위쪽 봐줘야돼 나 시야 하나도 없어 위쪽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러가고 있어 지금 자 관료 우리 바론 있으면 사이드 돌면서 자 관료 너 게딱지 먹을거거든 나? 아래 게딱지 먹을거거든? 나 이거 봐줄 수 있는데 나 지금 라인 받아 먹어야 돼 잘해봐라 어 상대방 탈 상대방 탈 없잖아 상대방 탈 없잖아 뭐라고 뭐라고? 상대방 탈 상대방 탈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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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 시야 먹어줘 라인 밀고 지금 물리면 안된다 미드 이쪽에 리신 가있다 리신 리신 업으로 리신 라인 우리 밀어놨어 미드 자 용 가줄게 이번엔 아 이거 나 봐줘 나 봐줘 와드 갈게 와드 갈게 와드 갈게 와드 갈게 와드 갈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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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공도 떨어지고 그렇지 합류 좋다 합류 좋았어 나이스 탈진 걸게 나 그거 있어 빨리 잡고 나이스 한 명만 먹고 나머지는 탈진 나머지는 가 나머지는 위드 한 명이 용 한 명이 용 정글만 용 내가 먹을게 나오면 정글 용먹어 정글 용먹어 나오면 먹을게 나오면 그래 그래 가렌까지 가렌 딸 수 있나? 갈게 타워부터 밀어 타워부터 타워부터 밀자 빼 빼 한 번 빼 한 번 빼 뒤에 있는거 데려올게 자 2차 밀고 빼는거야 알겠지 다들 2차 밀고 빼 우리 바론 있어 톡톡 치면서 빠르게 밀고 빠지면서 칼부 챙기고 빼자 오케이 자 6먹었고 이제 집갔다가 다들 뭐할까 다 정해 빨리 집갔다가 이제 우리 바론이니까 다같이 모여서 모여서 미드 밀면서 라인 관리하자 미드탑 하자 미드탑 우리 라인 좋으니까 미드탑? 그래 왜 미드탑 왔는데 탑에 라인이 좋고 미드는 미드 밀고 미드 밀어야 되는거 아닌가 바론이 아하 하론이 3분 30초 미드탑 하면서 여기 점령해서 추가로 골드도 먹자 그래 지금 다 푸지겼어 우리 정글 있는거 다 먹어 그리고 세트 텔 온 세트 바타 온거고 내가 탑 갈게요 오케이 내가 텔 있어 이번에 DT 와드 같은거 해주면 좋아 미드 가는 중 사일러스 스실 텔 돌았을 것 같다 사일러스 텔 있겠다 사일러스 텔 안 돌아 아까 바론 한타에서 빠졌어 방금 사일러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 사일러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같이가자 이거 같이가자 3명 3명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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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분 좀 이뤄야지 얘들아 미드분 좀 이뤄야지 미드분 좀 이뤄래 미드분 좀 이뤄래 빠지다 빠지다 텔 있으면 텔 타줘야겠네 지금 텔 타줘야겠네 지금 텔 타줘야겠네 텔 타줘야겠네 나 가는 중 너 사일러스 타 사일러스 타 나 좀 많이 디아 나 뒤로 들어간다 자 세나 보게 세나 보게 나 이즈 중심으로 지키 이즈 중심으로 지킬게 오케이 이즈야 내가 내가 도발 거는 거 다 잡아 쫓아오면서 이즈 리얼 이즈 리얼 지켜줘 이즈 리얼 최대가 이즈 리얼 지켜줘 어 내가 내가 도발 걸었어 도발 걸었어 거리 걸려 거리 걸려 사일러스 사일러스 너 잡을 수 있지 사일러스 잡을 수 있지 도와줄게 나이스 아이고 나 살아 이즈 리얼 가린다 살아있다 어 그럼 이제 뭐 할까 우리 나 탐 밀어 안 되나 탐 밀자 탐 밀자 탐 밀어야 돼 나이 밀어 내가 탐 밀게 그 안 돼 안 돼 여기 아직도 싸워 아 괜찮아 탐 밀어 탐 밀어 역시 2R이구나 오케이 그분은 쌀이야 아 그렇네 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바로 2R인 거 보고 고개를 끄덕였잖아 아 네 탈 차원 투어 지금 자 라임 일곱 그만 그만 손 넘지 말자 손 넘지 말고 1분 40초 1분 40초 1분 40초 네 자 완료 테일 먼저 해 내가 바텀 내가 바텀 내가 테일 먼저 둠 그거를 직 갈 때 말해줘 응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네 동선 남비 할 수 있겠네 말 많이 안 나 기와드 자 자르반 지금 아래에 있을 필요 없지 브라우미랑 같이 위쪽 시앗 뚫어줘 지금 바론이 맞춰야 위에 여기 바론 앞에 먹겨 같이 나 존냐 있어 나 존냐 풀 있어 같이 기다려주고 다들 그럼 미드 밀고 같이 들어가자 나 레드 먹고 갈게 나 레드 먹고 갈게 바론 1분 자 이지를 지금 아직 멀다 이미 나 왔어 이제 두두건 잡고 있을게 지금 응 쭉 밀고 시앗자고 타러가자 응 자 세나가 실내 탑에 보이네 쭉 밀자 세나 탑이야 쭉 밀자 어 싸운다 세트 싸운다 가자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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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텔 있어? 아니 없어 없어 4대5야 잘 생각해 4대5야 여기 아래가 내려오면서 싸워 아래로 내려오면서 싸워 위험하면 꼼직 내려오면서 싸워 내려오면서 싸워 갈리오 써면 기다려 갈리오 갈리오 갈수 있어 갈수 있어 ardan만 가 Dareば 가 갈수 있어 다르반 Ouch 좋았다 OO 나이스 쟤나 잡자 쟤나 잡자 가보죠 잘하네 나이스 미드하자 미드하자 30초면 미드하자 아 좋았다 좋았다 2차 타워에서 30초면 깰 수 있다 게임 아 좋았다 좋았다 자 타워 깨는 게임 자다망 풍 잘 찾아놨어 나이스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한타 기가 막혔다 자갈 좋아 자갈 좋아 끝났죠?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게 바로 자갈이 멋있어 감독 멋있어 와 근데 이거는 감독이 껴있어서요 감독이 껴있어서 아 기가 막혔다 쌀 참수 쌀 참수 아닌 것 같은데 쌀 참수 이니쉬드가 너무 잘 버는데 위기에 물리니까 막 욱해가지고 막 하는데 다 할 수 있어 우리 팀도 지금 어 정글 자르마 하는 거 못봐서 마지막 한타 아 맞아 마지막 한타 자르마 하드캐리했다 근데 이거 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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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서 거의 3명씩 계속 드리블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것도 막 써야지 역시 쌀 참수 맨날 막기만 할거야? 아무튼 이거 그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는지 계속 말해줘 자기가 뭘 하는지 알게 응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 내가 나가면 되는건가? 자 한수야 아니 한수는 현우야 오케이 잘 잘 봤지? 어떤 식으로 내가 라인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그 라인 쓰는지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즈리얼하고 갈리오도 딜 야무지게 넣네 응 갈리오가 야무지게 넣었어 응 야무지게 넣었어 어 이제 내가 정글을 할거야 이번에 오케이 초대 와 쌀 향이 따라하라는게 아니고 그니까 내 포인트가 뭔지 알겠지 따라하는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라인 관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판류를 해주는지 응 그 텔각도 너네들이 불러서 내가 텔을 타줬잖아 그런 코를 너네들이 필요할때는 탑을 이렇게 텔각 텔을 쓰게 만들어야 돼 알겠지? 응 알았지? 아 방금 너무 기가 막혔다 방금판 어 테드가 텔각 부르는 것처럼 계속해 필요할때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판은 내가 정글을 할거야 정글이 필요하면 항상 불러 알겠지 내가 어떻게라도 가줄테니까 웬만한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쌀냥아 잘 부탁해 어 그래 쌀냥 아 쌀냥이야? 쌀냥이 딸냥 딸냥아 이드킬 동작할게 쌀냥아 쌀냥이 목소리가 많이 골직해졌네 술 마셨나? 이게 뭐야 쌀냥이 담배피나 요즘? 어 비유변자야 음 무례하네 좀 목이 좀 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보여서 테스토스테론 아 근데 우리 함수 니가 안 바꿨나 아직? 바꿨던데? 뭐지? 나 그대로 보이는데? 아 버그야 버그 아 버그야? 자 벤 아까 함 그대로 하면 되고 벤은 탑이 두개로 뜨네 나 벤 모델카이저 레네톤 모델카이저 모르가나 킨드레드 그레이브즈 킨드 내가 벤할게 그레이브즈 이즐이 어떤거 같애? 초반에 많이 힘들지? 라인전 약하니까 아 이즐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 그니까 우리가 이즐 구다운 같은 조합은 별로 별로인거 같애 우리가 지금 음 음 이번에 병관이가 레오나랑 노틸러스 살았을때 가정하고 한번 연습해보고 음 음 여기서 케이틀링 아니면 에쉬 둘 중 하나 해주라 오케이 에쉬 한번 할게 에쉬 보고싶다 그럼 에쉬 고를게 에쉬의 노틸 아니면 에쉬의 레오나 이런식으로 해줘 우리 강제 이니시가 정말 중요한거 같애 그럼 내가 그냥 서포터 고르면 되겠다 팀 명 뭐로 정했네요 틀리 e스포츠에요 아니 나 갑자기 부끄러워서 틀동을 하네 나 뭐 선택하지 노틸러스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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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탑은 일단 기다리고 탑은 기다리고 후피 뽑을거야 탑은 자 일단 미드를 먼저 뽑는게 아까 트페 상대로 뭐 할래 트페 상대로 나 이번에 사일러스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사일러스 사일러스 위주로 위주로 조합 맞춰줄게 나 사일러스가 없네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노틸러스 먹으면 될 듯 나 노틸러스 할게 오케이 오케이 에쉬 뺏기면 어떡하지 삼이라네 자 삼이라면 캐틀하는게 좋아 오케이 캐틀 캐틀이나 이즈를 하는게 좋아 내 추천이야 응 근데 트페도 있으니까 캐틀하면 좋을 듯 더 깔면 되니까 응 자 탑은 여기서 오비가 있는데 이즈 한판 더 해야 될까 어 근데 상대 좋아보다는 이즈 별로 안 좋아보이긴 해 나는 아 오케이 그 탑은 여기서 뭐를 하냐면 자 아까 배웠던거 한번 해보자 마옥 잠깐만 오륜 한번 해보자 오륜 응 어? 챔피언 없어 설마? 설마? 이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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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뽁피 하아 와 나 알리궁 너무 훔치고 싶다 너무 재밌겠다 그치 이거 사일러스를 위한 판이 있잖아 궁 어? 람모스 궁, 알리궁, 사미라 궁, 드패 궁 그러네 쌈이랑 궁은 좀 자 화장실 좀 와 이거 원딜 살기 너무 힘들겠는데 나도 화장실 좀 사일러스 알리궁 쓰면서 들어가면 진짜 짜증나겠다 딴딴 하면서 딴딴 하겠구만 아 쌈이라고 음식은 스택 안 그 스택 안 쌓고 바로 할 수 있대 쌉쌉이네 어 너무 좋다 아 그정도로 좋아? 뭐야 아니 막 이렇게 감탄해 멍친나던데 큐읍도 되잖아 아 뭐 쇼핑하러 온 거 같지 아 이거 안 사고 어떻게 배겨 그래? 미드 쌈이란데? 아니지? 그냥 이거 아 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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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투패는 솔직히 3 넘지 배열 좀 바꾸고 아 근데 뽀삐가 좀 거슬린다 GM을 찍었나 가자 고고 자 얘들아 다들 라인전 상승이 어떻게 되니? 어 쥐어 터집니다 나는 몰라 알리스타 3이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케이 다 쥐어 터지니까 내가 갱을 많이 가져주도록 할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난 선 블루를 스타트 할 거야 친구들 오케이 자 이거 우리 탑 미드 한번 모여볼까 나 상대 블루 와드 받고 싶네 응 오케이 갑니다 가요 자 뚫는다 뚫는다 우린 안 가지 우린 안 가지 어 포핏다 포핏 어 뚫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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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오케이 아 블루 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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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각자 갈 곳 가고 피 괜찮아? 아 괜찮아 피업 돼 오케이 쌀 양이 든든하네 아 갱 필요한 라인 있으면 그 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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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글 포기하고 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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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죽지 말고 그 자기 의사 다 표현해야 된다는 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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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포핏가 저거 정리했다 미드가 안 보인다 응 어 와 핸디캡 주네 바텀도 우리가 지는거지 포핏 나타남 바텀 늦게 왔어? 바텀 늦게 왔어 바텀 늦게 왔어 어 그러면 레드네 선 레드네 왜 안 오지? 잠 숨어있는 거 아 온다 온다 어 어 물어볼까? 주는 거 거절 안 하는 편 우리가 선 그거거든 오케이 선 레드야 선 레드 알겠지 오케이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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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빠져있어 자 그러면 공선 무방 똑같아 상대 정글 고잉 때려 때려 좋아 오케이 이쪽 바위계 싸움하고 제가 위에서 와드 좀 할게 내 종종 같은데 때려 바텀 초반 3렛 갱 조심해 갈 수도 있다 바텀 3렛 갱 조심 위치 안보이니까 조심하고 응 이제 3렛 됐을거임 이제 자 나 이거 바위계 싸움 위쪽에서 할거야 라임 밀어주면 좋아 알겠지? 응 알았어 자 첩도 주도권 있고 이거 분께 미래는 주도권 나 저거 씹는 거 있네 사미락 아 씹는 거 있어 사미락 자 기다려봐 티패 좀 나온다면 물어봐도 돼 자 지금 물어봐도 돼 저 왕 내가 먹을게 물어봐봐 물어봐봐 응 저 씹는 거 쿨이 얼마나 돼? 나이스 나이스 20초 정도 될거야 아마 10초 20초 스펠 빠진거 있고 이거 사일러스 밀보드 위쪽 바위계 봐줘 오른 내려와줘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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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내려와주면 바위계 꽁짜나 먹어요 바로 내려감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고 있음 아유 감사합니다 톰님 감사합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꼬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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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턴 씹었어 쫄깃게 인정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패기해서 이겼어 방금 응 난 아무것도 안했지만 미드 십탐 나 작동을 또 지켰자 아 저 씹는 거 30초래 씹는 거 30초래 30초래? 응 저쪽도 인제 3렙 오케이 바텀 스펠 어떻게 돼 지금 지금 바텀 스펠 다 있어 다 있어? 오케이 근데 전멸로 들어가면 저쪽도 쓰겠지 근데 내가 전멸 쓰면은 원딜 전멸 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자 바텀 라인 밀리지 팜수야 팜수야 거기 킬 각 나오니? 여기 킬 각? 내가 마나가 없어 한번 들어가 볼게 나와 오케이 쿨은 쓰지 말자 쿨은 쓰지 말자 안쓰게 스펠 아랫동선 우리 정글 좀 머니까 무리지 않아 나 기다려줄래 바텀아? 스펠 아랫동선이래 응 나도 내려갈게 좀만 기다려줘 라인 프리징할게 탑 라인 프리징 가능할 듯 라인 땡겨줘 땡겨보게 막타로 쳐줘 우리 땡겨진 라인이 스펠 미드 왔어 와드 안받아야 돼 여기 와드 오케이 오케이 돌아서 가는 갱 할거야 돌아서 가는 갱 오케이 기다려 봐 다 왔어 이제 슬슬 걸어도 돼 슬슬 걸어도 돼 도틸 걸어 도틸 걸어 자 알리타 볼까 알리타 알리타 톤 먹었어 아이고 좋다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거 아래빨게 먹을게 얘들아 우리 밀어줄게 미드 주도권 있어 미드 주도권 있어 미드 주도권 있어 나 와드 한번 바꿔 올게 나 그러면 아직도 아래빨게 먹고 혹시 용 봐도 될까 얘들아 음 란머스 바텀이야 란머스 바텀이야 란머스 바텀이야 이거 용 봐도 될 텐데 우리 이거 지금 저기 병거나 풀 있어? 풀? 있어 풀 있으면은 병거나 이거 용 붙어줘 병거나 용 붙어줘 일단 우리 용 나 용 갈게 아 다들 용 하죠 용 하죠 다는 중 시야만 뚫어주면 돼 오케이 다 먹었다 싶으면 직가 바텀은 오케이 자 직가도 돼 직가도 돼 이제 필요 없어 됐어 됐어 아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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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핑왕 여기 핑왕 여기 핑왕 내가 투패보다 궁 먼저 돌았다 투패 궁 아니야 아니야 탑 다운다 지금 궁을 어떻게 해 지금 간다 자 탑 가는중이래 함수야 오케이 잡을거야 자 아 까비 나 풀 빠짐 나 풀 빠짐 오케이 서로 풀 없어 서로 풀 없어 미드 안보인다 오케이 알리스타 여기 있었어 오케이 알리스타 내려갔음 바텀 조심해야 돼 택해만 궁 있어 OP 팁감 아직 안갔다 와드 좀 깊숙히 박을 수 있나 내가 지금 와드가 없어 나 그러면 한번 밀어보자 람마스 여기 자 람마스 보이고 미드 아래쪽이야 탑 1대1이야 그거 함수야 체력 없으면 직갔다가 텔 써도 돼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알리스타 자 알리스타 노플 삼이라 봐 삼이라 봐 삼이라 봐 삼이라 봐 나 기술이 없어 헤드야 글로 먹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 바텀 나이스 바텀트패 간다 바텀트패 간다 바텀트패 간다 바텀트패 간다 빠지자 아니야 빠졌어 이제 트패 아니네 아니네 발가기 안 나왔나보다 좋았다 좋았다 어 시골스 직한다 죽었어 시골스 형 잡을래? 한 라인 더 직가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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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죽겠다 괜찮아 괜찮아 포피가 세네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어 포피 세구나 포피가 내가 탁 커버할게 이러면 오케이 자 지금 사일러스 얼마있어 헤드야 사일러 천원 천원 천원? 그거 라인 밀고 직갔다와서 텔로 합류해봐 이거 병거리는 전령점 띄워줘 지금 전령적으로? 응 전령점 띄워줘 케틀은 이거 파밍 잘해야 된다 혼자서 파밍할까 그거 어 병건틸러스 기가매켰어 방금 좋았어 자 포피 지금 상태 안좋아 응 타브룩 달리고 있어 오케이 나도 자 이거 전령 바로 칠거에요 얘들아 알겠지? 나 바닷만 먹을게 나 바닷만 먹을게 텔로우 그냥 먼저와서 시야 잡아줘 오케이 자 바텀 다이브 조심해 그거 람마스 탑 람마스 탑 이거 포기해볼게 봐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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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 바이오부터 보고 이거 전령 칠거야 이번에 나 죽 빠진다 나 죽 빠진다 응 아 오케이 자 이거 진짜 복이나 먹으나 싶으면 노트루스 내려가도 돼 이제 슬슬 나 내려갈게 응 나 빠져있는 중 탑 잡자 또 이득이야 괜찮아 자 싸운다 싸운다 람마스 람마스 응 궁 빠준다 오른 궁 빠졌어 방금 여기 보티오 여기 둘이 있으니까 싸워도 돼 어 람마스 궁 빠졌어 아니 크릭 빠졌어 오른 탑 올라가야지 이제 슬슬 어 뭐야 뭐야 도발이 있나 펜 없어 펜 없어 뇌절 죄송 오케이 뇌절 없어 오케이 바텀 이거 봐주지 바텀 이거 봐주지 바텀 이거 봐주지 바텀 이거 봐주지 우리 나 너무 밀려 자 너무 밀려 자 너무 밀려 트패 스펠 어떻게 돼 미드 트패 일단 궁 빠졌어 궁 빠졌어 전만 빠졌어 람마스는 털 빠졌어 전멸은 모르겠어 전멸은 모르겠어 나이스 나 지금 세기네 나 세기네 싸워도 돼 가자 어 나 싸워도 돼 나 세 아 근데 이제 아직 오랩이야 아직 오랩이야 싸워도 돼 갈게 갈게 물어도 돼 물어도 돼 뭐라 풀 빠졌어 사미라 사미라 풀 뺐어 사미라 풀 뺐어 바텀 오면 필킬 어 일단 나 탑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C게 밀자 C게 밀자 이거 볼렘 쪽으로 하바 한수왕 오케이 죽었고 어 타블러 가는데 힘들어 그거 아이템 있잖아 응 응 그거 뭐냐 바미부시 먼저 가주는게 좋아 포피 풀 없는데 해보실 라마스 라마스 어디 있었어 나 혼자 저거 커버할게 아 혼자서 해봐 걔 지금 아저템 없어서 잘못할거야 아 나 자꾸 이거 W 3개 찍고 W 찍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찍는거야 돌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라마스 받아줘 받아줄게 자 바텀에 라마스야 바텀에 라마스야 바텀 라마스요 너무 욕심 불었다 이거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어 바텀 뷰 살아나면 이거 바텀 전령에 깔게 이거 3칸 남았으니까 알지 뽀삐 뽀삐 집가는거 막았으니까 오른 뽀삐 집간만으로 밀면 될 것 같아 Q로 당겨줄게 오케이 바텀 뷰가 기다린다 일단 이거는 하나만 먹고 뺏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 불었다 자 노틸러스 나만 같이 움직일게 지금 이번에 탈러스 기다릴게 탈러스 기다릴게 탈러스 기다릴게 지금 바텀 한번 찌를 수 있나? 나 바텀으로 내려갈게 바텀 라인말고 지금 나랑 같이 합류해줘 저 탈러스 어 내려가 나 응 과외기 있고 나 쿵쿵기 25초 바텀에 전령 풀고 용 갈거야 얘들아 용 쳤어 용 쳤어 잘 먹었네 괜찮아 바텀 가자 바텀 가 라인 먹어 라인 먹어 포피 탑 포키 라인 지켜야 돼 케틀 이거 호응 준비해 사미라 풀 없어 사미라 보자 사미라 보자 너무 까부는데 이거? 스톱 먹었어 스톱 먹었어 자 스패드 온다 사일러스 오고 자 에어본 내가 탱했어 내가 탱했어 그냥 빼자 슬슬 자 이거 노틸러스랑 사일러스 빠지고 케틀 혼자서 전령 먹어 오케이 스패드 걸어왔네 귀엽네 자 케틀하고 사일러스 빠줄게 이거 알겠지 얘들아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봐줄게 케틀 앞에 있어 하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제 봐주고 아 케틀 사일러스 미드 아무도 없다 지금 미드 빠꾸시죠 바텀 밀었어 미드 밀고 이번에 블루 먹으러 와 지금 탑은 엄청 밀리고 있어 큰일났네 큰일났네 괜찮아 괜찮아 작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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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무대 나왔어 이제 뽀삐가 세체보인가 왜 이렇게 잘해 CS가 3배 차이나네 괜찮아 괜찮아 침착 침착 우리가 바텀이 미드로 가는거지 오케이 미드로 갈게 미드가 사이드 봐줘 우리 오른텔 붙여 사이드 가면 쉬울거야 지금 나 사이드 1대1 다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전령 쪽 앞에 다 먹었네 전령 윗빨게 나오는데 윗빨게 봐줘 일단 미드 먼저 밀어 다 신경쓰지 말고 먹어줘 먹어줘 탱크 자 미드 믿는거 일단 근처에서 봐줄게 응 안심하고 밀어도 돼 물어 나이스 미드 같이 봐줄게 이거 타워 무력화 시킬 수 있어 가사해 나이스 나 안으로 들어갈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정글럭 상대 바텀 두고 올라간다 상대 바텀 두고 올라간다 상대 바텀 두고 올라간다 아 까비 자 빼드 빼빼빼 나 못가 나 그냥 바텀 푸시키는 거 있어 포피 안 보여 포피 탑이었어 포피 탑이었어 마자고 있지 포피 탑 포피 탑 미드 먼저 미드 포피 노틸러스 미드 와주고 나는 이거 바위에 볼게 타 조심해 나 못가준다 우리 둘이 가도 못잡을거야 저거 나도 가줄까? 아니 아니 괜찮아 노틸러스 시야 다 썼으면 집 한번 돌려 집 가서 피쳐와 알았어 알았어 아 드디어 포피 스탄 씹어봤자 아 씨발 거기 너무 깊은데? 아 괜찮아 안 좋아 안 좋아 자 전령 40초 나왔다 이거 사일러스 텔 준비해주고 노틸러스 온통을 맞춰서 전령 칠게 전령 쪽으로 갈게 미드 들렸다가 전령으로 갈게 여기 마들 응 탑 봐봐 오케이 궁 뺏고 올은 집 갔다가 텔로 오고 피 채울래? 이거 전령 보자 미드 면접 이뤄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자 근데 먹자 먹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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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로 갈게 오른 탁 가고 자 이거 레드 갈게 용 40초 남았어 친구들 사일러스 계속 버튼 가지고 용 40초 남았어 큰거 먹어 큰거 먹어 나 레드 유력 먹고 미드에 전력 풀고 용 갈거야 오른 그 라인 밀고 내려와줘 오케이 용 1분 전에는 라인 한 번 밀고 내려오는게 좋아 나도 와드 하나 아이고 자 용 20초 남았다 그거 밀고 내려와서 이제 포핏 탑에서 안보임 이번 라인때 지금 해야돼 미드가서 이거 전력 풀거야 오케이 밀자 밀자 파일러스 이제 올라올 준비해줘 이거 오케이 기다려봐 이거 어차피 깨지거나 이거 내려와봐 오케이 어차피 깨져 포핏랑 놀아 포핏랑 놀아 용 10거야 이번에 오케이 이거 와드 지우고 갈게 응 파일러스 합류해주고 이거 응 트패 궁켰다 트패 궁켰어 이번엔 스마 있어 얘들아 스마 있어 괜찮아 좋아 먹었어 먹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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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거하면 돼 다들 파일러스 받던 거로 나 미드 한 번 밀고 저한테 갔다 올게 응 나도 나 직감 자 얘들아 오브젝트 전에는 다 같이 모여주는거야 오케이 상황 제일 좋게 만들고 모여줘야돼 알겠지 다들 알았어 포핏 못 잡나 이거 한번? 포핏의 저거 우리끼리 힘들거야 아직 그쵸 타워 버려야 되는데 아 타워 버려야돼 나 갈게 나 갈게 줄건 주고 줄건 주고 줄건 주고 죽겠다 오른쪽으로 뺄거면 오른쪽으로 아니 어 괜히 스피어 얘들 안보이는 애들 엄청 많아요 조심 응 많아 나 미드로 갈게 다시 음 자 일단 노틀러스가 프리징 라인만 만들어 줄래 탑에 응 자 우리 지금 한 면 없다 얘들아 자 바텀 조심하고 나 미드로 갈게 사일리 죽었는데 미드 조심해 응 아 아 까비 미드 선포시 일단 봐줄게 선포시 해봐봐 오케이 오케이 뒷파이어 볼거야 나 지금 이거 이번에 람마우스 2배 바텀이었어 람마우스 2배 바텀이었어 왕 내거 왕 내거 방금 사일루스 이거 아래에 지금 알리스타 있었다 방금 치아 없으면 이게 1차 타워 이상 나가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좀 뇌자레스 거기 핑화 좀 사 핑화 다들 오케이 람마스 아래 오케이 자 사일루스 내려가면서 블루 알아서 먹고 나 이거 유령 먹고 미드 같이 봐줄게 탑 1차 타워 우선순위 보자 우리 람마스 람마스 올라오는 중 어 뭐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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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봐줄게 안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한 번 살짝 봐주라 사일루스 그냥 오고 포피 나한테 세게 들어올 것 같거든 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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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포피 봐줘 포피 봐줘 자 지금 잘 들었는데 괜찮아 상대 딜러 없어 앞에 람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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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하고 천천히 자 타겟팅 콜 타겟팅 콜 해 알리스타 투패 투패 그리고 또 누구 그리고 또 누구 누가 걸거야 내가 전면에 물어 거리 나와 거리 나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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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놓고 바탕 갈게 람마스 어 탑 복귀하고 탑 1차 먼저 볼거야 우리 오케이 한타 할 때 타겟팅 콜 제대로 해 거는 사람들이 해줘야 돼 그거 오케이 나 고향폭까지 나왔어 오케이 지금 이 게임에 중요한 사람 내가 짚어줄게 올은 중요하고 사일러스 중요하고 지금 노텔러스 중요 알겠지 나머지는 딜만 잘 넣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포커싱 오더만 잘 할게 바텀에 둘 바텀에 둘 투패랑 뽑기 이거 좀 압박해도 될 것 같아 모임의 사람 어 탑 아직 기다리고 시야 없잖아 위험해 그거 살짝 어 미드 한 명 미드라임 1명도 보고 기다려 그거 이럴 때는 시야를 바론 쪽에다 해야돼 왕 용 쪽으로 해야돼? 바론 쪽 바론 20초 남았으니까 알았어 바론은 근처에 왕대함 조심조심 자 제가 미드 붙어서 일단 라인같이 밀어주겠습니다 바텀에 두 명 보인다 우리 위로 두 명 일단 이놈 붙여줘 사일러스 그냥 타워 버려야 돼 그거 자 오른은 그냥 나가있어 나가있어 안 쫄아도 돼 미드 솜 푸시하고 3이라 3이라 왜 안 맞았는데 도네 오른쪽에 15초 남음 30초 30초야 자 우리 이거 탑 먼저 밀어주는 게 좋아 탑 타 밀착 밀어야 돼 우리 바텀 밀착 나갔다 오케이 사일러스 바텀 밟고 일단 사일러스 바텀 밟고 일단 산밀기 살짝 애매하네 일단 미드 상탑 보자 일단 미드로 가겠음 미드로 가겠음 미드로 가겠음 오는 온대 오는 온대 오는 온대 오는 온대 오는 온대 땀 것 같아? 어 땀 땀 땀 땀 땀 뽀삐 보자 뽀삐 보자 뽀삐 보자 뽀삐 보자 뽀삐 보자 뽀삐 보자 뽀삐 타겟팅 뽀삐 타겟팅 뽀삐 타겟팅 뽀삐 타겟팅 뽀삐 타겟팅 타미라 타미라 아이고 카이팅해 계속 카이팅해 뽀삐 나한테 오고 걸렸다 지금 나 캣틀 지킬게 이제 음 캣틀 지켜 나한테 두명 있어 음 이거 살짝 봐줄 수 있나 우리템 요거 래머스 네 래머스 죽이고 래머스 타겟팅 해 타겟팅 다들 자 캣틀린 뽀삐가 너무 딱딱하다 뽀삐 단단하니까 우리 이거 광건템이랑 마관템 가져야돼 아 뽀삐 를 뽀삐 를 탱 더블 딜이 안나오네 자 보면 이게 탕템리잖아 탱템이잖아 네가 지금 이고로 존에를 갈게 아니고 리안드리 같은걸 가져야 돼 아 딜템을? 아 딜템을 가져야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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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대 일단 용 갔어 근데 만약에 뽀삐를 물었어 처음에 근데 이제 뽀삐가 생각보다 딱딱해 그럼 살짝 빠졌다가 다시 잡아야 되는 거야? 어 살짝 빠졌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스킬 돌리면서 싸워야지 우리는 스킬 돌리면서 싸우는 조합이야 이게 케이틀린 일단 방관템 가주면 좋고 이거 도미님 오케이 상대가 다 딜템이니까 우리랑 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안 보이는 사람 많다 지금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이쪽에 와드 하나 할게 자 지금 오른이 왜 지금 미드 쪽에 스펠 있잖아 그쪽에 가면 안 돼 바텀으로 가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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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오케이 바텀 자 바론이 이번에 오브젯트야 자 이번에 바론 오브젯트 아 아직 너무 못 컸다 딜이 안 나온다 포피 포피 바텀 아래 간다 아래 간다 투피 바텀 갈 수 있다 조심해 투피 갈 수도 있어 조심해 이거 사일러스 탑 받아먹어야 되니까 좀 기다려주자 나 집 한번 갔다 올게 아 케틀 직간데 케틀 직간데 최윤 수사기만 사갈게 탑은 오르는 타워에서 받아먹다가 텔만 잘 와주면 좋아 알겠지? 오케이 미담 받아주고 나 왔어 이제 포피 볼까? 포피 보면 안 돼 포피 보는데 사일러스 라이브 내려오는 거 보고 우리 4대 4장이라 지금 미드 밀게 자 사일러스 여기 밀고 내려와줘 오케이 이 내려감 이거 물어야 돼 사일러스 내려올 때쯤에 할게 사일러스 내려올 때 여기 있으면 좋아 좋아 야 티패 여기있다 티패 여기있다 이거 볼래 알리타 여기있는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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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스도 있어 아 포피 안 보여 지금 포피 봤던 포피와던 이거 쏴도 돼 지금 집 갔다 탈 갈게 노틸러스 강 나오면 해도 돼 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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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포피 이거 왔다 우리 살짝 봐줘 이거 봐줘야 된다 우리 아 좀 뒤쪽이야 노틸러스 불었어 이거 좋아 좋아 천천히 해봐 자 사미라 뺏다 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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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포피부터 포피부터 포피 부터 자 사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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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 사미라 받으라 오케이 아이고 포피를 때리면 안되나봐 포피를 포피는 잡았는데 포피를 때리면 안되나봐 포피 진짜 야 이거 사미라 구호 한번 터지니까 포피가 안끈하게 포피가 안끈하게 알리도 안끈다 아 사미라 너무 빡센데 앞에 세 명이 뭉쳐있단 말이야 그니까 와 마구 안에 그 강간만 좀 나오면 할만해 우리 응응 길게 봅시다 길게 봅시다 길게 봐 길게 봐 아 이거 캐틀 잘 크면은 사미라 얼굴 마주치면은 그냥 한 대 맞고서 반피돼 괜찮다 이게 포피가 든든하게 들어오니까 이게 사미라를 쳤는데 사미라 안보여 내가 다시 실패해가지고 올렸어 아 사미라 이번에 플래시 빠졌어 오케이 사미라 한번 보자 내가 사미라 그럼 훔쳐봤는데 내가 훔치는건 그 느낌이 안나네 사미라는 저 템이 저거 밖에 없는데 뭘게 딜이 잘나오냐 사미라 신기하네 아하 오른 텔 없으니까 오우야 안들어가야겠네 내가 탑가야겠네 자 사일로스가 탑가야지 이러면 내가 반대로 가야겠다 오른 바탕 가고 내가 탑가고 이런거 원딜 다 먹어 오케이 오케이 성장해야돼 원딜이 자 지금 노티루스 거기 가는거 아니야 이거 아래쪽 가줘야돼 우리 용쪽 갈게 다음 오버젝트 용입니다 용 오오 바텀 가기로 했잖아 바텀 아 됐어 바텀으로 응 바텀으로 가야돼 왜냐면은 용싸움을 해야되는데 텔이 없으니까 오케이 걸어서 합류할 수 있는대로 가야돼 아 호피 아래에 있다 여기 아래 네 사미라 지금 초식에 나와서 생각해 응 사미라 초식에 사미라 바로 놓으면 될 것 같거든 오른 궁 한번 봐볼래 아 근데 사미라 싸워?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쟤들 노티루스 위험해 포피 포피가 찌르고 있다 미드에 다 있어? 그럼 나 탑 좀 더 밀게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이제 슬슬 파미어 하자 파미어 하자 탑 줘야돼 탑 밀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막아야겠다 바텀 쪽으로 다 오는데 바텀 다이브 조심하고 2차 타워는 줘도 돼 그거 라마스 미드 이거 타워 교환이야 빨아들이는 싸움 해 우리팀 가자 아냐 아냐 타워 지크 타워 지크 자 바텀 갑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버리고 안쪽으로 타이브 쯤 바텀 억제 시켜야 된다 이거 죄송 미드도 나가 우리 아 나 여길 지키지 못해 더 깔고 바텀 억제기 하면 미드는 나가도 상관없어 이거 쿵 갈게 어 아 아직 어? 나 탔어 그냥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라인 조 라인 조 잠깐만 우리 싸일 저기 있어 버려 우리 싸일 들어갔어 어? 아 아 싸일 잘 가고 죄송 하나씩 갔네 오케이 케틀 이게 분리할 때도 케틀 아직 남아있으니까 맞아 요거 오 나이스 와우 비 많이 갔다 진짜 잘 먹네 남았으 잡는 중 라마스 와 잡았다 어 라마스 한번 보자 나 너무 아파 근데 라마스 너무 아파 나갑 때문에 관원중 자 택팩 5다 이거 라마스 이거 이거 케틀에 박아야 돼 케틀에 박아야 돼 아우 아프다 라마스 또 나이스 라인 오 오다봤네 너무 아픈데 자 우리 레드 나무했어 이번에 오케이 진짜 오른 오른 텔 있으니까 오른 바탕 가고 오른 텔 60초 네 그나마 있으니까 너는 저거 200초 남았어 방금 죽었어 오케이 자 레드 먹을게 자 케틀 이제 템 얼마나 남았어 나 이제 도미니까지 나와 도미니 도미니 나왔으니까 우리 한타 한번 꽝 해보자 이번에 한타 잘하면 할만해 얘들아 알았어 오르는 그 레벨 올리는게 좋거든 빨리 레벨 올려서 무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게 좋아 바텀 먹고 케틀 웬만하면 사일러스랑 케틀한테 다 몰아줘 다들 알았어 오케이 나 근데 나한테 람머스 들어오면 내가 못할거 같거든 내가 지켜줄게 람머스 들어오면 나도 나도 지켜줄게 다들 케틀 지켜 웬만하면 다른쪽 앞으로 시야 잡을게 오른 텔 뚜니까 바텀으로 가자 오케이 아냐아냐 근데 내가 일단 미드로 갈게요 일단 미드 와줘 일단 미드 와줘 얘들아 안 돼 안 돼 안 돼 무서운.. 무서운 친구 꼬삐 무서운 친구 헐 미드로 갈게 미드로 걸 때 말해줘 사미라한테 궁 못쓰겠는데? 아까 궁 막혔어 사미라한테 쓰면 안 돼 그 W스킬 빠지고 써야돼 자 이거 미드 타워 지키자 우리팀 모여봐봐 사미라 W 빠지면 얘기해줘 혹시 보는 사람 있어 그냥 아무나 사미라 여기 있다 사미라 바텀 사미라 바텀 사미라 바텀 사미라 바텀 사미라 바텀 사미라가 바텀이어서 이거 안싸우는게 나아 바텀 일단 막자 사일러스 먹고 나 얘를 더 깔아놨어 мир 미드 오는거 보자 얘들아 Ca. 미드 막았고 덕 밟으면 봐 덕 밟으면 응 자 딸 집 가야 돼? 나도 집 갔다 올게 안 가대 안 가대 안 가대 나 받아먹을게 나 BF까지 나오면 죽을 것 같아 어 자 바로 1분 남았다 바로 1분 람보스 지금 블루투스 들어갔고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1분 남았어 미드 밀어 미드 밀고 같이 나가 진출해야 돼 진출 타이밍이야 폭발 폭발 나 왜 가자 가자 나 왜 탄 걸었어 탄 걸었어 호피 일단 이거 잘 깔아줘야 돼 자 뒤에 람보스 오는거 지켜줄게 더 많았어 람보스 봐줘 람보스 봐줘 람보스 봐 자 캐틀 캐틀 지켜야 돼 캐틀 지켜야 돼 자 사미라 에어본 넣어보고 사미라 봐줘 사미라 봐줘 사미라 더 사미라 더 사미라 더 사미라 더 와 저거 뭐야 평타도 막혀? 내가 막아줄게 와 뭐야 평타도 막혀 저거? 그렇게 쎄? 에어본의 파일 차이가 너무 심하나 죽었다 까비 까비 아니 저거 평타도 막히는구나 아 자 다음 게임 하자고 아 와 나뭇잎 호피 너무 키웠다 미안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저거는 그냥 사미라가 잘하는 거예요 당뇨판단 아 저거 아깝다 덧밟아서 잡을 수 있었는데 요런 조합할 때 그 탱 그 좀 공식이거든 이게 탱커가 3명이 있어 그냥 미드원 딜이 일단 딜을 충분하게 올려줘야 돼 방탱 갈 그게 여유가 없어가지고 응 그래서 여보세요 내 말 들리나? 아 들려 그래서 딜을 일단 올려주는게 좋겠네 일단 탱이 든든하게 있잖아 응 근데 이렇게 조합 짤거면 어 딜러 한 명 더 넣을 생각도 해볼게 이거 음 음 그리고 또 다들 말할 거 없나요? 게임 내에서 게임 내에서? 게임 내에서? 너무 터져가지고 지금 할 말이 없는건가? 근데 이게 떡대대 떡대로 붙으면은 포커싱이 응 뒤에 있는 사미라나 이렇게 좀 물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조금 좀만 치다가 버리고 딴 딴 쪽을 봐야될 근데 상대도 지금 똑같은게 우리도 이게 우리도 떡이야 어 똑같이 이렇게 떡대대 떡대대 하면 이게 원래 사거리 길고 계속 피가 차는 쪽이 유리해 지금 케이틀린의 사일러스처럼 응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오 큰 것도 하나 있고 싸울때도 너무 모여있어서 싸워 이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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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라한테 너무 당했다 방금 부풍에 그러니까 사미라 구웅 그러니까 좀 몰라서 이게 당하는 거도 있긴 한데 음 아직 챔피언 신챔피언이다 보니까 다들 모르는 것 같아 그 사미라에 대한 그거를 음 하아 저 함수님이랑 그거 너무 많이 꼬였어요 그 약간 텔로 라인 사이드도 넣는 거 어 그거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그거를 있잖아 집을 눌렀잖아 비를 눌렀잖아 그 눌렀을 때 생각을 해야돼 음 이해했어? 그니까 집을 가고 있을 때 아 템 한번 눌러보고 어 탑이 텔 있네 나 텔 없네 그러면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그때 이제 라인 조절하는 거지 음 오케이? 음 그리고 이게 3템 조합은 이게 말했듯이 미드 이거 딜 이제 원딜하고 똑같이 넣어줘야 되니까 그거 방템 하지 말고 이제 웬만하면 딜 탭이 좀 해주는게 좋고 이제 내가 빠지고 오케이 저거 뭐야 음 이제 누가 쉬어? 초대 좀 제가 쉽니다 초대할게 어렵다 게임이 근데 이게 확실히 어 빡세다 AMR이 올라가서 AMR이 올라가서 AMR이 올라가서 정글 초반에 어떻게 도는 건지 봤어? 아 어 봤어 봤어 그래서 느낀 게 뭔데 지금 갱을 갈 때 클래시를 과감하게 써서 과감하게 스노프를 굴려야겠다 그리고 오더를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뭐 해야 하는지 다 말을 하고 그리고 상 주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음 그 우리 팀 행동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그럼 이번판에 뭐죠 그렇다 네 네 아 근데 오늘 스크립 있잖아요 다른 팀들이 다 휴가라서 지금 잠깐만요 아 오늘 다 휴가래요 소... 그러면 없는 건가? 소울이 팀이랑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왜? 대결 상대니까 상대 팀인데? 그러면 계속 안 해? 일주일 내내? 아니야 아니야 오늘만 오늘만? 소울이 팀이랑은 일주일 내내 안 하지 음... 아 일주일 내내 소울이 팀이랑은 안 하는 거야? 왜냐면 4강전 상대는 아 아 정성으로 전력을 확인해야 되겠구나 시간 좀 남았는데 오늘은 해도 되긴 해 시간상으로는 이게 5일 남았으니까 응 해볼까 말까 나는 선수들의 의견을 일단 존중할게 일단 빵테온 한번 보여주자 여기서 좋아 좋아 난 병건이 빵테 좋아 나 또 배웠어 빵테 충전해서 할게 그니까 오늘 스크림 하려면 이제 소울이 팀 밖에 없어 오늘은 음 이번 이번 판도 올은 할까? 아니 일단 상대 보고 상대 보고 오케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스크림인 것 같은데? 빠른 하라는 대로 할게 시키는 대로 할게 나 나는 좋아 나도 좋아 나도 5일 남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한번 물어봐 볼게 일단 정글 여기서 이번에는 앨리스 한번 해봐 정글 아 알았어 원 딜 원 딜 원 딜 원 딜 뭐하고 싶어? 이즈 리얼은 이즈 리얼은 좋을 것 같은데 케인 라칸이 있어서 난 다 아무거나 시키는 거 해볼게 오케이 케인이 있으면 왜 이즈 리얼이 좋아? 이제 비전 이동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제 반테온까지 있으니까 라인전이 세지니까 이제 이즈 브라움이랑 이즈 빵테는 또 다른 느낌이야 이게 이즈 빵테 하면 뭔가 좀 애매하지 않나? 괜찮나? 이즈 빵테 세게 갈 수 있나? 세게 갈 수 있지 나 어떤.. 탑 일단 여기서 트위치나 칸이네 트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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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여기서 마오카 한번 해주고 아 잠깐만 세트 세트 해주고 내가 여기서 관리 한번 할게 오케이 오케이 가보죠 고고 자 이 컨셉 뭐냐면 내가 세트 궁이나 판테온 궁 들어가는 거야 내가 궁을 덮어주는 식 아니면 이즈를 물리는 거야 내가 궁 덮어주는 식으로 할 거야 음 오케이 오케이 엘리스니까 갱강 나오면 그냥 정글 다 안 돌아다니니까 계속 다녀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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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오스네 왜 싫어? 왜 싫어? 아 다리오스 너무 싫은데 싫어? 하하 세트도 그거 내가 말한 거 있잖아 세트 오케이 W만 마지막으로 쓰면 할만해 다리오스도 우으으응 그럼 엘씨를 한 판도 못 해 봤는데 이렇게까지 그러게 하유해 감사합니다 엘씨랑 징크스 한 판씩만 해보면 안 되나? 내가 헷갈렸네. 원 딜? 응. 하면 되지. 다음판에. 연습이니까. 연습 때 다 해봐야지. 그래도 후회였지. 징크스... 근데 요즘은 잘 안 해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걸 한 번씩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 처음에 알려준 거 일단 다 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진을 짜. 진을 짜서 경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화장실 좀. 잠깐만. 나 이거 바꿔 올게. 맨주로. 오케이. 네. 내 앞을 가로막은 산줄기가 늘 가파른 건 아니. 산이... 트위치가 정화. 남칸이 회복. 차이... 티저히 탈은.. 진을 짜. 진을 짜. ений은 rip. 실패. 진을 짜. 진 cli. 진을 짜. 와 쟤네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와드왕은 봤어 와드왕은 봤어 기다리는거 같아 그럼 상대 상대 레드시장이다 자 미드 주도권 있어 처음에 먼저 뵐 수 있다 레드시장 상대 오케이 어허 연기 잘하네 쟤네들 나 공격상브라 게임 원해 와드와드해줄게 이거 케인이어서 칼날 브리지 시작일거야 아마도 칼날 브리지 시작할게 나 케인 먹고있어 지금 트위치 나 지금 너무 물려 안되네 이즈도 초반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상하다 충전했을 때 약간은 그거 3레벨상하면 너네가 이길거야 바텀 초반에도 이즈를 그렇게 안되 여기 쓴가봐 나 탑 갈게 탑 갈게 오케이 오케이 라칸 풀패써 오케이 라칸 노플이래 바텀 그러면은 위쪽 개 딱 들어도 먹을게 라인 밀고 라인 밀어줘 라인 혼자 밀기 애매할거같은데 라인 혼자 밀기 애매할거같은데 쟤 유채와라서 쟤 유채와라서 쟤 유채와라 라인 하자고 라인만 밀어줘도 돼 오케이 라칸 풀 7분이야 미드 정화 없어서 이거 노리면 잡을거 같거든 한번 해볼래? 돌아가갈게 라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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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아마 나한테 빠질거야 라인 밀어줘 이거 라인 안밀어도 돼 라칸 어디갔지 라칸 안보여 자 5초 남았다 5초 나 태어나면 태열 가능해 바로 라칸 미드 있었어 라칸 미드 바텀 그거 안전하게 해도 돼 오케이 자 케인 위로 간다 라칸 미드 라칸 미드 우리 비게이브야 응 케인 위야 그거 2대2야 2대2 라칸 온다 라칸 내려가고 있어 케인은 칼부 아리 안보여 아리 안보여 라인으로 올거야 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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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나 풀 없어 2대2야 거기 아 잘못 빠져네 컷 컷 자 위드 선포시하고 한번 움직여 볼게 라칸이 저게 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 좀 힘들어 아 그거 내가 잘 받아줄게 그거 편하게 해봐 트위치 혼자 했을 때 노리면 돼 트위치를 노려야지 라칸 왔다갔다 너무 많이 해야지 트위치를 라칸이 그 자기 팀한테도 붙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바텀 쪽으로 갈게 오케이 미드 이거 스펠 빠졌으니까 한번 도와도 돼 나 이거 호응 잘 된다 다리우스 사나짐 아 다리우스 다시 나타났고 여기다 와드 한 듯 오케이 오케이 탑조시에 와드 한 것 같음 미드 와드 위치 몰라 이거 아래로 봐도 돼 우리 좋다 고치 먼저 해줘도 돼 강 나오면 고용해줄 수 있어 자 이거 나 갈게 살짝 봐줘 뺄게 그냥 뺄게 뺄게 싸움 안 좋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라인같이 밀어주라 이거 라칸 안 보여 라칸 안 보여 라인같이 먹어 저거 테이치도 올라온거 아니야 저거 지금? 테이치도 올라온거 용 먹나보다 아 용 안 먹어 용 안 먹어 정글 지났어 깍지 먹을 수도 있어 잠깐만 이거 어 먹고 있으며 파타 물 수 있어? 야 이거 뺄게 자 자 나 봐줄 수 있어? 어 가줄 수 있어 그냥 빼도 돼 빼도 돼 그냥 빼도 돼 그냥 정글을 먹어 정글 먹어 어 아 쟤 바텀 구조 날카로운데? 어 어 나 쟤 바텀 지금 모빙중이야 오케이 상대 스펠 어떻게 돼 상대 스펠 락칸 풀 없어 락칸 풀 없어 이거 상대에 저만 있으니까 해볼래? 아 한번 여기다 락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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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많이 살아있어 지금 정글 많이 살아있어 가비 자 뭐하고싶어 이제 바텀 안보여 나 정글 돌 일단 정글 돌게 갱 지금 아니야 오케이 케임도 안보인다 다들 조심하고 다이리우스 탑 케잌 여기 케잌 여기 케잌 세트 봐줘 나는 지금 정글이 정글 타이밍 응 오케이 케잌 노플 이번에 이거 먹자 우리 같이 케잌 노플 케잌 노플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이거 핑아 핑아 병원 피아 핑아 핑아 자 미드 안보인다 아리비야 이번에 괜찮아 나 왜 못봐 니가 보는거 왜 나 못봐 우리 한몸이잖아 자 아리 미드 보이고 종손이 약간 이상하네 종손이 이거 비그웨이브거든? 정글 바텀 쪽으로 탈 수 있나? 이제 밀릴거네 이거 그러면은 내가 레드 먹고 바텀 쪽으로 갈게 그리고 여기 이거 한 밀어볼게 한번 땅굴 파고 있을게 땅굴 파고있고 바텀에서 잃어보면 바로 유온간다 와드 없어 나도 쿵 봐줄게 계속 탑만 조심해줘 아니 여기 어느 밖에 안가가지고 딜이 되게 애매하네 자 아리 아렘 무빙 자 아리 아렘 무빙 오케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줘 아리도 봐도 돼 잡기 쉬워재 응 와드 한번 해봐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오케이 다이리우스 집감 두개 진짜 안보인 안가네 가는 척하네 다시 왔어 미드 와드만 일단 시어만 잡아줄게 아 핑크 지우고 자 나 이번에 탑 한번 올라갈테니까 한번 싸워봐봐 오케이 빼야돼 빼야돼 와 탑 사우더되면 안전하대 그거 탑 사우더되면 얘기해줘 아 지금 지금 빼 지금 빼 지금 케인 올라오고 있어 오케이 지금은 싸움 안돼 오케이 일단 바텀 못가고 가야되는데 케인이 위에 올라오고 2대2야 지금 응 우리 그럼 일단 푸시할게 바텀 아 아 이런 자 바텀 한번 가줄까 바텀은 이제 바텀은 밀어 우리가 오케이 밀고 좀 돌아다녀도 돼 우리 빵테가 빵테 좀 돌아다녀죠 알았어 이럴 그들을 욕하지 않게 자 아리로 풀 이번에 풀 빼놨다 다리우스 빼놔? 다리우스 빠짐 자 뭐하고 싶어 지금 오브젝트 둘 다 살아있고 주도권 미드 주도권 없어 근데 구원인데 바텀에 주도권 있어 미드도 풀이긴 해 근데 얘 집 갈 거야 이번에 다리우스 집 갔어요 다리우스 집 갔고 바텀... 바텀 올래? 나 집 갔다가 용 끼워줄게 빵테 궁 바꾸고 욕먹자 빵테 궁 바꾸자 뒤에서 빵테 궁 있어? 오케이 우리 어차피 밀린 라인이야 이거 밀린 라인이야 빵테 뒤쪽으로 쭉 빠져 그냥 빵테 뒤쪽으로 쭉 빠지고 나 궁 기다려봐 거리 돼야 돼 나 궁을 여기다 두면 돼 미드 올라간 척 해 미드 올라간 척 다리우스 탑 복귀 나 이제 궁걸이 살짝 된다 지금 궁걸이 돼 궁걸이 돼 갈까? 들어가도 돼 나이스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아직 궁 다시 봐도 되고 이거 빠졌을 때 이거 판테원 봐주자 판테원 도발 걸었어 도발 걸었어 케인 우리 밑에 우리 밑에 고치 있나?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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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딜로 찍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딜 찍네 용 바로 갈게 아리 미드야 지금 아리 미드 왜 탑 좀 봐주면 안될까? 다리우스가 라인을 어 지금 다 잡아서 용광 나오고 아 아예 공 빠졌어 방금 근데 지금 아직 남아있어 용 보는게 낫고 용보고 탑 봐주면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탑 봐줄게 나는 이거 이거 먹어 용가 용 바로 치자 라인트 밀어줘 라인트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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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땡겨 이 땡겨 이 땡겨 아 퀴 까비 자 빼 빼 빼 빼 쭉 빼 쭉 빼 아이고 이지렴 온다 온다 아 나 가지렴 줘 아이고 까비 아이고 까비 아이고 아 용도 나갔네 아 이거 먹을 땐 다 먹어야 돼 맥기는 못 쪘다 어 이러면 안 됐었는데 큰일이네 까비 맨 처음에 다 그 잡았을 때 있잖아 우리 바로 먹었을 때 죽어 있었을 때 쳤으면 좋았을 것 같아 용 같은 경우는 그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어요 내가 용을 바로 가졌어야 되는데 아 맞아 맞아 근데 또 바탕 라인이 밀려있어 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아 아 아 자 나 궁 2분 17초 나왔고 이번에 으응 자 미드는 아직 플래시 1분 정도 나왔어 음 와 이거 봐 어 야무 딱지네 자 결렬도 지금 있고 바텀 안 가 바텀 안 가 바텀 안 가 바텀 안 가 부시 조심 부시 조심 쟤네 확 들어와 이거 철령 쪽으로 다 올라갈까? 오케이 우리가 미드 쪽으로 올라갈게 가볍는데 빠질 수 있어? 가리오스 너무 잡아주고 가리오스는 피하는게 가리오스는 피하는게 가리오스는 피하는게 가리오스는 살짝 가줌 좋아 가리오스는 이리로 와 이리로 우리 가는 중 가리오스는 쟤 뺐다 공 뺐다 공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공 오케이 다시 내려가자 다시 내려가자 아 안돼 아 좋아 가비 가비 어 흑이 두자에 주고 그랬네 다시 받아 먹을게 파트 너무 쎈네 약간 방템을 가야 되겠네 다 일단 미드 보고 있을까? 자 미드 이거 커버 살짝 봐주면 좋아요 나 일단 이거 돌아가고 있을게 으응 으응 아래 집 간다 어? 어 아래쪽으로는 더 사라졌어 아 아래쪽으로는 더 사라졌어 아 아래쪽으로는 더 사라졌어 아 아래쪽으로는 더 사라졌어 아래쪽으로는 더 사라졌어 아래쪽으로는 더 사라졌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멍청한 연기 성공 멍청한 연기 성공 케인 오는거 같은데 좋아 좋아 바보 형이 거웠다 자 나 궁 없어 지금 아직 이거 엘리스 봐줄게 나 헌로와줘 올라가는 중 일로와 일로 올라 달장 B드러 와 스킬 다 비난다 W 조심 W 조심 나도 가 나도 가 나 공이 있어 아 케인이 가비 케인이 못 잡나? 한번 살짝 봐줄게 트위쳐 왔어 트위치 왔어 갈게 나도 갈게 이거 라칸 라칸 붙어 라칸부터 라칸 못 잡노? 좋아 근데 싸우면 질거같아 빼야될거같아 맞아 너무 쎄고 너무 쎄 버리고 지금 우리가 초반에 이거 아 이걸 많았네 다 죽었네 저것도 먹네 스킬 쿨이 없어 요거를 어떻게 개조를 시켜야 될까? 케인 점멜 썼어 점멜 아직도 빠지켜줬네 우리 믿으러 갈까? 응 믿으러 갈게 아니면 어디로 갈까? 바텀으로 갈까? 자 바텀은 일단 바텀으로 가지고 이거 1차타 아직 살아있지 용도 1분 남았고 나는 이제 가운데에서 궁 봐줄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처음 일하면 궁 계속 봐줄게 오케이 용 1분이야 지금 CC 연계 잘해서 한타 한번 이길 생각 잘해봐 이번판에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다리우스 안보여 와드라 둬야 되겠다 이게 다리우스 탑 나 받아볼게 나 받아볼게 오케이 자 용 30초야 용 30초 응 갔다올게 나 난 텔 있어 핑크 사올게 아리에 물렀다 여기 살짝 가줄게 케인도 왔어 지우고 이거 자 이즈를 위험해 지금 이즈를 위험해 위험해 나 봐줘 이쪽 봐줘 다리우스도 내려왔고 케인 우리 정글 들어와있어 케인 여기있다 케인 이거 이즈를 살짝 봐줘 저 다리우스 내려와있어 이거 용 그냥 줘야될 것 같은데 살짝 빠졌고 이거 올게 가는 중 자 케인 빼자 빼자 케인 너무 센데? 어우 될까? 저 어떻게 잡냐? 잠깐만 카르킹 카르킹 갑자기 탑버스가 잡을 수 있나? 케인 지금 이거 조합이 빠르게 다음판에 나가는 것 같아 이거는 지금 희생이 불가능한 판이에요 어디서 이게 이렇게 비벼졌어? 이게 일단 탑에서 일단 그 미안 체급차이 난 것도 있긴 하고 내가 용 그거 있잖아 바텀에서 다 다 사이좋게 잡았는데 거기서 바로 용을 안 친게 일단 처음에 이게 시 내가 말하지 골든타임이 계속 지나가가지고 5세트 먹을 타이밍이 계속 넘어가서 거기서 용까지 뺏기고 이제 세명까지 죽었잖아 이제 집 갔다와서 만화문에 뜨고 이제 네 근데 만약에 그때 바로 용 쳤으면 두명이서 쳤어도 먹었지 이즈리얼은 받아먹고 아래 자 내가 일단 보여줄게 다시 보기를 응 네 저도 작성했습니다 자 옙 자 초반에 이거 요거는 상대 미드정글 잘 노린거고 뭐 탑은 이게 어쩔 수 없고 이게 상상에 모르시는 거니까 자 여기서 한타를 잘했잖아 우리가 케인하고 라칸 따고 응 응 자 라칸이 지금 죽었어 자 라칸이 지금 죽었어 그 다음에 케인도 죽었지 응 자 이거 따라와서 딜징도 잘했어 여기서 응 이제 여기서 뭐를 하냐면 자 판테온 여기서 앨리스가 지금 바로 이걸 쳐줘야지 흠 여기서 이즈리얼이 오잖아 여기서 핑크 시야까지 보호주고 대놓고 간 다음에 이제 또 대놓고 여기서 치잖아 그러면 상대가 올 시간을 충분히 벌어다 주잖아 응 처음에 치고 만약에 이게 못 먹을 거였으면 나까지 이제 정글이랑 서포시 아 이거 못 먹겠다 나도 와주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 같아 나는 이제 이거 타 말렸으니까 한번 풀어주러 가다가 이제 더블킬 당한 거고 응 맨 처음에 상황이 끝났을 때 지금 판테온 이거 넘어오고 앨리스는 지금 치고 있고 응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인 밀고 이 타이밍 넘어가서 용 뺏기고 이제 탑에서 이렇게 격차가 나버리니까 이제 모든 라인 주도권이 빠져나간 거야 탑은 이제 미드는 내가 이거 라인 손해보고 여기로 왔는데 응 한타를 저버렸잖아 아 이거 용을 뺏겨버렸잖아 네 라인을 이렇게 벗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판단이 살짝 바로바로 돼야 될 거 같아 그 만약에 키를 땄으면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를 일단 우선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우리가 지금 응 자 여기서 지금 1초 2초 3초 4초 만약 지금부터 쳤으면 지금부터 치고 있겠지 아 자 5초 6초 7초 8초 9초 10 거의 한 10초에서 20초 가량을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 시야도 다 보이고 상대 팀장에서 응 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야 지금 응 그치 응 상대가 태어나서 다 이걸 와 그러면 이제 우리 턴이 끝나버린 거지 여기서 근데 이거를 이제 콜 해주는 게 제일 지금 한가한 사람 누구야 이게 이게 상황 끝났을 때 한가한 사람 응 여기서 트위치 땄잖아 응 자 앨리스 한가해 판테온 한가해 그럼 뭐 해야돼 오더를 내려줘야 돼 정글 서포트에 뭐하자 이렇게 네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제일 한가한 사람 둘이서 지금 미드 싸우고 있고 바텀 CS 몰을 바꾸고 사이트 라인전으로 바꾸고 한가한 두 명이서 이걸 말해줘야 돼 이게 둘 다 일단 이 판은 딱 이 정도인 거 같아 바로 욕먹자 흠흠 저기서 너무 웃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어 저기서 그리고 이제 이게 어 잠깐만 이게 다리우스 같은 게 나오면 진짜 너무 힘들어 버리네요 게임이 진짜 벌목당함 응 다리우스 음 일단 헤드는 뭐 본 거 있나 이거 라인의 중요성 그런 거 내가 초반에 라인 좀 좀 그 초반에 라인 푸쉬하는 거 좀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 좀 그게 저랑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라인을 복귀할 때 나는 미드로 걸어서 오는데 항상 세열림은 싸움이 날 만한 가능성 있는 대각선으로 와가지고 커버 준비하는 거 그러면서 시야 확보해주고 미드 복귀하는 거 그런 거 이게 딱 맵을 보면 어디서 싸움이 날 거라고 어느 정도 눈치가 오는 라인을 먼저 가는 게 나 메인 첫 번째로 생각하는 라인이 거기서 웬만하면 그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쪽 무빙 해준 게 제일 베스트 어 그리고 원딜은 네 내가 해야겠지 원딜을 오케이 일단 원딜 해야 돼 원딜 일단 할게요 지금 이번판에서 요지 스크린 물어봤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서 그 전까지는 자랭 일단 연습 계속 해야 될 때 콜 일단 맞추려고 해봐 지금 또 이번판에서 콜 하나도 안 나왔거든 우리 팀 응 오케이 아니 그 탑 문도는 별로예요 요즘? 한번 이제 이번판 마오카 한번 볼려고 마오카이 그 자나 때 지금까지 6회 있었는데 6회에서 문도는 한 판도 진 적이 없다고 아 근데 문도가 지금 옛날에는 좀 좋았는데 지금 잘 모르겠네 문도가 음 벌목 할만한 챔피언들이 많아가지고 벌목이랑 문도를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잡아먹는 문도 잡아먹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진짜 저기 진짜 진짜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저 정글 보내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 아 핸들이야? 누가 미드를 가? 내가 미드가 오고 한양이 미드 갈 줄 알아? 미드도 뭐 실버 꾸밍이는 되겠지 한양이 근데 마이크 살짝 울리는데 혹시 조절할 수 있을까? 그거 인게임 마이크 끄면 된 다들 아 롤 인게임? 모드의 벤 네 롤 인게임 때문에 지금 울리는 걸 거예요 아마 그 한양님 말할 때마다 한양님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나거든요 그거 아마 마이크 효과 때문에 잠깐만요 메란님 팀이랑 일단 퍽퍽 보내놨어요 일단 보시면 답장 오시겠지? 오케이 오케이 아 100점 캐 안 한다고? 아 그래도 이겨야지 상황이 어려우면 가도 상관없어 뭐하죠? 이번엔 자 일단 상대보고 후픽으로 할 거예요 일단 말해줄게요 이거 문도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문도가 쉬운 챔피언이긴 한데 마오카이는 문도는 비슷하죠 그래도 문도도 연습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문도 일단 자신감 찾으려면 일단 이번판 말파이트 한번 해보시고 해보고 오케이 일단 여기서 내가 애쉬를 한판하고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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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테온 아니면 애쉬 레오나 일단 여기서 먹자 판테온? 애쉬 먹을게 서포 자신있는거 판테온이나 레오나 어 애쉬 먹자 애쉬 먹을게 응 전쟁에서 우리 다시 태어난다 쫀드가 박준석씨 어? 나 방송으로 방송으로 보고 있어 아 오케이 애쉬가 매 때문에 어떤 오더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번판에서 좀 알려줄게 애쉬를 오케이 오케이 응 자 제이스가 탑이니까 이거 탑 말파이트에 미드 어떤거 할래? 신들어 상대로 자신있는거 있어? 피즈나 뭐 그런거 해도 되는데 피즈 피즈 모르겠네 그냥 골라주는거 하겠습니다 저거 보면 그럴까 그 소경선에 피즈 있던데 에 피즈 할 줄은 알아요 많이는 안해봤습니다 흠 오케이 그럼 피즈 그냥 스킬 잘하는정도 정글 후평으로 내려갈거야 여기 지금 이상되면 정글 정글 지금 세주 자르반 말고 또 뭐있지 지금? 할 수 있는거? 세주 언니 자르반 볼리베어 볼리베어 그리고 트런드 잭스 엘리스 트런드 잭스 엘리스 케인 자르반 아무무 카소스 시바나 이거 트런드 한번 해보자 트런드 오케이 트런드 지금 상대 오른나와가지고 오른나와가지고 궁 오른한테 빨면 진짜 좋거든 여기서 응 오케이 오른한테 궁극기 고정 응응 트런드 한번 느낌 좀 봐보자 이거 프렐루드 조합이거든 지금 이거 강타가 느려지게 느려지게 해가지고 솔직히 저 뭐야 긴장 많이 되겠다 트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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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에 원하는게 있는데 이거 빅헤드가 메인오더 맡아줘 이번판에는 트런드 난입들어? 트런드 난입들어도 되고 정복자들어도 돼 오케이 저 텔드니까 텔될까요? 텔? 저만 들어야지 이거 퀴즈인데 오케이 그럼 메인오더 해주는거에 다들 대답 무조건 해 이거 이번판에서 음 알았어 오케이 이거는 카페인 좀 딸리는데 지금 세나 쓰레신가 보다 나도 카페인 딸린다 지금 카페인 카페인 공급 타임 30초 30초? 오케이 정글 지금 있지 정글? 응 내가 지금 애쉬를 했잖아 응 그러면 이게 메의 스킬이 있단 말이야 애쉬한테 너가 필요한 위치에 나를 불러 내가 매를 쏴줄테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카페인 카페인 공급 완료 오케이 몬스터 수혈 중 그리고 판테온도 자기가 뭘 할지 나한테 얘기하고 그걸 말해줘요 응 알았어 나 여기다가 와드바꿈 저희 이니쉬가 좋네 오케이 뒤에 봐줄게 내가 자 여기 4명 다 숨어있다 빼 빼 빼 슬로우 걸어줄게 어 걸렸다 이거 살짝 봐주고 우리 게임 자 천천히 바라들어 바라들어 카이팅해 빼도 돼 빼도 돼 힐 봐줄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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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야돼 빼야돼 힐 있어 힐 있어 힐 락시 할게 슬로우 된다 합류 합류할게 응 빼빼빼빼 쏘리 쏘리 아 화장실 된다고 나 이거 풀로 뺄게 힐 힐 탈색 봐줘 잭스 봐줘 잭스 봐줘 아 편탁에 있었다 자 빨아들여 아 근데 연습 안되는데 이거 이러면 일단 이렇게 인비에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지금 빨리 말해 바로 먹어 일단 다 보여요 아님 사람 없으면 도망가고 일단 시압부터 따자 시압부터 따자 자 알파이틴 이제 탑 올라가야지 왜 전복자 들었어 그리고 왈파이틴 싸우네 어 우리 정글 위주로 어 돌아갈게 나 돌아간다 룰 잘못 들었네 자 블루 봐주자 블루 봐주자 신드라는 미드 왔어요 신드라는 미드 왔어요 오케이 자 트런들 원하는 동선 말하고 어디로 간다 얘기하고 퀴즈 주도권 바텀 주도권이 있을거야 퀴즈 주도권 쥐가 터지는 중 현재 아직 없어요 근데 내가 퀴즈 없는데 집 갔다 올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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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라인 좀 조금 하고 어 우리 둘 다 피어 쏴가지고 이거 딜그냥 잘해야돼 선의를 이거 봐주는 게 좋아 그에 비해 저거 안 쫄아도 돼 안 쫄아도 돼 점화 몇 초 남았어? 나 점화 만 90초 아 오른이구나 우리 이번에 선의를 찍어 재밌게 누가 빠졌대? 암라인 암라인 자 나 메 찍었다 우리 데 매 필요한거 있으면 말해 저희 상대 블루쪽에 한번 던져보자 네 블루 신드라 마나가 많이 빠졌거든? 여기 각이긴 해 오케이 돌아서 갈게 그러면 일자로 가봤자 의미없어 자 잭스 블루에 모인다 잭스 적블루 신드라 마나 아이없스 현재 피 쳤으니까 질교 안해도 돼 판테형은 들어가자 이거? 자 천천히 오케이 틀빙만 틀리면 안돼 틀리면 안돼 쭉 빼봐 쭉 빼봐 슬로우 걸어줄게 직가오도 돼 지금 소비 쪽인거 같아 자 라인 땡길게 자 레드 먹을게 응 먹고 다시와 휠 뺐으니까 쭉 뺐다가 직가 이거 라인 프리징 돼 알았어 거기다가 점화가 아니라 셀프거든 잭스 잭스 탑 올라오는 중 위로 빠질게 위로 빠질게 위로 빠질게 이거 미드 갈게 나 그냥 응 자 이번엔 쓰레쉬 정화 빠졌고 응 나도 내려갈게 나 점화 27초 오케이 우리만 점화 도는 타이밍에 우리 싸우면 좋다 이번엔 자 콜에 콜에 정글비도 더 오잖아 또 빼 빼빼빼 미드 내려갖고 미드 내려갖고 키 없는 상태에서 선진 자 쓰레쉬 지금 왼쪽 이거 이거 첫때미 먹자 나왔어 내 피가 넘어오서 받아 먹어 받아 먹어 그냥 우리만 이제 점화 있는 상황이야 탑은 좀 조심해야 돼 잭스 올라갈 수도 있다 오케이 어 가자 판테형 선 레벨 언제 돼 판테형 선 레벨 잭스 지금 윗쪽이야 세나 볼게 일단 세나 볼게 천령이랑 탑조 세나 봐 세나 나도 세나 잡았어 자 이거 쓰레쉬 볼게 쓰레쉬 볼게 폴을 있어 없어 나 폴 없어 폴을 뺏고 이거 슬로우 계속 돼 슬로우 계속 돼 창도 있어 창 날려봐 나이스 신드라 테린거 같아 신드라 테린거 같아 신드라 테린거 같아 이거 스톤 조심 스톤 조심 3레벨이제 신드라 전멸 없어 이거 한번 살짝 보자 신드라 전멸 없어 신드라 전멸 없어 여기서 잡아줄래 이거? 잡았어 잡았어 좀 더 일찍 할걸 신드라 말파 사라짐 멜 어디다 달려줄까 아래 정글 아래 정글 아래 정글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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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r 중 석로 honey 오른 사라짐 오른 안보임 오른 안보인데 час я 이거 유령 있다 유령 있다 네 상글서 Defile 위치 생각하고 알아서 migrate 펌 쪽일 수 있겠다 와 care соответ 오른 사라짐, 오른 안보임 오른 안보인데 자, 이거 유령있다 상대상글 위치 생각하고 왠만은 골레만... 와드 박고 내려갈게 쿨루 쪼갤 수 있겠다 와드 박을때 이거 세너스레시 먼저 올라간다고 생각해 아주 바이게 늦겠어 와드만 박고 바로 와줘야될거같아 잭슨, 잭슨 레이스 먹으러 가, 칼부 먹으러 가 아, 집타이밍이 응 치카았다, 아래쪽으로 갈게 위쪽 강의에 와드 박혔다 위쪽 강의? 오케이 자, 우리 지금 싸우면 이거다, 지금 BF 나왔어 음 위쪽 강의 와드 박혔으니까 아래로 들어왔어 그럼 각보면 들어간대지? 오케이 각보면 들어간대지 각보면 들어간대지 나 이번에 힐 있고 그냥 이거 피즈 윙렙대 하는게 확실하지 않을까? 윙렙대 하면 확실해 피즈가 윙렙대 하면... 살해 보니까 나 들어갈게 어, 자, 천천히 해 아직 성공할게, 성공할게 응 저렇게 무빙만 해줘도 좋아 응 개포는 챙겨먹고 강한 자에게 자비는 없다 자, 천천히 아우, 저 띄꺼워, 저 새끼 개포 먹고 나 이번에 1번 먹으면 윙렙대겠다 생각하고 슛장을 계속 날려도 돼 나 전멸 있어 어 잭스 어디있어, 잭스 나 6이야 오케이, 지금 갈게 오른 등 빼고 있음 잠깐만 나 시야 보면서 갈게 때려받은데, 이거 자, 이번에 올라가주자, 살짝 시야 먹어줄게, 이거 응 거기 와도 바뀔 것 같은데, 이제인데 자, 핑크 업고 내가 얻을게 맞아, 앉아 자, 나 매일 18초 남았어 매일 필요한 말에 자, 지금 판테온 더블 쓰고 오른 사라졌어 오르만 끌어도 이거 잡을 수 있어, 우리 아, 알았어 이거 나 그냥 다시, 나 타나 못먹을게 못먹어, 못먹어 못먹어, 못먹어 판테온 올라와줘, 내가 라임 맵고 올라갈게 나 궁 있어서 이제 수건 생겼어 나 올라야돼 밑에 그냥 조금만 둬, 라임 먹고 있어봐 나 척을 가고 있어 공짜 좀, 걱정하지만 먹어, 먹어 먹어 자, 판테온 이거 살짝 남아줘, 아래 살짝 남아줘야 돼 텔 필요하면 얘기 텔 필요하면 얘기 내려간다 신드라 간다, 나도 간다 이거 아래 봐줘, 아래 싸운다 이거, 야, 텍스, 텍스, 텍스 아래 텔 밖에 아래 텔 가고 있어 알파 텔 감 알파 텔 아래 텔 왔어 지금 아래 텔 천천히 싸워봐, 피즈도 왔다 신드라, 신드라 봐줘 신드라 봐줘 신드라, 신드라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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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잡어, 옳은 자라 옳은 노플이야, 옳은 노플 시식이는 사람 잡습니다 없네요 말게 소리해, 말게 소리해 마 ouv 어떻게 할거야 이제 뭐 할거야, 이득 봐야지 나는 타보기 할게 이거, 용먹어, 용먹어 나 용먹이야 아, 용먹네 말파이트는 지금 라인 봐봐 안 좋잖아 근데 이거 내가 좀 일찍 들어갔지 생각보다 더 끌어들고 들어왔어야지 이거 좀 도와드려 이거 상대가 지금 스펠 다 쓴 거야 먹으면 안 되겠다 색소로 색소도 용적이야 이거 피즈 블루 도와줘 일단 피즈 군 없으니까 안 싸우는 게 낫다 이거 바우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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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뚜하네 이런 거 아 사는 중? 더 보고 일단 피즈 오로울 거 풀린다 조심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나 이거 직합하면 안 되지 직합 타고 오고 이번에 직합 타고 오고 미드 커버할게 다시 타이밍 봐서 용 타이밍 봐 우리 팀 트럼들 미드 커버 안 되네 오른 탑 뽑기 자 잭스 보인다 상대가 지금 용 칠 수도 있어 이번에 나 용 쪽으로 내려갔다 내려갈게 피즈 기다려야 돼 궁도 기다려야 된다 우리 피즈 군 없으면 한타 안돼 궁 20초 가톰 주도권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 내가 에쉬보다 아니 세나보다 템 지금 훨씬 좋아 응 처음에 이겨 물 수 있으면 물게 어 점화 있지? 점화 없구만 점화 없어 76초 데퍼버 홀럴럴 때 나 피 네온 오케이 자 천천히 낙지 못 가 들어갈까? 신데라 내가 신데라 내가 피해야 돼 신데라 데려가 이거 못 도와줘 못 도와줘 나 그냥 피즈 푸쉬 할거야 대포 먹어 대포 먹어 천천히 해 봐 자 천천히 신데라 타고 다시 올라온다 이거 해볼까? 궁 있어? 궁 있어 궁 있어 근데 신데라 프리 돌 때 내렸다 나 W 있어 다 탈탁 빼고 2 돌 때까지 기다려봐 탑 가 나 2초 탑 가 내가 푸쉬하고 내가 돌아와 2B 해도 2B 돌았지 이번에 2 3초 오케이 탑 뺄게 2B 돌아왔어 앞에 있으니까 그냥 2B 박아줘 이거 피즈 내려와도 좋아 이거 뒤에 이거 지우고 갈게 다이버 가기야? 다이버 가고 나와 이거 녹여 녹여 나이스 바로 전령 갈게 나이스 쓰레셋 해볼게 정복차 타고 힘들어 미드 잭스야 또 잭스야 잭스야 이거 피즈 둘 다 따질 줄 이거 친절한 개 와 이거 살았어 잭스 온 거 빼줘 미드 커버해 미드 먹어 미드 먹고 자 피즈가 버텀 먹어 피즈가 뺐고 내가 먹게 게임 미드 먹어 이번엔 자 이거 할 때에는 내가 지켜야 하지 피즈가 버텀 먹고 정글나 보고 미드 먹는거야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 신전한데 나 원쿱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원쿱 왔나 너 트론들이야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실내 가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줘 자 잭스 유령 모인다 지금 응 나 집 갔다 미드 갈게 미드 이번 거까지 받아 먹어 난 할 게 없네 내가 오른탑에 나타남 오른탑에 나타남 자 이번에 세나 플래시 빠졌거든 이거 우리 쿵 연계 cc 연계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세나 노래 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아 빨리 가자 자 이제 뭐 할 거야 오른 밑으로 내리거든? 어 보고 있어 말파 봐줘야 돼 전령 앞으로 오케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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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는 쪽 아 불게 없거든? 상 안 돼 동료 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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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네트로 높게 나 이쪽 위로 가는 중 위로 가는 중 어 아 이게 누구만 적어버리네 아 그냥 쭉 빼 쭉 빼 쭉 빼 버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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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 있어 아 힐 있어 이거 타고 있어 버릴게 버릴게 안 되네 아 왜 그래도 괜찮아요 저말을 바로 했을 수 있겠네 이거 딜 교환 이렇게 하는 것도 이득이야 피즈 내려오면 다이버가 나온다 이거 오케이 체크 어 잭스 여기 응 나 풍원 위쪽 가볼게 아 피즈 더블 킬이야 이거 그냥 알아서 먹어 와 그럼 부담스러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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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테온이 먼저 가줘 이 있으니까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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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미드 막을게 자 미드 트런덜이 막아줘 자 미드 트런덜이 막아줘 자 미드 트런덜이 막아줘 자 전령 쳐 제익스 전령 안 쳐 이번에 제익스 우리 정글 미드만 막아줘 미드 막아줘 미드 막아줘 한 칸 더 까고 가 한 칸 더 까고 이거 판테온 집 갔다가 미드나 탑 갈 때 있으면 한 번 둘러줘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 전령 갔다 상대 전령 갔는데 반대로 돌까 트런덜 그러면 상대 정글 털어 지금 이럴 때 나 그럼 전령 털자 여기 털자 전령 털고 있을 때네 어 전령 줘요 전령 줘요 오케이 저런 거 시간 끌리면은 손해보니까 아따 다 싹 털어먹어 싹 털어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상대 전령 주고 전령 주고 내 앞뒤이 저런 걸 사내줄 늘 가파른 건 아니 자 이런 거 다 말해줘 여유 있는 상황인데 나 이쪽으로 한 번 가줄게 패드야 나 이번에 미드에 여기 돌아왔어 신드라 신드라 한 번 적어먹어볼까 나 궁 있어 나 궁으로 돼 나 뒤에 볼게 나 갈게 나갔어 나갔어 정황 없어 정황 없어 나이스 좋아 나이스 이런 거 아주 좋았어 아주 계속 해줘 너무 좋아 바로 바텀 가는 중 판테언만 내려가 트런드는 안 보여줘도 돼 트런드 할 거야 정글 잘 살아있잖아 지금 오케이 나 절정 때문에 미드 서 있을게 나 없으면 절정 터지거든 젝스 바텀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젝스 바텀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트런드 지금 아래 빨개 나왔고 심근아 텔턴 나 미드 와봐 쓰레쉬 올라간다 나 가줄게 아니네 끝났네 안 갈게 얘 좀 펌펄하거든 지금 굉장히 나 이거 바텀 봐줘 이거 바텀 봐줘? 바텀 봐줘 이거 아래 빨개부터 같이 올라가자 우리 트런드 이거 우리한테 붙어줘 지금 응 빨개 먹자 쓰레쉬 아래 쓰레쉬 아래 용으로 갈게 나도 용으로 갈게 그냥 아니 미드 먹어 미드 먹어 미드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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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먼저 밀고 합류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나 이번에 궁 있어서 2dc 가능 오케이 이거 땡겨서 그냥 멍끔? 다 와야됐듯? 놓치면 안될 것 같아 자 이번엔 나 파줄게 나 먼저 가 아 근데 나 강타 없다 자 여기 텔 있어? 이거 지금 오른쪽 힐 타는데? 자 여기 쓰레쉬 쓰레쉬 노려 오케이 쓰레쉬 죽여 쓰레쉬 죽여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오른한테 궁 막았어 죽이면 돼 어 여기 ac 지켜자 ac ac 봐줘 ac 봐줘 오케이 오른부터 오른같이 자 오른같이 오른같이 여기 빠진다 자 나 죽는다 세나 노플 세나 노플 오케이 세나 피 어때? 세나 피 반피해 반피 반피해 아 그럼 안할게 피상황 나 미드 푸쉬하러 간다 미드 푸쉬하러 간다 나도 미드로 할게 세부 가난하지 않아? 나 궁극기 없어 좋아서 라인 밀고 다이브하면 되잖아 이번에 아 그러고 그랬나? 늦었어 이제 늦었어 어 늦었으니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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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2대 아닌가? 네 상대 블루 쪽에 날릴거야 나 이번에 탑으로 간다 전략 먼저 나와 이번에 오케이 오우 살려야 되겠네 아 미드 조심 싸우면 안 된다 상대가 상태 좋아지고요 그래 정비해야 될 것 같아 자 그거 2절까지 했지 지금 상태 지금 다 안 좋은데 너무 오래 했어 우리 궁업 쓰면 안 되는 조합이야 지금 그래 그래 정비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궁업 쓰면 안 되는 조합이야 지금 다 돌리고 해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자 피즈가 이번에 탑 가지고 오케이 아 여기 손으로 신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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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우리 팀 태어나기 전에 일단 안 나간다 웬만하면 나 미드 쪽으로 갈게 오케이 나는 바텀으로 가면 되나? 바텀? 바텀? 어 말파 할 때면 바텀으로 가는데 내가 탑이면은 말파가 바텀 오케이 자 이거 트런드라고 판트로 모여서 시작할게 나 이거 좀 미드 바텀 중한테 붙을게 응 우리 위쪽 시앗 뚫어야 돼 지금 어 시앗도 좀 모아야 될 듯 위쪽 시앗 뚫어야 돼 자 신드라 이거 보이지? 지금 바텀에 2명 즉스도 미드 바텀 사이 자 이거 신드라 나 궁이 있는 시그실이 있어 신드라 다 갈 수 있나? 어 오면 볼게 오면 어 신드라 벽 넘어있고 신드라 보게 한번 이거 어 나 신드라 본대 신드라 본대 나 이거 나 T 맞히면 안 돼 잭스 봐줘 잭스 봐줘 잭스 봐줘 자 스턴 모으고 어우 소리 빼야돼 바비 엄청 때리네 아우 자 신드라 개피 2대 한번 뚫을게 이거 2대 3대 2야 3대 2야 뚫어줘 바텀에 세나 스트레쉬 있어 오케이 바텀에 세나 스트레쉬 바텀에 세나 스트레쉬 바텀에 세나 스트레쉬 2대 밀거 같애 야 궁궁 오른 궁궁 빠졌어 오른 궁궁 빠졌어 지금 싸우면은 5대 5면 유리할거야 지금 우리가 피지가 제일 세잖아 오케이 오른하고 서있지 말고 이거 피지가 아니 트런들이 한번 올라와서 오른을 따주던가 아니면 맞아 맞아 나 좀 풀어줘 자유롭게 나 혼자 기계 안나오거든 얘는 아 아 근데 나 궁궁기가 없어서 오른 접일 때 궁궁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펑크 씰을 하게 만들어줘 피지가 내려와야 돼 지금 나 궁궁기 있어 이게 바텀 타워 밀릴거 같애 크면 통 한번 벗고 나 궁궁기 있어 나 궁궁기 있을 때 다시 올게 자 지금 할거 또 말 없어지잖아 계속 말 뭐할까 뭐할까 우리 전령 30초로 남았는데 이거 먹을거야 말거야 먹자 일단 용 준비해야 될 듯 이제 오케이 전령이 30초데 용 지금 1분 반이야 응 전령 먹고 용 먹을 수 있어 빨리 먹으면 아 전령? 오케이 그럼 바로 전령 갈게 전령 쪽으로 갈게 전령 쪽으로 시야 피고 우리 궁이 이니시가 좋으니까 저거 렌즈 돌린 다음에 이니시랑 걸어보자 그래 그래 여기 이미 시야 다 막혀있어 잭스 쓰레쉬 집 잭스 쓰레쉬 집 잭스 쓰레쉬 집 자 뭉쳐봐 뭉쳐봐 다들 뭉쳐봐 시야 잘 따고 시야 잘 따고 지금 바로 치는게 어때 나오면 가자 나오면 바로 말파 말파 올라와 말파 올라와 신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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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요 테린 나가 신기라 우리 미리 약속하자 미리 약속하자 애들 오면은 싸우는거야 오면 싸울거야 전령 버스 생각하지 말고 안 눌을거 같은데 신기라도 없어가지고 오면 애쉬궁부터 하고서 말파가 최대한 상대 딜러 하나 골라서 물면서 말해 애쉬궁 누구 해줄까 누구 애쉬궁 온다 온다 지금 하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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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려줬어 누려줬어 세나 누려둡어 빨리 들어가면 안 돼 가만히 들어가면 안 돼 자 세나 막기는 했다 세나 내 옆에서 보고 있을게 이거 우리 비다 가만히 가시면 가만히 가시면 오로 오로 봐주자 이건 봐주자 어? 오로 뚫었는데 오로 뚫냐 돌雪 불사해도 돼 공사해도 돼 예 들어갈게 들어간대 판태웅 신들아 왔어 이거 2타 야 빨려들어가지 마라 이거 다 빼고 슬롱해서 도둑줄게 천천히 이거 카이팅해봐 나 재간두기 없어 들어가면 안됐나봐 이거 딱 오름만 하고 안될거였으면 바로 빼는게 좋았을거같애 너무 빨리 들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용 세번째께도 나가겠다 이러면 아 그럼 용 주는셈치고서 라인발리 포탑같은거 이거 처리좀 하자 오케이 우리 뭉쳐서 미드만 밀면 이거 탑은 공짜야 나 철렁있어 이번에 철렁쓰니까 미드만 하자 어 미드를 밀어야돼 나는 테론 테론이면 바탕가야지 테론이면 바탕가야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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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가고 자 미드 기다려 같이가 같이가 에쉬 중심으로 우리 미드 먼저 이거 피즈는 근처에 있어주고 우리 미드 1차 먼저 밀거야 이번에 아랫바이가 높아있고 자 미드와줘 우리팀 아래시아 조심 미드 밀거야 나 트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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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드 1차 탑으로 갈거야 우리 이제 나 올라갑시다 피즈가 미드 받고 나랑 크롬들 판테온 탑쪽 와줘 나 레드 먹고 탑으로 갈게 판테온 그냥 탑으로 갈게 탑으로 갈게 자 지금 미드에서 피즈만 있으면 돼 나머지 탑 갈거야 판테 판테 우리 정글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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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안전 판테 나 따라와주고 핑화만 받고 갈게 이거 먹어 탑 간다 이거 판테와줘 이거 탑 갈게 아 오른 보인다 오른쪽 때릴 수 있다 젝스 탑이고 이거 피즈 미드 하고 올라와줄 수 있으면 올라와줘 버리고 올라와도 돼 나 트렌드 이거 와줘 톤 덕 한편 신드라 스트레스 밑으로 나보고 내려오는 것 같아 여기 돌렸어? 여기 돌렸어 돌린거야 자 이거 젝스 계속 온다 이거 봐줘 헬 준비해 자 오른 때린다 오른 때린다 자 오른쪽이야 종사해 나이스 여기 아래도 있어 나 5초 넣었어 피즈 불어도 돼 자 탑에 나 전령 볼까요 라임에 젝스 지금 탑 뒤에 젝스 여깄어 젝스 여깄어 젝스 여깄어 피즈 이거 깰거 같으면 바텀거 줘 피즈에 바텀거 줘 피즈에 바텀거 줘 오케이 체크 자 2차 타워까지 받을거야 지금 신드라 아래있고 자 세나 뺄게 뺄게 팀 A 까졌다 궁극기 있어서 뒤를 잡을까? A 까지 아직 낙분이 있어 섹스랑 세나 탐 섹스 세나 탐이고 일단 패자 얘들아 에이 시합 어? 3시가 나 따라옴 3시가 나 따라옴 블루 어떻게 느리지 피드 먹고 에시가 느리지 이 다음에 뭐 할 거야 우리? 이제 바론 위에 시합하자 나 이 녀석에 바론 위에 시합하자 팜 깎게 어 일단 지금 피지 기다려 피지 라임 밀고 올라오는 게 금방 밀고 갈게 응 응 나도 집 갔다 옴 용 쪽 잡을게 시합 흠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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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위로 잡아서 용 아직 이르고 잡지마? 어 두 개 정도만 바론 쪽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애 하이게 이거 먹어줘 그냥 피지가 보이는 각 있음 바로바로 말해줘 지금 제일 잘 컸다 지금 피지가 오케이 제익도 플래시 나와서 다시 들고 자 여기서 뭐하고 싶어 다들 이제 위쪽 여거 라임 푸쉬랑 미드랑 라임 붙고 위에 시합 잡자 바론 쪽 아 말파이트 지금 텔 없지? 텔 없지? 지금 바로 미드로 붙어봐 지금 미드로 와봐 미드로 와봐 미드로 와봐 이거 각고인다 각고인다 쿵 있어 쿵 있어 얘네 에이치 몰르거든? 슬랭 시즌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오려고 한다 잭스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딜러를 묻게 딜러 다 올라오는데? 자 미드 라임 푸쉬 정리하자 미드 피트 숨어있어 미드 라임 푸쉬 정리하고 야 판테형 판테형 빠져야 돼 에이치 지켜야 돼 판테형 아래쪽 판테형 아래쪽 예 잭스 빠져 잭스 빠져 잭스 빠져 카치스 빵테 교환 카치스 빵테 교환 카치스 빵테 교환 나 들어갈거야 피 났어? 내가? 나 신드라 못 들어가게 나 뺄게 상커드 들어가도 돼 이거 나 딜러 아직 살아있다 신드라 봐주면 좋아 뺄 수 있으면 빼고 빼 빼 빼 빼 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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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비 필요해 나 정비 필요해 오우 좋아 궁 몇 초 남았어 피즈? 나 합류돼 나 합류돼 여기 와드야 칼보 와드 아 피트하고 용보자 용 1분 남았어 응 막을 수 있지 미드 2차는 빡세게 써 이번엔 자 우리 용보면 돼 용보면 나 궁 20초 남았고 나 궁 돌면 니가 이니시 먼저 걸게 자 우리팀 모여주고 말파이트 10초 남았다 웬만하면 신드라 이거 CC 정화 없어서 봐주면 좋아 내 CC 같은 것들 자 스턴 조심하고 라인이 빠졌다 이번에 라인이 빠졌다 이번에 여기 쓰레쉬 자 이거 탱크들 모으죠 우리팀 용 나온다 자 나가야 돼 이제 내 날렸어 말파 궁 온 공 10초 나 탱크들 안 무빙 해줘 이런거 나 탱크들 안 무빙 해줘 이런거 오케이 안 무빙 줘 갈게 갈게 신드라 볼게 신드라 신드라 봐봐 나 공으로 떨어지게 신드라 파 오른 점사 해도 돼 오른 점사 오른 점사 오른 점사 오른 점사 오른 점사 오른 점사 오케이 오른 점사 했고 나머지 keysx x 책 잭스 봐주자 주ál regard 나 요운 나는 바탕 밀게 한omin 좋아 나 PC야 kimse 이거 바로 까지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미드랑 바텀 라인 체냐 밀어넣고 뭐 먹을 거 없네 그럼 팔은 앞쪽으로 잡을땐 오케이 다음이 뭐지 신이라는 규제들 결국 우리 인간이 대아리에 불과하여 자 이번에 나 풀 빠졌으니까 이거 좀 잘 싸워야 된다 그리고 봐봐 뭐 할 거야 헤드야 지금 이제 뭐 하지? 이제 발원 쪽으로 시합하자 여기 미드 밀고 미드 갖다 박자 일단 미드 밀려 있네 지금 그리고 여기 시합하자 위쪽 정권 위쪽 정권 시합 먹자 다 같이 먹어 급하면 먹어 급하면 먹어 같이 갈게 먹고 올게 랄파 궁이랑 텔포 온 아직 강까지 나가지마 강까지 나가지마 아직 피즈 분리 기다려줘야 돼 우리 미드에 3포시 된다고 우리 응 아 쓰레쉬 말견 지금 트럼들 질까? 어 어 어 여기 신데라 쓰레쉬에 집을 간다고 와를 해야지 갈거면 갔다 올게 아니 같이 안 갈게 그냥 이거 잘했다 랜스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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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가 없어 이거 노려 노려 신데라 보이면 무조건 박아 날씨 좀 볼게 오케이 신데라 가기 예쁘면 무조건 박아도 돼 무조건 박아도 돼 진짜 응 오케이 시트 cc만 먹기면은 cc 여기가 1패발맞았거든 잡기 쉬운 이거 탑 한번 막아주자 탑 한번 막아주자 말파 미드 일단 막아줘야 돼 여기 키크 가보자 여기 물렸다 나 제가 한 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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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이거 말파이도 기다려야 돼 우리 말파 없으면 뭐 하고 그럼 여기 와드 하나만 더 막았고 오랭스 플레이 이 타이밍에 나 그냥 집 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강 다시 내줘야 돼 강 다시 내줘 강 다시 내줘 강 다시 내줘 자 트렌드 집 갔다 온대 공부에 적게 하나 하고 이런거 없대 이런거 갑시다 궁 맞추면 잡을 수 있어 미드 게임 중 들어갈게 아 나 아이스 정화 다 됐어 정화 다 됐어 우리 궁 둘 다 짧잖아 궁 둘 다 짧잖아 괜찮아 탑텀 그거 하면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섹스 내려오고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마이파 사이드 가야지 마이파 테리스니까 사이드 가야지 마이파 테리스니까 사이드 가자 어 보트 갈게 어 오케이 좋고 자 궁 돌린다 피지랑 애쉬 응 궁 30초 애쉬 몇초야? 50초 50초 자 바론 체크는 돼 괜찮아 안 가면 안 가면 안 가면 나 그거 하고 나 채워했어 자 바론 찾다 이거 와 와 와 와 와 나 갈게 와드 박았을 테러드 포킹만 좀 더 둘러 아직 괜찮아 아직 피 괜찮아 앞장 서줘 우리 팀 이거 자 인식 올렸다 인식 올렸다 인식 올렸다 인식 올렸다 빼 빼 빼 빼 힐 있어요 아이 피 생크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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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화났다 오른 이거 어떻게 하지? 앞에서? 나 피 채우고 다시 빠져야겠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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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할 거야 주자 주자 주구 빨리 라인 관리하자 호네 40초 맞잖아 아 여기 탈 걸 그랬네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부활의 시간 팔어 부활의 시간 나 19초 나왔어 응 용 1분 40초 나왔고 응 오케이 아 나 맞을 만큼 맞아가지고 나 궁극기 있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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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막아? 아 미드 이거 태어나면 궁 바로 쏴줄 수 있는데 미드 어때? 미드 가보자 미드 가보자 미드 가보자 나도 아 지금 다 어디서 집 가는 거 같은데 애들? 시야 체크 해봐 자 용 1분 치적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우리가 가면 안 돼? 한 대 근데 바로 빠르고 애들 우리 지금 용이 더 중요해 말파일트 탑 저거 받고 용 시야도 살짝 먹으면 오케이 그러자 그러자 알았어 미드에서 밀고 지금 나는 아까 집에 못 가서 정비 좀 하고 올게 정비 좀 하고 올게 아 얼마 있어 지금? 지금 1,300원 지금 1,300원 1,300원 자 뭐 할 거야 이제 근데 지금 아직 집 안 덮고 지금 정비 타이밍 잡는데 미드랑 바텀 밀고 탑 말파 가고 저거 뭐야 여기 시야 먹자 말파 타고 여기가 테라 없는데 같이 모아야겠어 지금 아 테라 없나? 아 맞네 와 이런 거 실수하면 X 됐는데 자 미드 와봐 우리 팀 미드 한 번 더 밀고 내려가자 미드 미드 트럼드 빨리 밀어가지고 오케 하네 나면 풀릴 수 있어 말파 와이어 말파 와이어 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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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시야 뚫기 못 썼네 가자 가자 탱커들 빨리 와줘 이거 어디있지? 뭐 켜졌는데 여기 여기 와드 확인할 수 있어? 여기? 와드 다 막아주고 다시 갈게 확인 못해 거기 그냥 와 바텀 라인드 다 봤는데 지금 자 이거 어떻게 할거야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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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데 싸운데 치다가 싸운데 마지막으로 뒤에 누구 있는거 아니야? 체크 못해? 오른은 있을거야 오른 조심하고 자 이제 어디론지 위쪽 파괴 아 힘들어 잭스 찐들었으면 익숙해 찐들어오면 보고 있음 어 보고 있는데 어쩔건데 오케 이쪽으로 갈게 신드라 포커싱 신드라 포커싱 할게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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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신드라 다 먹고 그 다음 잭스 잭스는 빠졌어 잭스는 빠졌어 옳은 옳은 뒤에 잭스 있어 뒤에 잭스 뒤에 잭스 뒤에 잭스 잡았어 오케이 잭스도 잡았고 오케이 위에 쓰레쉬 있고 용먹어 위에 쓰레쉬 있고 용먹어 이놈배 분에 이놈배 분 이놈배 분 어 용먹고 바텀도 한 명 밀고 바로 올 따라 바로 와야지 그 다음 바로 레몬으로 갈게 상담 빨리 올라와지 그럼 어 이거 용먹는거 아니야? 정글만 용먹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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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한타 끝나면 뭐부터 할지 맵부터 봐봐 맵부터 그럼 다 나와있어 맬에 오케이 아파 뒤지겠네 이거 빨리 갈게 너무 느리다 말파 나 이거 바텀 밀어놓을게 그냥 자 이제 미드 모여 우리 미드 모이면 진짜 이거 안 터지는 조합이야 응 지금 누가 제일 잘 껏어 피지랑 에쉬지 얍 딜로 지켜야 돼 나머지 탱크 3명 이상 할 거 없어 응 여자 미드 밉시다 바로 뭐가 켜졌으니까 미드 밉시다 미드 밉시다 미드 모여서 네 버프 챙기고 저도 불러먹고 다 알아들었어 여보세요 여러분 계십니까 네 오케이 미드 모여 킹도 모여 킹도 모여 헤드가 말을 했잖아요 대답해주세요 다들 오케이 아 미드 모여 지금 말파 9이고 헤른 45초 말파가 바텀에 저거 뭐야 웨이브 좀 넣어줘 오케이 근데 그거 안 싸워도 돼요 안 싸워도 돼요 어차피 닌 바론 버프라서 이거 상대방을 들어가자 공간아 응 갈게 여기 여기 이렇게 짝시하여 포타 피 없으면 걸죠 포타 피 없으세요 멀죠 멀죠 펠 24초 아 이거 오른 있어 나 오른한테 무겁게 쓸게 남아둔야 된다 남아둔야 된다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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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점사해 점사해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젝스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신경할까 오케이 오케이 펠포 10초 펠 10초 펠 10초 우리 공 30초 피즈 공 30초 나와서 잘 지켜줘 우리 팀 펠포 5초 일단 버프만 넣어 버프만 밀어넣어 버프만 밀어넣어 펠포6 펠포 5초 ET 아 펠포5 펠포5 우간 펠포5 펠포6 펠포5 펠포6 펠포6 P 펠포6 esas 펠포2 나 빛거야 나 신스라고 볼게 제스 바텀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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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워밀게 일단 차워밀게 일단 해도 돼 해도 돼 나 이거 WSW 배치중 자 이거 와이프는 그냥 미드 합해도 돼 미드에 뜨사도 돼 이런거 헤드가 게임할 때 추가적으로 더 좀만 더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우리 메인 오드가 진짜 가능성 있는 사람의 헤드거든 지금 오케이 아 재신이 없어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어 진짜 우리 성적을 끌어올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여유 있을 때마다 계속 해줘야 돼 그리고 팀원들 좀 그거 받아줘 받아줘야 이게 할 맛이 나거든요 오드도 아우 나머지네 말을 안해주니까 계속 자기도 말을 했는데 우리 팀이 알아들었는지 그걸 몰라 오케이 알았지 야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자랭 왜 하는지 알아 호흡 맞추기 계속 내가 하는 말들 너네들이 하라고 지금 내가 말해주는 거야 알겠어 이게 상황은 자기 상황은 브리핑을 잘하는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그니까 이제 말이 안 나와 자기 상황만 브리핑을 하고 뭘 하자가 안 나오는 게 판단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보니까 그렇더라 자기의 판단이 확신이 없다는 거지 그니까 용이 살아있고 상대방이 10초 죽어있고 하는데 용을 먹어야겠다는 판단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니까 상황만 설명을 해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지 우리 자신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자신감 연승 연승만이 답이다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 비행기를 해주는데 어떻게든 이겨주려고 지금 후반에 빠게임 하거든 시면 지금 분위기 곱창 나잖아 응 그치 그니까 이제 이기는 만큼 이제 그 오더를 계속 흡수해야 돼 어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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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쫀득이 이거 이번 번 봤지 이거 미드 내가 계속 밀고 뭐 하려는 거 그것만 원디를 주의하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잘해 쫀득이가 근데 궁금한 게 오브젝트가 다 한 2분 이상 남았어 그러면은 그 어딘가 시야를 잡긴 잡아야잖아 자 그걸 알려줄게 어디를 잡아야 돼 지금 리플레이 들어와서 알려줄게 그 상황이 이번 판에 나왔거든 응 아 자 이게 다들 오브젝트 1분 전이면 회색 오래시기가 되는 거 알지 다들 음 일단 그거 일단 생각해두고 아 목 아파라 불숨 마셔 자 일단 10시에 스크림 못 잡고요 이거 메라팀 그 이태야 스케줄 응 그리고 목요일날 저희 10시에 스크림 있어요 목요일날 목요일 10시 자 지금 봐봐 처음 용 같은 거는 주도권 있을 때 하는 거 봐봐 잭스가 지금 용을 지금 맵 보면 응 어떤 느낌으로 먹었어? 여기서 딱 멈추면 어떤 느낌? 응 잭스가 생각나는 거 다 말해봐봐 여기서 왜 용을 쳤을까 잭스가 미드에 밀고 있고 바텀도 있고 우리 팀은 바텀 미드 다 안 보이니까 이제 용으로 가서 우리가 먼저 합류할 수 있으니까 용으로 간 거 아닌가 그치 지금 바텀이 밀고 있는 상황이야 미드는 애초에 밀고 있어 상황도 좋아 응 그래서 얘는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가서 용을 치는 거야 얘는 응 왜냐? 이 조건이 다 있잖아 근데 미드에 트런들이 보이네 응 어? 상대 정글 보이네 용 공짜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얘는 지금 응 으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 처음에 이럴 때? 우리 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함 가서 확인하자 자 그래서 말까지도 짓갔지 응 잭스가 공 있어 자 여기서 잭스가 또 이거 뺏어놨네 발겔을 응 그럼 어떻게 하래 여기 응 피지가 그리고 불로 먹느라 피도 없어 응 어떻게 와드를 받고 빠진다 용에 서포시 응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글 미드 원딜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해봐봐 정글 미드 원딜 사실 용 포기했으면은 다른 곳에 용이나 먼 곳 가서 이득을 킬을 내거나 응 라인을 먹거나 아니면 뭐 카정을 가서 손실을 메꾸거나 이런 거 그게 맞지 봐봐 응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일도 없잖아 트런드라고 판테온 둘이서 트런드는 믿어맞고 있는데 판테온 쳐서 어떻게 막아 엘씨는 지금 라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응 그러면 트런드는 이제 피지가 근처에 왔다 싶으면 바로 위로 돌아서 지금 뭐 있어 잠시만 피 아무것도 없지 응 그냥 이럴 때는 봐봐 탑에서는 이렇게 미드 맞딱 까고 있고 응 피지가 궁 중요한데 궁이 있어 응 용 치고 있네 그러면 뭐 쳐줘야돼 전령 똑같이 전령 가져야지 응 애초에 신드로가 아래로 갔잖아 응 모습까지 보였어 여기서 지금 레드를 칠 게 아니고 이거 타고 넘어가서 전령을 바로 먹었을 수도 있어 이게 탑 주도권 상관없는게 어차피 탱커 대 탱커 싸움은 거기서 거기야 근데 미드가 아래로 가진다는 건 희소식이 여기 하나 있지 응 그래서 희소식이 하나 있으니까 바텀만 사려주고 이제 전령을 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응 응 이해했지 오케이 오케이 중반 중반 이게 1분 전에 모이는 게 우리가 잘 안 돼 응 자 봐봐 지금 회색 모래치기 보이지 13분에 응 자 상태 어때 미드 굿 트런들 굿 서포트 굿 애쉬 굿 궁 상태 어때 애쉬망 궁 없고 피즈 궁 있지 자 말파이트 지금 피 없어서 짓갈라네 응 자 근데 말파이트 텔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미드에 전력까지 풀렸잖아 응 즉 갔다가 여기서 거기 용쪽으로 내려와서 싸우고 텔로 탑으로 넘어간다 자 일단 이럴 때는 진짜 어려운 플레이인데 이거는 자 미드가 애초에 처음 나갔어 네 피즈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트런들하고 판테온이 같이 다녀 아래 용쪽 응 왜 여기 시야가 있으니까 둘 다 응 근데 말파이트도 텔이 있고 군이 있네 그러면 친드라랑 잭스가 용이 나오는데 이거 미드타워 밀고 어디로 가겠어 용쪽 아래로 공쪽으로 내려오겠지 봐봐 내려오잖아 잭스가 그럼 여기 둘이 같이 있고 말파이트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 나 여기 뒤텔 된다고 응 그럼 피즈는 전령을 처리하고 가도 충분히 가는 시간이 나와 왜냐 피즈는 후신이 챔피언이니까 지금 가자 응 여기서 지금 우리 팀은 뭘 해줘야 돼? 싸먹어야 돼 내려오는 거 전 지금 이거 바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용을 쳤어야 돼 피즈도 내려올 준비 다 했잖아 여기서 응 근데 이게 나네 씨발 아 왜 그렇게 일단 내가 못했는데요 여기서 일단 말파이트가 쌀뜩이라 그래 쌀뜩이라 잘 노렸어요 힘들어도 잘 받고 응 응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제 텔이 내가 말해드렸듯이 이게 용을 치고 있어 용을 피 절반 이하가 되면 응 탑한테 말하는 거예요 응 텔을 항상 타줘야 돼 왜냐 용 절반 이하면 상대가 치는 우리가 치든 어떻게든 먹게 돼 있어요 응 이 라인을 지우는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다 타줬어야지 상대가 타는 거 보는 거 말고 응 먼저 미리 와줬어야 돼 응 탑이 와 텔 언제 지켜 어디 지키는 거야 텔이 텔 지금 지금 지키잖아 우르민 먼저 와 있는데 이런 거 치고 있을 때 정글이나 치고 있는 사람이 먼저 말해줘야 돼 텔 봐달라고 응 텔 봐달라 아 참 이 한 타도 이기지 않았나 이겼어 거의 한 타는 다 두 분 이기지 않았나 아 약간 다 이겼고 그 전에 오브제트 또 다음 오브제트인데 자 1분 남았지 여기서 응 여기서는 우리가 좀 벙찐 게 있는데 자 전력 먹었잖아 응 자 지금 신데라 아파트 보이지 응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걸 물 게 아니고 봐봐 내가 LC군도 못 맞춘 거 있어 자 못 맞췄으면 바로 포기하고 다 같이 모여서 미드를 밀어 응 이제 15분 이상부터는 계속 미드를 밀어야 돼 미드가 우선 주도권이야 응 이게 계속 빨려 들어가면 우리가 같이 못 들어가죠 맞아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1분 남았잖아요 지금 미드를 밀어주고 타워가 개피잖아 타우를 깨주고 신데라를 몰아야 돼 지금 2차 타워까지 지금 미친 논처럼 나왔어 지금 내가 응 음 나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보고 있었잖아요 응 응 네 오브제트가 나오는 순간에 바로바로 이게 콜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의 맵을 응 흠 어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다른 질문? 음 좋습니다 너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신데라가 저렇게 깊숙하게 있는데 물어서 4대5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안되면은 흩어져가지고 시도했다가 흩어지면은 흩어져서 이 라인을 다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뭐 말씀이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전령을 먹었잖아요 네 자 예정대로 트론드랑 말파이트 트론드랑 말파이트를 여기 가운데 있다고처럼 그럼 지금 5대3으로 얘네는 지금 세나, 쓰레쉬, 잭스로 지금 라인을 커버해야 돼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이 라인 가지고 이 타워를 깨고 우리가 아래 무빙을 하면 얘가 쭈루룩 빼겠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얘가 집을 가든 간에 빼든 간에 둘 중 하나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여기 시야를 먹어둬야 돼요 지금 3개 있어요 자 1분이면 와드를 한 번 다 받고 집 갔다 올 타이밍이 돼요 이게 회색 모래시기가 되면 네 음 그래서 서포트는 지금 여기 무빙을 할 게 아니고 트론드랑 말파이트도 여기 애쉬 근처, 피즈 근처에 있어 주고 네 판테오니언 피즈가 아래 정글로 가서 여기 시야를 먼저 잡아줘야 돼 둘이서 네 왜냐 지금 오른이 위에 보이고 밑에 3명 보였잖아 신드라 파텀 있고 여기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지금 아 비어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여기가 너무 우리가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미끼가 있으면 거기다 올빵을 하는 스타일이야 지금 음 좀 모든 걸 쏟아 부었으면 나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와드를 하러 갈 수는 없잖아 그치 판테오니? 응 지금 오른을 만나고 지금 다 그렇지 지금 트런드랑 말파이트가 여기 있는 순간부터 지금 얘네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 얘네가 그냥 맘먹고 빠지려고 하면 빠지는데 이거는 봐줘야 되는 상황이긴 해 애초에 말파이트 트런드는 여기로 오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뇌절하는 타이밍이 궁 빠졌는데 계속 싸워서 그리고 우리가 못 잡을 거를 계속 들어가서 잡으려고 자 여기 판테오니 지금 강림하지 여기까지 차기 강해서 그래 우리 한 번 한 번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잖아 여기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판테오니도 그렇고 지금 제가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어? 말파이트도 그랬네 와 이 몸 등장 비주로도 말파가 있으니까 뭐 외롭지 않네 말파가 피날레를 절제 해줄 사람이 있으면 절제를 해줘 이거를 들어가도 못 잡을 거를 말해주면 돼 우리가 응 임파이터들이야 임파이터 근데 이게 항상 말하기 전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궁이 궁을 한 번 못 맞추거나 뭔가 스킬 차지 삑 나면 바로 빼야 될 거 같아 맞아 맞아 만약에 중요한 스킬이 빠졌어 그럼 바로 빼야지 응 그럼 예를 들어서 피주 궁이 빠졌는데 계속 싸울 거야? 궁 궁 쓸 때 궁 쓴다고 한 번씩 말해주면 좋을 거 같아 맞아 말파는 아까 그거는 좀 못 참을 뻔 못 참을 만한 상황이긴 했어 5인 그거 각이라 우리가 아직도 지금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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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리고 일단 결과를 보고 한타를 해보고 일단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피지 옆에서 간보고 있지 애쉬가 지금 앞에 선봉대 하고 있지 탱커 태면서 꽁냥꽁냥 놀고 있지 우리가 딱히 물든 건 안하고 누가 걸어줘야 할까? 여기서 애쉬 공이 좋아가지고 애쉬 공이 없었으니까 누가 걸었을까요? 여기서 오케이 알겠지 탱커들이 먼저 앞장을 펴줘다가 탱커들이 편해 오케이? 그리고 그 오더 역할 있잖아 진짜 다 말 같이 해주면 좋겠어 헤드가 계속 말해주는데 중간중간 오디오 비우는 거 있잖아 그거 응 거기서 그냥 어 알겠어 나 이거 하고 갈게 이런 느낌으로다가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거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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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가 헤드야 너 솔직히 혼자 한 말 하는 거 뻘쭘하지 지금 조금 조금 이거 들리긴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 목소리가 듣고 있는 건지 모른다니까 이게 우리 팀이 그걸 대답을 해줘야 이제 알겠으니까 그 플랜으로 가겠다 이거를 인지가 돼서 헤드도 자신감 있게 하는데 그걸 대답을 안 하니까 아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 헤드는 그치 그니까 다음판에 말 좀 같이 해주면서 해주면 좋겠어 대답을 잘 이번판 포커싱오도 되게 잘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포커싱오도 진짜 어 정말 좋아졌어 지금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파 벤당할 것 같음 말파 너무 좋다 말파 아 말파 우리 오늘 스크림 하는 거야? 뭐야? 못해 못하면은 그럼 계속 자유롭게 해요 계속 연습합시다 연습 몇 시까지 하는 거지? 어 행복할 때까지 이거 이거 지금 다들 행복지수 어때? 아 나 좋은데 이거 이거 서폿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다시 하면 어떨까 내가 2시부터 게임을 해가지고 아 좀 아 좀 쉬는 시간 한 5분이나 10분? 10분 정도? 오케이 오케이 10분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폿 지금 나 빼고 이제 나 빼고 지금 내판 했잖아 나머지 4명이 응 그거를 이제 병건이한테 그 주입을 시켜서 같이 이끌어봐봐 응 이거 한번 4판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 4명이 봐야될까 그런걸 음 아 내꺼는 안해줘? 사실 오기 전에 한판함 한판 하고나서 해줄게 한판 하고나 해 하고나서 알았어 나 지금 연속 지금 한 8판째가 너무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어? 지금 5분 쉬 지금 좀 쉬고 합시다 지금 화장실도 갔다 오고 지금 화장실도 갔다 오고 선생님들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좀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프로팀 스크링할 때도 이렇게 안 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쌀투브를 구독했어 굉장히 몸에 이로운 유튜브 채널이야 다 알려줘 어 왜 안들리지? 뭐지? 가끔씩 왔다니깐 화장실도 갔다올게 오케이 오케이 화장실 갔다옵시다 어 멍 때리네 멍 때리게 되네 이제 이제 다시 5인큐해? 5인큐해야지 내가 석고서라도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원 딜 그 원 딜 내가 이즈 할 때는 바텀 주도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캣트 래쉬가 게임할 때 어? 어? 캣트 래쉬가 라인 잘 할 때 어 이즈 하면은 라인 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계속 해보니까 잠깐 그 원딜 챔프폭이 어 어떤 거 어떤 거 있다 했지? 원딜이? 나 애쉬 징크스 이즈 캣틀 트타? 엘 엘 엘 징크스 캣틀 트타? 응 징크스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어떤 느낌인지 징크스가 숙련도는 좀 높긴 해 많이 해서 근데 이게 징크스가 지금 팀게임이 너무 안 좋고 아 팀게임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원 딜은 저희 캣틀, 진, 엘쉬 이런 느낌이라서 원딜이 애초에 이니쉬가 잘 안 돼가지고 요즘 요즘 그 요즘 원딜들이 다 이니쉬 걸고 다 하는데 징크스는 진짜 뒤에 사리다가 한 탄만 보는 챔피언이어가지고 어 미드룰루 해야되나? 징크스하면? 아이고 근데 우리 팀 지금 보면 원딜 쪽에 베인이 쏠리진 않을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오히려 원딜 쪽에 베인 쏠리면 이득이고 우리한테는 거의 우리 팀 지금 보니까 서포트 아니면 탑 쪽 저의배 많이 나갔듯 약간 후벼 파기 당할 것 같아 후벼 파기 징크스는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혹시보니까 한번 써보기라도 할까? 징크스? 어 징크스는 그게 또 쓰레쉬랑 잘 맞는데 이게 쓰레쉬가 안 되니까 내가 최대한 노틸 레오나 뭐 판테온에 잘 맞는 원딜 시켜주고 싶어서 음 차라리 리포 해보는 게 어때 리포도 내가 잘 안 해가지고 그러면 돌고 돌아 캐트래쉬기는 그니까 근데 근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벤당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캐트래쉬 벤당하면 이제 이즈리얼이나 트타? 트타나 하다못하면 징크스 쪽으로 가야지 한번 해보기라도 할까? 그냥? 어 지금 연습인데? 써보고 너무 구리면 안 하면 되잖아 징크스 한번 만만 보자 일단 징크스랑 트타 한번 만만 만만 볼까?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원딜 잘 지켜주는 거 있어야 했네 그러면 그러면 빵테도 괜찮을 거 같은데 차라리 키워가지고 징크스를 살짝 그것도 일단 세게 할 거면 그런데 응 그 판테 노테 레오나 징크스 할 거면 웬만하면 레오나 노틸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거 음 기절 시키고 지레 깔고 응 아니면 세트 속보 연습해 본다 하지 않았나 우리? 세트? 응 세트랑 세트 트타 나쁘지 않는데 세트 합장 세트 트타?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응응 우리 팀 다 왔나 지금? 응응 다 왔나? 다 왔나? 서포트 왔음 첨수 있음 첨수 있음 서포트 왔고 탑 왔고 이번에 우리 바텀도 내가 서포트 보여주잖아 이번에 세트 서포트하고 세트타 조합을 해보자 세트타? 세트타 조합하고 일단 병건이한테 내가 세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 근데 트타는 되긴 되는데 그렇게 막 숙련도가 높진 않아 일단 해볼게 굳이 트타 아니어도 그냥 캐트린 해도 돼 그건 상관없어 캐트린이나 A씨 해도 돼 징크스 세트는 너무 구릴 것 같고 응 이번 편도 말파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 말파 근데 너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다른 태평 숙련도를 더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말파 선생님 아하 아위처럼 단단 지금 다 안 온 거지? 아직 다 안 온 것 같은데? 모르가나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모르가나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응 모르가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코드가 뭐냐 팝 탱 덩글 딜탱 OR 탱 미들 딜탱 OR 딜 아 근데 헤드형이 혹시 딜 딜 딜이 있다니깐 뭔가 좀 편한 거 같아 게임이 응 딱딱이 딜이 좀 많아 응 자 우리 팀 내 그 챔피언 폭으로 제일 베스트가 이거야 다른 게 안 돼 지금 응 아 그래서 이게 미드온 딜 중심 딜이 나와야 되는 게 AP 센 거랑 AD 센 게 나와야 돼요 응 아 만약에 여기서 유틸이 낄 수 있으면 안 되는데 유틸이 안 되고 탱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AP 정글이 나와야 되는데 AP 정글이 안 되잖아 그래서 탱이 되고 탑은 그냥 탱이고 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미드온 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탱탱탱탱 탱탱탱탱 아 그러면 세트로도 탱가라는 얘기였던 거네 그러면 그것도 딜탱이죠 탑 딜탱 느낌 나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음 아 괜히 그러면 아 근데 탱이 세트는 탱할래도 어렵겠다 나는 지금 포커를 하는데 그냥 풀하우스 뽑은 느낌이야 괜히 그것밖에 없으면 평생 풀하우스임 지금 오하 개꿀이긴 한데 탱 해봐야겠다 다 다 다 왔네 아직 안 왔네 근데 잔화 때 정글중에서 이달리 그부 같은 거 하는 사람 없지 않나? 그분은 도현님 하시던 거 같은데 그분은 일단 자르면 되고 일단 우리 우리 첫 상대 일단 킨드랑 그분은 컷해야 될 듯 그거는 우리 첫 상대도 한다고 하네 그부 근데 그냥 그부 시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똥챔이어서 아니 그부가 왜 안 좋냐면 우리 조합에 그부가 이게 그걸 못내 시너지를 아니 돼지 3마리가 하루종일 앞에서 맞아주는데 장전 한 50번 하고 잡으려고 탱커를 절대 못잡아요 절대 못잡아요 그 레이브즈가 탱커샘이 하루종일 때려야돼 게다가 거기 오는데 세나 같은 거 하다만 이수식이랑 샷건 두 발짜리 있는 놈 해가지고 어떻게 잡으려고 탱커를 그분은 별로 견제가 안되긴 해 근데 그분 정글 도는 것도 보니까 가장 안와요 그냥 주이식격 해가지고 풀캠프 돌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은 별로 신경 안쓰는데 킨드가 문제인거지 킨드가 킨드 도현님 한다고 하던데 킨드는 이제 바로 잘라야돼 질문이 있는데 탑 세트를 갔을 때 탱 세트 한다고 해서 여진이나 차추 이런거 들면 효율이 떨어질까? 나는 그 생존 능력이 딜로 가면은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안 죽고 끝까지 눕는 스타일로 싸우는게 좀 말파같이 죽을거 같아가지고 그럴 때 난입 세트 하는거에요 난입 세트 난입 세트? 2섬마 2w섬마 한 다음에 난입 세트 하고 그 다음에 탱템 선파랑 방템 물려주는거죠 아 오케이 그걸 이제 미드에서 자주 쓰는데 탑에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지금 그러면 한번 한번 봐야되겠다 아이템 스킬 룬 룬 룬 룬 룬 룬 빈망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이 뭐냐면 거의 미드 모여 한타하면 무조건 이니쉬 되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관리에 어중간하게 할거면 차라리 그냥 모여서 한타 할 생각으로 해 응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같이 오르르 들어가고 들어갔을때 나도 좀 봐줘 원딜 응 근데 첫판 내가 원딜 해보니까 우리팀 원딜 너무 안봐줘 응 한 명은 원딜 지키고 두 명이 들어가고 그런 이게 왔다갔다 있어야 돼 응 핑퐁 같은게 응 나 지킨다고 지켰는데 더 지켜야되나봐 내가 너무 안보나봐 내가 너무 안보나봐 살짝 한번 지키고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물러가는데 또 다른 얘가 물러오면 이게 살 수가 없더라고 아 맞아 맞아 응 그리고 그 맞다 쫀뜩이한테 할말이 있는데 응응 너 그 물리면 바로 스펠 쓰는 경향이 있거든 응 웬만하면 풀피에서는 쓰지 말고 한 반피 이하에 쓰는걸 추천할게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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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요즘 원딜이 다 피읍되는 그 피읍빛길 많이 들잖아 챔피언이 아아 좋습니다 풀피에서 이제 풀피에서 이제 그걸 쓸 필요가 없어 스펠을 오케이 오케이 혹시 헤드 있나? 헤드 없고 모두 좋았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응 음 하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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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이름도 정했는데 구호 하나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호? 틀리 틀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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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아니 그 현우 형 정도면 틀리 아니에요 세트? 우승에서 인플린트 하죠 화이팅 그냥 원 딜 웬만하면 내가 볼 때 응 그 뭐냐 캐틀 애쉬 원 툴이 그 투 툴이거든 내가 볼 때 한번 틀리 틀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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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 화이팅 세트? 우승에서 인플린트 하자 아 근데 원 딜 웬만하면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 뭐냐 캐틀 애쉬 원 툴이 투 툴이거든 내가 볼 때 이게 그거네 소리가 좀 작네 캐틀하고 애쉬 해가지고 세트에 맞춰 봐봐 서포지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깐 아오케 탑 이번에 세트 PHY Electric 세트 제껍니다 이번에 마오카이 한번 해보셔야, 탑은? 마오카이? 예 무엇을 하냐 여기서 자 마오카이에서 탱커 싸움 하시고 착취 많이 뜯으면 이긴겁니다 아시겠죠? 아 여쭤말고 착취 알겠 끊겨 네 원딜 하고싶은거 해 세라선들어 하고싶은거 예씨 좋다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뭐지 이거? 주워목만 상대쯤 뭔가 이상해 아 문도 살벌한데? 문도 약해 미드 탈론 뭐가 좋죠? 오리아나 입판해볼래? 배운거? 흐애앗 오리아나? 아니면 말자 지금 한번 더 연습감봐도되고 아 간만에 말자 하나할까요? 지금 말자 그냥 쏘레입이니까 센거 하는게 좋아 지금 AP지 좀 끊기죠 오리아나 좋지 자르바 오리아나 또 이거 조합 좋으니까 내꺼 끊게 지금 나는 이제 극딜 갑니다 오리아나 극딜 가죠 이거 미드 원딜 무조건 극딜이야 구경 무조건 무조건 때려 죽인다는 마인드로 아 근데 존야는 또 가야되는 카소스다 에이 존야 자 이 판 치감 필수다 문도랑 세나있어 알지? 오리아나 루덴이나 GLP 먼저 간 다음에 두번째로 모렐로 가져야돼 GLP 다음에 모렐로 이런거 지금 내가 말해서 알았지 치감 필요한거 지금 뱀픽할때 내가 말해주긴 할건데 인게임 들어와서도 무조건 말해줘 게임 들어왔을때 오케이 아 똥매려운데 대천사 모렐로 괜찮습니까? 라인전 세게 하려면 루덴이 나올거야 대천사보다는 루덴? 아 그럼 루덴... 루덴... 루덴 모렐로 응 세나 라인전할때는 나 치감감 언제쯤 가야돼 그러면? 치감 그냥 1코어 나온 다음에 다음템으로 가도되고 중간에 800원밖에 없으면 그때 가면 되지 나 보통 2코 다음에 갔거든 그 무술이야 아니 2코... 2코다 하면 안돼 아 저 썸네일러 강제 기상시키는 중 오늘 숙제 올려야되는데 연락이 안될 와드를 하나 샀어 써나 와드를 하나 샀어 써나 우리 인베 가는 선택지는 없어? 인베 가고싶어 말해 병아리 와드 하나 샀어 써나 오케이 어디로 갈까 그러면 어이 도와줘 전멸장으로 시스탄 먹었어 어이거 밴마 그냥 저 지진 않아 지진 안 될거 같은데 백백댄 이대로 뺴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나 뭐 맞았어? 눈 땅이 본누큐 본누큐 아 시칼 5대식 처음에는 인베 갈거 아니면 내가 알려준 그 위치 알지 자 저 렌즈 바꿔갈게 이거 와드 막힌거 봤어 나 기다리면 돼 거기 지진 안 될거 같은데 자 여기 있어 바꿔왔어 바꿔왔어 바꿔야 돼 병아리 와드에서 에쉬만 써 에쉬만 써 이거 이러면 반대로 돌아가 자르만 걸어 자르만 걸어 레드로 올라고 레드로 빨강탱탱 쟤들이 싸움을 없는거 같은데 아 나 이거 문드 퇴 썼다 문드 퇴 탔네 나는 일단 리스틱 이거 봐줘야지 이거 이거 살짝 봐줘 이제 렌즈스를 이거 자르만 올라가야지 이거 늑대 먹어 이거 지금 늑대 먹고 있어봐 이거 견제만의 늑대 자 자르만 늑대 먹고 있어봐 아니 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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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간다 우리팀 이거 호응해 들어갈게 들어간다 스턴 다 넣었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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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사스 장판 조심하고 아 네 네 물로먹어 물로먹어 초기화되잖아 친구야 물로먹으세요 성귤림 제발 아니 아니 그 카사스 카사스 괜찮아 오케이 다투 돼 다투 돼 자 이제 한번 가야겠다 나 이거 타먹어야 되나? 뭐야 마오카이도 왔네 나는 먼 여정을 떠나야 할 듯 마오카이 텔로 왔네 문도 이거 텔로 빠졌어 초반에 문도 내 말 안 들었구나 나.. 나.. 나무 걸어감? 걸어감 걸어감? 나 922원 있음 나 922원 있음 자 나 이거 스펠 없으니까 너무 앞으로 가서 견제하잖아 더블잠만 하는 게 좋아 오케이 오케이 미드는 주도권 없습니다 지금 미드 주도권 올 때 바텀 주도권 있고 탑은 주도권 없을까 늦게 가서 이거 나 시계 싸울게 오케이 자 조만.. 조만건 해치고 나 데프 모을게 이번에 응 나 메 찍었어 어디서 날려야될지 말해줘 착취 착취 나 데프 모을게 형 도와줘 나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으면 우리 초판에 스펠 빠졌잖아 근데 칼날부리 쭉 치면서 메 좀 날려줄래? 개볼 수 있어 이거 조심해 오케이 칼부도 안 먹었어 쟤들이 지금 블루쪽인가 봐 그냥 블루쪽이야 상대 응 나 웬만하면 이거 점화 돌고 싸우는 게 좋아 오케이 점화 오케이 문도 사라지 나 따라가겠다 따라가겠다 문도 그쪽으로 카샷 쪽으로 가고 있음 쭉 빼면 돼 쭉 빼면 돼 쭉 빼면 돼 오케이 잘 뺐어 문도 다시 탑으로 나타남 자 애쉬 힐 있는 거지 지금 응 애쉬 나 애쉬 빠졌다 이거 한 번 살짝 볼게 뿅 아 나 이메일 말아서 안 싸울게 그냥 안 싸울게 나 근데 한 랩 툭고 싸웠으면 좋겠어 나 퀴 없어 오케이 미드 주도권 회복 아 점멸을 써서 교환을 한 번 했구나 우리 근데 지금 주도권 없다 점멸을 써서 세트가 2랩에 점멸을 써서 그러면은 그냥 헤드 못 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지금 해봐요 점멸로 우리 지금 붙어가려면 붙어줄게 그거 확실하게 말해줘 아 나 지금 개딱지 먹으러 갈게 미드 굉장히 주도권이 있어 지금 그냥 붙어져 말아 나 점멸 1렛 됐어 아 하지마 탈론 반피 아래로 깠어 지금 오케이 이거 나 지금 쌍꺼풀 와서 공값 볼게 미드 돌아서 갈게 아니 미드 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득을 봐 이득을 봐 이득을 봐 칼부 같은 거 상대 칼부 뭐 이런 거 먹어 그냥 볼렘 쪽이 싸줬어 저걸로 한번 본다 자 템포 먹을게 나 이거 그 마공점으로 라이벨 점화 돈다 오케이 메알 칼도 오면 먼저 말할게 아직 각 안나와 각 안나오면 화탐이 이거 살짝 되지 안돼 완화만 지우고 빼줘 오케이 나 풀팔십쇼 왜냐하면 이거 우웅 할 때 스킬 쓰면은 마공점으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솔킬? 니는? 아 솔킬하니 아쉽게 솔킬하니 용 먹을게 응 응 주도권 쩌어라 미드 그냥 아 저거 용 붙어줄게 일단 룡 룡먹기 붙어준다 룡먹으면 오케이 굿굿 붙어준다 안 잘리는 선에서 제스 받아 먹고 있을게 누구나 올라가 누구나 올라가 저 정도 먹었으면 내려간다 아 좋았다 아주 좋았어 이거 한 칸 남으면 내려간다 자 자라바 이제 타빙 좀 해야될 것 같아 슬슬 탈론 미야 탈론 미야 탈론 미야 오케이 오케이 라인 복귀 안 하고 딴 데로 갈 수도 있긴 해 자 레오나 한번 살짝 본다 호응해 오케이 나 W 있어 오케이 디리기는 조금 했고 레오나 가도 돼 이거 천천히 천천히 세나 볼게 세나 볼게 세나 때려봐 세나 때려봐 세나 때려봐 저만 있어 저만 있어 세나 때려 포커싱 콜 세나 때려 세나 때려 세나 때려 잡았어 죽어도 이빙게 내가 잡아줄게 나이스 나이스 자 노플 전멸까지 아 전멸까지 자 라인 우리 전멸을 뺐으면 몇 분 몇 초에 빠지는지 쓰지 않는다 나는 5랩 오케이 맘에 안 갔다 그리고 집에 안 가는 이유는 뭐지 나 템 잘 나왔어 집에 안 가는 이유는 레오나가 안 갔어 롱스토드 신발이야 자 레오나 풀 빠졌고 이번에 세나 전화도 빠졌어 난 풀 있어 나 이제 풀 있어 응 풀 있어 나도 풀 있으니까 과감하게 할게 레오나가 안 가면 아쉬울 거 나 그냥 싸울게 아 아쉬운 건 레오나야 직관 내가 말한 거에 호옹이 알았지 응 나 6랩 근데 레오나를 물어주는 것도 어 카소스 좀 더 끌어들여봐요 그거 끌어들여봐요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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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그냥 6랩 찍고 움직일게 각 안 나온다 안 뽑게 이거 오케이 들어가자 가자 가 가 가 가 가 가 레오나 볼만한데 이거 잠깐 더 나오면 굳게 안 나와 아 아 앞에여서 W잘 좀 해도 돼 뒤에 포지션 안 잡아도 돼 지금 레오나 피 없잖아 카소스 카소스 아랫동선이에요 저희 분도 있는 쪽 카소스 카소스 아랫동선이면 이거 애쉬 살짝 조심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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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게딱지 볼 수 있나 카소스 지금 용쪽이거든 애쉬 살짝만 조심해 용쪽이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서 정찰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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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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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래 문도 문도 아 괜찮아 문도 달려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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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잡을게 그랩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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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궁 빠졌고 라인은 계속 무조건 있고 애쉬 밀고 올라오죠 블루 체크해 카소스 카소스 자 우리 블루 있고 애쉬 그냥 라인 먹어 내가 이거 리쉬 해줄게 카소스 리쉬 해주려고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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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 문도 죽간 듯 아니네 1스토스 4 인성이 좀 좋네 아 나도 알아 카소스 카소스 지금 여기 카소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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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웠어 가자 이거 탈로도 올라가 탈로도 올라가 탈로도 탈로도 탈로 탈로도 탈로 와드 탈로 와드가 있잖아 여기 와드가 그렇지 이게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이거야 탈로롤롱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죽고요 탈로롤롱 나이스 스킬 스킬 없었어 배운거 했다고 배운거 했다고 나 오늘 배운거 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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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흥분했다 나 룩렙이야 우리 싸움이 이겨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탈로롤롱 이게 나무다 아 이거 레드톱 보고 전력도 가볼게 레오나 이거 살짝 견제할게 레드플린 이쪽으로 해가지고 카아스 위에 있다 이렇게 돌아가버리는데 문도 어디까지 왔어 한번 볼까 세나부터 볼게요 세나부터 알겠지 나 죽을지 안 죽을지를 모르니까 문도 이제 궁 있을거야 이거 살인다 이거 그냥 라인 밀고 나 움직일게 용 30초 남았어 뭐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자르반 용 먹고싶어 그럼 밀어줄게 내려올 준비해 빨리 응 좋아 좋아 이거 문도 잡을 수 있어 궁 없어 자 나 이거 미드 한번 도와줄게 상대 문도 탈 상황 어때 어 너 이거 궁 한번 아 이거 봐볼래 이거 탈로 어 이거 잡겠다 잡겠다 갔나 쿨 뺐어 자 이거 탈로 플러스 피 용 바로 쳐도 될거 같아 레오나 레오나 이거 카아스 맞아 와 용 침 아 용 침은 될거 같아 이거 혼자서 문도 이거 괜찮 을까 문도 텔 있어? 문도 텔 없어 텔 있어 내가 하면 뇌절인데 저 아저씨가 하면 뇌절이 아니야 문도와의 싸움에서 죽지않고 사라졌습니다 내가 있으면 저 세명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죽거든 근데 무슨 CS야 저렇게 많이 먹었네 내가 하면 돼 근데 이 아저씨는 이거 좀 빨리 와 딱 이 정도면 산다 이거 전령도 솔직히 안내줘도 된다 오케이 오케이 마오카이 집에 지금 갔다 오자 피 좀 채워 오자 미리 전령 뭘 꺼만해 내가 지금 바로 집 갔다 전령 뛰어야 해 어 빨리 간다 어 부점이 먹고 전령 뛰어 내가 이거 전령으로도 가죽해 전령으로도 가죽해 엣시픽에 하나 있으면 날려줄래 사실상 로머네 로머 전령으로 가죽해 나 정스위쳐서 졸랐어 지금 본진이 바텀 라인일 뿐 더 로마야 문도 집값음 라인에 따라서 나가기 안나가기를 모르겠어 나 궁 없어 근데 나 궁은 피마 뺄거야 여기 있을거야 와 여기 있을거야 나이스 아 이거 전력치면 돼? 전력치면 다 휘젓고 다녀 나 사리고 있음 정글링 안하는 정글 근처에 있을게 내가 레오나드 올라온다 전력먹으면 돼 전력차 아니 나 카스터 갈게 그냥 나 혼자 잡아 나이스 우리 하나 이거 살짝 봐줄래? 전력먹어 돌아가고 있긴 한데 버리자 버리자 다 빼고 다녀 지금 사쿠스 덜어내면서 다 빼고 다녀 세나 다이브 한번 볼래? 다이브 한번 볼래? 다이브 안돼 레오나봐 2대2는 할만이야 우리가 다이브 볼래? 응 문도 사라짐 시야에서 사라졌어 다이브에 점화하고 나 이거 볼게 살짝 레오나 나 W있어 저 미드에 풀게 나 바비 됐어 됐어 1통 빼고 스킬 다 돌렸으면 바로 빠지 나 이거 위로 올라가는 차하고 돌아서 갈게 한번 탈루는 지금 보이고 와데있네 탈루 미드 아래쪽에 있다 탈루 미드 아래쪽 탈루는 여겼다 제발 안 아프게 맞는 법 궁도 내려오는 중 아 부시에서 매공정 나 이거 안죽어? 자료만 살짝 와줄래 이거? 나 2400원 있는데 2300원 있으면 집값다 와 돈 많이니까 가나스 전멸 썼어요 다음에 그냥 죽여 나 궁 30개 줘 한번 더 볼 수 있음 나 이거 한번 봐볼게 레오나 궁 없어 레오나 궁 없어 레오나 본다 레오나 나 W 있어 OK 더이상 안 돼 다 휘젓고 당기네 나 이제 블루 좀 불어 나 집값게 지금 뭐 할 거 없다 OK 나 이거 밀게 블루 줄게 나 봐줄게 탈루 탈루 나 W 있어 괜찮아 나는 이제 좀 위험해졌어 나이스 탈루 안 망했어 잡았어 나이스 좋아 나 애 집값다 진짜 집값다 이러나 인격한 집값다 맞아도 안된단 생각하니까 맞았어 피할수 있어 나한테 하난이 더 밀폼을게 자 정글 지금 실수한거 뭐야 정글 실수 뭐했어 지금 방금 실.. 실수? 14분 전에 전력깔 생각 한번 해야지 아 14분전에? 그래야 돈을 먹을수있잖아 막 들어오는게 서포실바 오케 전력먹었을 때 지금 바로 미드 갈게 이님이 엄청 쉬워졌어 3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아 14분 오케이 자 일단 바텀 주도권 하겠어 미드도 있을거야 이번에 문도 없음 자 이제 엔시 지금쯤 치감 사주는게 좋아요 그 텐 나왔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15초 아 3대 동굴 들어감 이거 봐 이거 봐 고마 스퀘셜 나이스 오케이 양치킬 한파면 좋았어 이런거 바로바로 해줘야 돼 갈 수 있을 때 다 토트로 아니 스킬 손킬 홍길동이야 홍길동 바텀 밀게 바텀 밀게 어 바텀 밀게 아 무리 없습니다 전력 한 번 더 전력 한 번 더 받는다 이거 레오나 온다 레오나 온다 이거 봐줄 수 있나 있어? 온다 온다 가나 봐 가나 봐 가나 봐 세나는 어딨지? 몰라 그냥 싸 나 일로 싸 도킹 4탈로 세나 4탈로 와아 좋아 좋아 잡아 봐 잡아 봐 잡아 봐 하루종일 걸리겠네 아 얘 포기했다 오케이 잡아 잡아 다 툴 어 이거 쏘겠다 혜연 어 이거 쏘겠다 쏘였다 혜연 혜연 문 도 사라진 문 도 사라진 탑 밀자 탑 밀자 탑 밀자 오케이 탑 밀께 아 이 오빠는 그냥 터졌는데? 나 터뜨릴게 이렇게 장압돼서 터뜨릴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면 내가 범인이네 다이브해 지금 왜 가 이거 다이브해 다이브해 그냥 먼저 해 먼저 해 쇼블리 있어 나 자 빼 빼 빼 나 버리고 빼 그냥 설상 설아 도와주게 2를 써서 땡기려는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오는 중 쎄 나 오는 중 쎄 나랑 메운다 창받아 창받아 나 버려 나 버려 창받아 창받아 1대 1 다 와 아 잡긴 잡았다 그래도 애시가 다 갔나? 용도 때려 쎄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쎄 나 아아 창에다가 텔프를 탈 수 있다고 오 오케이 크림호 버섯처럼 창 꺼지면은 텔프가 된다 그래도 탑 1차 깼어요 용 하나 터지면 텔프가 된다 쎄 아아 줄 필요없을 미드 석고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방금 자 지금 이거 게임 안 터졌고 반반이라고 생각해 봐 지금 시야 어떻게 해야 되 지금 시야 확인해야지 미드로부터 같이 들어가자 미드로부터 같이 가야지 미드로와 원딜 정글 서폭쩍에 붙고 시야를 지워준다 탱커 먼저 간다 탱커 먼저 간다 탱커 먼저 간다 탱커 먼저 간다 타눈 없어 타눈 없어 타눈 탑에 있어 시야 먹을게 나는 어쩔 수 없어 자 이게 레오너 보여요 이걸로 자 상대 이거 탈눈스 모이는 상대 정글 들어와 상대 정글 들어와 상대 정글 들어와 타눈스 무한으로 드롭기 나 문도 탈눈 탑에 있어 문도 탈눈 탑에 자 이거 살짝 조심하고 오케이 좋아 빨갛게 대기 문도 어떻게 됐어 문도 갔어? 문도 탈눈이랑 방금 내려갔어 오케이 밀어 밀어 그럼 탑 밀어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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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도 밀고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적진에서 나오거나 위에서 나올거야 발견했어 위도 타워 깨면 탱해 줄게 내가 탱해 줄게 자 일단 나는 상체 안 돼 둘 다 진짜 못 컸어 생각해 나 시켜놓자 문도 Flex 오ning 지금 Shout 나 지금까지 나왔어 이제 almighty 아 이거? 오 갔네? 오 상뜰 오케이 레오나 타브로 나타남 오케이 오케이 서포심 뚜두르 패드댐 안 죽을 거 같은데 서로 끝날 때까지 못 죽일 거 같은데 절염 먹자 절염 바로 챙긴다 오케이 절염 크라이 파우파이 텔이 없네 지금 그러면 내가 텔이 있으니까 내가 바텀 갈게 블루 먹으면서 여기 그리고 와드 있어 내가 그 제와드 박아놈 혹시 텔트 할 거면 그쪽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절염 먹고 탑 깨자 탑 2차 깨자 압박하면서 여기 정글 다 빼먹으면서 서포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되게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나 이거 시야 먹는 거 도와줘 애쉬 탑 밀고 잡을까 이거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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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나 타민다 나 타민다 안 싸워줘도 되지 나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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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감 있어 치감 있어 와 치감 있어 안 죽는 거 봐 일로 쐈어 오 화살에다 붙여주기 하사스 하사스 아래에 있다 뒤에 레오나 뒤에 레오나 메오나 메오나 혼자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와우파이 어디가나 메오나 혼자 해 뒤로 못 가게 뒤로 가서 나가주기 뒤로 가서 나가주기 탱커가 먼저 해줘 이런 거는 탱커가 먼저 해라 같이 밀어줘 같이 밀어줘 아 원딜 지켜야 돼 지킬 사람 탈런 한테에서 탈런 나온다 싶어 근데 지금 게임 포기한 듯 아 커졌어 이거는 이번판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다들 이번판 같이 해라 이번판 어떻게 잘 풀렸지? 알았어 잘했어 우리 팀 침착맨이 바뀌는게 팀이 제일 세져 나인 주도권을 이긴다는 칩살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이거는 뭐냐 범인이 침착맨이란 뜻이야 범인이 침착맨 체제 말을 계속 해줘 애쉬하니까 말 트네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한다고 라인도 이제 먼저 중요성을 알겠지? 라인만 더 미는 거 사실상 서포터가 영향력이 제일 없을 거 같은데 라인.. 그 CS를 안 먹기 때문에 하지만 영향력이 제일 컸다 와 승급전이다 블루를 꼭 먹어라 자 이제 봐볼까? 우리 팀의 완전체를 완전첸가 완전첸가 드디어 완전첸가 내가 되었다 내가 되었다 하하 하하 아 이거 전부다 아 갈까요? 가봅시다 가시죠 준비됐습니다 가자 쫀득아 음 거기에 적용되면 안된다 하하 니가 있어야 할 위치는 내 옆이야 조치되지마 달콤한 것에 조치되지마 몸에 안좋아 쓴게 몸에 좋아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하하 입에 쓴 플레이가 몸에 좋아 뭐지? 방금 저번엔 꿈이었나? 하하 꿈이야 그렇게 빨리 끝날수도 없어 게임 돌리고 이번판에 똑같이 그 병건이가 세트 하고 이제 원딜도 그게 맞춰주는걸로 해줘 캐트린 아이쉬로 좋다 좋다 오케이 나는 말판 마오카이 탑은 내가 정해줄게 탑정글빗은 내가 정해줄게 이번엔 공격적으로 해볼게 셋 해봤어 한제품 게임이다 자 시작해줄게 들어갈게 어 자 밴은 똑같이 해주면 돼 나는 그레이브스 그분 그분 밴할게 그냥 그분은 밴할 필요없을 것 같아 그냥 다리우스만 할게 다리우스만 할게 너가 생각하는 그레이브즈처럼 안들어올거야 아 카종을? 그렇게 안들어올까? 똑같이 커버 그냥 장전 50번 해야 죽일 수 있는 그레이브즈 된다니까 나 이번에 또 애쉬나 캐틀해? 딴거 한번 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어... 투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오케이 이즈세트 그런거 너무 안좋아서 같이 들어가줄 수 있는게 좋거든 응응 세트 타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제가 아니었구나 사미라 할줄 알아 근데 응 사미라 맨날 밴 당해가지고 안해봤어 오케이 자 세트 고른다 자 1픽 세트 먹고 세트가 혼동을 줄수도 있겠다 그치 탑 서버스로 탑 서버스로 상황보고 탑세트 써도 되고 바톤 카운터 페이스에 바톤 카운터 해도 돼 이게 인드 자신감 생기기 시작했다 큰일났다 오우 다 놓은 아 자신감이 생겨야돼 근데 아이엔아 박는다 그 세트 룰 있잖아요 우주주 통찰력이랑 마공점 들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성장 쿨감 들면 좋고 성장 쿨감? 성장 쿨감은 성장 쿨감 공격에 있나? 신짜오 카우스가 왜 같이 나오냐 이거 정글 세주안이에 정글 세주안이에 정글 세주안이에 위드를 말자 한번 해볼래 여기서 말자 내가 세트 잡았다 아 이 비기 정글이었구나 이러면 탑에서 마오카이를 하면 안돼 네 잠깐만 오케이 원 딜 카락스인가? 모르겠네 한 번씩 나오는데 원 딜 카락스요? 아니 이거 신짜오가 탑이나 미드나 라인 걷는 거 아니야? 그 미드 신짜오일 수도 있고 럭스 그 함수야 응 그 쉔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몰칠 카락스 한 조회자 올 벤엔 리우크 속전 까지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는 안 해봐서 전혀 모르는 상황 한 번 방 문제를 해Chrome 이번 팀에 트린다미를 해봐 지금 선택? 좋다 네, 지금 선택 원 딜 원딜 원 딜 뭐 원 딜 이거 K Prince 트린다미 right 정글 트린다미어 대회에서 쓸AU 이번 판에 한번 트린다미 한 판 해봐, 트린다미 네, 지금 선택? 좋다, 지금 선택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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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딜 이거 근데 KT를 해야 될 거거든 스타 말고 우리 지금 트린다미어 대회에서 쓸 수도 있는 거야? 쓸 일 있을 수 있는 거야? 아, 일단은 어떤지 말아야 할 수 있어 엥? 구주? 그냥 즐겜 모드로 가자는 걸로 받아들일게, 그냥 아뇨, 지금 조합이 왜 트린다미어가 좋은 줄 알아? 세트 트린다미어, 세주안이가 근접이니까 키리어? 조합은 완성이야 나 아웃복스였는데 참고해줘야 될 거 같은데, 아웃복싱이라 오케이 킬 거의 안 나올 거야 아마 첨판 했으면 그 짬이 있지 첨판 짬 쉬지 말고 올게, 잠깐만, 쉬지 말고 올게 지금 볼 거는 어차피 라인점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정글, 미드, 원딜, 바텀에 합을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은 없는 라인이라고 치고 나머지 4명을 잘 해주면 돼, 알겠지? 지금 화장실에서 가면 돼 오케이 진짜 다 샀어 아 근데 나 너무 캐트레쉬만 해가지고 딴 거 연습해봐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캐트레쉬비는 아마 안 하고 트러스 풀 거 같긴 한데 저 조합에는 이게 좋은 각이 안 나오더라, 근데 조합 안 좋게 가는 거보다 일단 이기는 게 낫잖아, 게임 크리닉 타야지 잠시만요, 들어왔기 쫀득이 칼리스타이 뜯겼다 갑니다 잠시 화장실 좀 잠시 화장실 좀 자 갑시다 트린을 시키게 될 줄은 전혀 몰랐지만 하아 가보시나, 트린이 오디 가보었다 가보시나, 트린이 오디 가보었다 오케이 화이팅 다들 마이크 볼륨을 올리고 말하면서 틀리틀리 화이팅 틀리틀리 화이팅 틀리틀리 화이팅 틀리틀리 화이팅 우리 응원 도구로 캐스터넷 준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임배 온다 임배 온다 임배 온다 임배 온다 여기 와줘 3명이야 3명이야 와줘 와줘 3명이야 와줘? 오케이 오케이 와줘 3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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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게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안 나갔어 아직 여기로 여기 먹고 있어 여기 오케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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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끝까지 들어올려나? 끝까지 들어올 거야 쟤네 보니까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받아 쳐주자 오! 들어오.. 이쪽까지 들어오면 봐 진짜 타븐 가야 돼 타븐 가야 돼 타븐 가야 돼 타븐 가? 오케이 자아 콜 잘하고 있어요 초반에? 네 그럼요 먹을 거지? 이거? 안 올 거 같은데? 여기 안에 아니 안 나갔어 지금 어? 안 나갔어 타븐 가야 돼 왔다 왔다 오케이 들어왔다 이 새끼들 미쳤나 삼침묵 삼침묵 죽여 나이스 내가 때려 일시 때려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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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킬 먹은 사람들은 이득이지만 나머지는 아니야 생각해야 돼 나머지 주소 거부하면 어떨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이거 뭐야 망자 어 전판 세트랑 착각해 주는데? 망자 네 가봐 미드 주소 건 절대 없음 현재 오케이 정건 응? 왜? 이킬이면 솔직히 트알이랑 비슷해야 된다 생각해 나는 아직도 내려간다 아래 와드 가득 내가 내 전멸 써서 먹은 거야 나 그 스킬 투자하라고 알았어 전멸이랑 이런 거 많이 쓰라고 내가 다 썼단 말이야 내가 먹어야지 아직도 좀 빡치네 상대하기 진짜 사라짐 아니 난 잘할 거라 믿는다 이 말이지 이것도 그냥 내가 확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마공점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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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덧지 끌게 미드 주도권 없음 다시 말함 탑 주도권 콜 탑 주도권 났다 탑 주도권 났다 얘네 좀 움직이게 앞으로 오는 움직임이다 다 다음 주도권 있음 다 다음 주도권 있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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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까비까비 정글 어딘지 못 봤지 상대 상대 정글 몰라 지금 있지 안 돼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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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줄게 오케이 이거 나 껍데기 먹나 레드쪽 정글을 들고 와 아래쪽 게딱지 갈게 아래쪽 게딱지 먹어 게딱지 우리 시합 받을 수 있음 우리가 지금 밀고 있어 지금 이거 앵갈하면 아래쪽으로 풀어 앵갈하면 아래쪽으로 풀어 나도 주도권 없고 탑도 주도권 없어서 위쪽으로 풀면 힘들거야 정글이 그니까 응 아래쪽으로 풀어 정글 좋았어 알 터트리기 좋았어 알 터트리고 왔어 레벨이 좀 기달리네 응 너 근데 너무 돌았어 지금 받으면 해줄게 미드는 오케이 받으면 아래쪽 게딱지 먹는 중 나 텔로 돌아갈거야 우리 야무지게 딜교하는 중 응 오케이 오케이 밀린 라인인데 먹고 한번 쭉 내려와볼래? 와드기 쪽에 안 받았어 신장어 계속 안 나타나고 있어 여기선 가볼까? 좀만 연기해줘 나 지금 가는 중 내 위치 봐 메소드 연기 중 지금 오면 좋을 것 같아 탑카소스 탑카소스 가자 탑카소스 아지르르 멘트할거야 탑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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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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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석세스 니가 매겼어 어 좋았어 좋았어 바텀 주도권이 있으니까 우리 용 쉽게 가져갈 수 있겠지 오케이 영원히 0.5트할 줄게 어 고마워 좋았어 잘했어 미들 미아야 미들 미아야 아지르 가자 좀 더 이것만 밀자 더 밀어 요것만 밀자 간다 나 간다 뭐 밀자 밀르기만 좀 밀고 가자 가자 집갔다가 올거지 바텀 나도 그대로 아랫쪽 동선으로 그대로 따라오면서 고정관랭란 한번 하고 용 보자 킹 성공시켜요, 용 보자. 삭도 한 번 와주십쇼. 3이요? 버려줬는데. 아, 이런. 골방이 돼버렸어, 타분. 타분 좀 버티세요. 네. 대각선, 대각선. 킹각선. 하자, 우리 바담 진짜 분위기 좋아. 바담 좋아, 지금. 다 있어, 우리는. 뒷방 컨셉이었구나, 내가. 미드는 좀 버티면 서로 6렙대 가자. 너랑 나랑 6렙대. 아까 럭스 풀 뺐었나? 애쉬 풀. 애쉬 풀 뺐어. 애쉬 아까 풀 뺐어. 여기 와드거든, 핑화? 이따 한 번 더 지워줘. 애쉬 한 10분까지 풀 없어. 한 번 더 딸 수 있어, 우리 밀리는 라인. 밀리는 라인. 와드 좀 지워줄래? 여기다, 나 올라가 볼게. 세트 가줘, 세트 가줘. 세트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잠깐만, 살짝 빼. 나도 가주는 중. 내가 더 빨라. 아즈르 노플.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이거 다 이겼다. 이능 많이 부을 수 있겠다. 아즈르 노플이야. 아즈르 노스펠. 가라고, 총. 나이스. 욕먹자. 빼빼빼빼빼. 여기 뭐였어.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없다. 가자 가자. 정비. 탑. 프리징 중. 이제 탑 한 번 가볼게, 근데. 좋아 좋아. 좋아. 아니, 탑 해. 그냥 안 갈게. 정비 죽었어. 멋있어 지금. 버텨. 다 안 죽으면 돼. 버텨. 전 이제. 몸이 되어버렸어요. 데려와도 버텨. 정신력으로 버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이제 뭐 할 거야? 공선 어떻게 짤 거야. 정비. 지금. 지금. 애쉬 아직 풀 없거든. 애쉬 풀 없거든. 나 탑 뺄게. 탑 간대. 탑 간대. 탑 준비해 탑 준비해. 신자호 녹음. 신자호 녹음. 안녕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먹어. 먹어. 나이스. 와 이걸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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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전멸 있어. 나 전멸 있어. 용이. 탑 텔 있어? 그런 거 얘기 좀 해줘. 탑 텔 없어. 나 지금 전마임. 탑 노텔. 용은 생각 없어 용은? 용이 있는데 바텀 한 번 보지. 나 지금 탑에 왔잖아. 어어. 기다려. 엣이 10분까지 노플이야. 엣이 10분까지 노플. 10분까지 노플? 오케이. 오케이. 방글딘 더 빨리 빨리 다녀요 빨리. 아 너무 무리 진짜. 탑에 텔 탑. 안 보인다. 전령 쳐 전령 쳐. 적었다. 1시간 질 수 있어? 전령 안 칠 거야? 한 양아? 전령 쳐 전령 쳐 전령 쳐. 전령 쳐. 전령 쳐. 나 안에 여기 있거든. 전령 트라이 같이. 자석이네. 나 오시계 못하잖아. 라인 밀어줘. 나 오시계 못하잖아. 라인 밀어줘. 전령 같이 멈추면 라인 밀어줘. 어디 라인 밀어줘. 탑 라인에 서있어. 탑 라인에 서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타사스는 아래에 있으니까 어쩌고 우리가 라인 잡고 있으면 못 와. 탑 라인에 서있어. 상호 반 들어갈게 나. 탑 라인에 서있어. 탑 라인에 서있어. 탑 라인에 서있어. 미드에서 공 쓸게. 스폰운 가능? 어. 에시 갈까? 에시. 고. 어. 스킬 잘못했어. 탑은 내가 딥을 안가가지고 탈민 딸림. 진짜 보다. 근데 어차피 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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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포맨 같았어. 멋있었어. 대충해서 전령 있잖아. 전령 있잖아. 더 좋아. 전령 바텀으로 굴려. 전령 바텀으로 굴려. 우리 모두 다 바텀으로 굴려.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오케이 오케이. 응. 에시. 에시. 풀 돌거야 슬슬. 응. 아이고. 그러네. 10분에 돌아오네. 일단. 그래도. 그래도. 빨리자. 블루 먹어 일단. 오케이. 블루 먹어. 넉스 안 보여. 넉스 안 보여. 탑 계속 당기고 있을게. 미드도 안 보인다. 집 갔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 조심해. 어. 지금 망공점. 지금 우리 바텀 쪽으로 하면 쿨 나와서. 이제 탑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버티겠음. 빼자 빼자 빼자. 빼자. 에시 공이랑 다 뺐어 지금. 오히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카소스 조심해 바텀. 아지르도 조심해. 아지르도 안 보인다. 계속 안 보인다. 아지르 왔어. 아지르 왔어. 아지르 안 조심해도 돼. 쪽 빼. 쪽 빼자. 거기 있으면 맞아. 거기 있으면 맞아. 딴 데서 이득 봐야 돼. 우리 지금. 럭스 온다. 럭스 온다. 조심해. 나 바텀 쪽 가는 중. 카정 가. 늦었어. 카정을 가. 카정을 가. 어어. 어차피 바텀은 이미 손에 본 거잖아. 어. 손에 쌤쌤이 먹여야지. 카정. 카정. 칼라보리로 들어가지 그냥. 들켰어 지금. 네. 나 찍었다고. 어. 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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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궁 10초. 위대 있을까 바텀에 있을까. 바텀에 있을까. 바텀에 슨게. 올 것 같아. 무조건 바텀. 무조건 바텀. 위쪽은 쳐다 보지마. 쳐다 보지마. 오케이. 스타븐 정신력으로 극복하자 오케이 오면 다시 한 번 호흡할게 계속 버텨야지 갔다 오면 무조건 딸이니까 한번 찔러줘 응 지금 나 갈게 나 저마도 돌아왔고 먼저 들어가죠 병원 내가 먼저 잡을게 나 이거 먹고 진짜 사라졌어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좋아 한 번만 더 좋아 진짜 사라져도 손해볼게 없어 그냥 계속 먹어 계속 오케이 신저거 텔트하면은 따라 붙고 뭐 이런거만 하면 돼 오케이 내가 먼저 궁 써 아니면은 병원이가 들어가 내가 여기서 박으러 올거거든 여기서 싸우자 보자 거기서? 내가 돌아갈게 돌아갈게 고고고고고고고 오케이 가는 중 게임 끝날 때까지 이 템으로 가겠는데 되었잖아 안 되네 집을 놓고가지고 근데 이거 부실테니까 맞아 안 부서지 내가 먼저 궁을 쓸까? 어? 온다 아자르 나 테리 있어 나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 이름만 버텨줘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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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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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거 한 번 보자 전력을 풀어야 되거든 지금? 풀어야 돼? 안 되네 미드가 안되겠다 그럼 풀고 용쪽으로 가면 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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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미드에 풀게 어 뭐 한 번만 박으면 됐지 아 진짜 그만해라 아 뭐야 전력 끝났네 전력 끝났어?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용 10초 남았어 용쪽으로 와 바텀 빨리 돌아오고 바텀이 라인 푸시 좀 해줘야겠다 용 안 뺏기려면 용 나왔어 우리 바텀 푸시할게 뭔 소리가 이렇게 들지? 어 카사스 나왔어 나왔어 카사스 싫어한다 테리 있어? 나 마공점으로 들어갈게 위험할 것 같은데 마공점은 아 용 못했어 못했어 아지르도 있어 안하고 싶은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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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 싶은데 안했어 안했어 지금 카사스 상대 블루쪽이야 응 아 키 쓰고 달리면 되지 맞다 아 나 정신이 없네 벌써 오픈 거야 몰래 럭스 여기 아지르 내려와 아지르 내려와서 나 못 따라 붙어 안 따라 붙을게 항상 나 그냥 쭉 먹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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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력 극복됐다 아지르 한번 한번 아지르 한번 보자 던져버리고 2 2 3 2 나이스 2 3 3 3 3 아 어머니 죽는건가요 이렇게 아 저 죽습니다 어우 살았네요 올라갈게 나갔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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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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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게 되다니 진짜로 노텔 싸우면 이길 줄 알았어 여기 괜찮괜찮 럭스 옆에 미들 미들 럭스 옆에 있어 여기 여러분 하지만 두붕이는 다시 탑으로 갈게요 근데 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야가 잠깐 걱정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이걸 받고 했어야지 괜찮아 잘했어 다행히 잘 박았고 난 찍 갔다오고 자 선생님만 다시 탑으로 갈게요 여러분 바텀 갈게 이번에는 두붕은 엄청 좋네 우리 바텀 자주 찔러줬으면 좋겠어 바텀 계속 이겼거든 우리 403인데 바텀으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어 우리 우리가 먼저 붙어졌나 나 매달렸는데 위치 확인 됐다 명고대씨 저거 항상 바텀에 기쁜하다 하나씩 응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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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쪽 한번 해볼까 이제 오케이 내가 바텀 갈게 그러면 오케이 럭스 나 바텀 뒤쪽에 있을게 응 아자루 가자 아자루 오케이 나 궁 있어 미드 여기서 깜짝 쉬어 어 아직 되셨나 럭스 오케이 우리 다시 가 에시 지태빙인데 이거 뭐야 저거 아이자 오장수 없나 에시 지태빙이거든 에시 지태빙이거든 전령 봐 전령 봐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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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래 전령 가자 우리가 미드 우리 미드 푸시해줄테니까 전령 봐 어 이거 올라오나 얘네 전령 친다 그러면 아자루 저 궁 궁에다가 풀 빠진거 아니에요? 신짜호 내려옴 신짜호 내려옴 신짜호 내려옴 어 아프다 다시 밀게 아 이거 아잘 한번 잡는게 낫지 않을까? 조심해 미드 나 다시 타밀게 아잘 집갔다 지금 전령 가자 전령 가자 전령 칠게 나 바텀 푸시할거야 그냥 안가고 전령 쳐 같이 봐줄게 전령 쳐 아유 아유 와자였다 와 신짜호 다시 타봤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바텀 밀고 있어 우리 바텀 밀고 있어 나이스 좋고 괜찮아 카사스 내려간 싸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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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배기 싸우 내려가네 먹을 수 있어 응 어 누워 잠깐 안녕하세요 다시 타밀 오케이 좋아 좋아 가자 이제 애쉬 바텀 애쉬 바텀 아 이게 지방타 이제 뭐 할거야 용 50초 넘었잖아 용쪽으로 생겨야지 용쪽으로 전령 푸자 나도 가 미드에서 전령 풀 준비해 미드에서 전령 풀 준비하고 틀린다 지탐 잡을 수 있어 지금 라인 밀어버려 라인 밀고 지탐 가서 바텀으로 가 텔 없으니까 내가 탑으로 갈게 미드 가서 전령 풀고 용 보자 미드에 전령 풀고 용 갈게 용 좀 늦을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 충분해 충분해 지금 20초 용 이번에 절대 뺏기면 안 돼 죽어도 막아 죽어도 응 죽어도 먹어야 돼 이거 알았어 죽어도 먹어야 돼 무조건 싸운다고 생각해 일단 미드에 전령 풀 테니까 미드 라인을 밀어놔 오케이 그냥 전령 던져놓고 가 전령 던져놓고 와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어 이번에 좀 늦긴 했다 너무 던졌는데 그냥 가 가 가 간다 간다 가 넘어가 그냥 가고 있어 나 넘어갈게 솔방을 타고 넘어갈게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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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빼 애쉬 풀 빠졌어 애쉬 풀 빠졌어 애쉬 풀 빠졌어 살짝 빼 아 왜 아예 안 눌려 아이고 틀렸다 뭐야 왜 왜 버그 걸려 버그 생겨 갈게요 파이파이 어우 살려주세요 아들 있었네 자리는 좋았는데 자리는 좋았어 어떻게 파졌어 어떻게 파졌어 아니 세종이 시야가 없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됐어 미드를 빌어 차라리 아 시야가 없어서 들어가면 안 됐어 풍먹고 싶었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머리받을게 너무 급했어 너무 급했어 괜찮아 괜찮아 다시 탑 밀게 계속 나 미드로 갔는데 그리고 여기 상단 캠프 좀 혹시 먹어도 되지? 두껍이나 이런 거 어 먹어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사용만 아니면 3용이나 2용이나 1용이나 똑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전량이 2분 박아가지고 아깝다 저거 그냥 2등 밀었으면 밀었겠다 이거 말자가 탑 갈거야? 그럼 나 바탕 밀게 아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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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탑을 밀게 내가 탑을 밀게 어 다음에 테이딩 가자 이거 엑시 눈에 풀 수 있나? 엑시 가자 엑시 가자 노릴 수 있을 거 같아 고고 고고 나이스 잘 썼고 나이스 나이스 바로 2등 연결해 2등 연결해 어디 갈거야 저거 나오는데 바로 쪽에 시야 잡아 바로 쪽에 시야 잡아 어 바로 시야 먹자 오케이 오케이 이쪽 다 바탕 쪽으로 내려갔어 음 오케이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싸워도 돼 싸워도 돼 가는 중 나 없어 싸워도 돼 싸워도 4대4야 나 집 갔다 올게 군도 없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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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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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라인받고 나 빠질게 세주 가는거 맞아? 저거 지켜주지 내가 잘못 봤네 이거 당연히 나갔겠지 플루? 여기 럭스 있어 여기 럭스 발견 시야를 같이 가야겠다 한 명 더 진짜 탑에 났다 이거 잡자 가능? 진짜로는 탑에 있어 간줄 간줄 다 eran 미드 라인 intimate пока 깜짝 시설 자리 정답 코가 벌 acquis 집으로 갈 때要 시간만 끌어 탑 나가겠다 호P 더 해도 돼 짜우랑 1대1이면 비자 한 번 더 밀면서 가자 이거 레드 먹고 나 라인 밀어고 집 깎게 아래 아래 아래가 누구야 위로 올라가면 짜우 끊으면 안 되나? 짜우 혼자잖아 위쪽에 가보자 가보자 어 짜우 잘 벌었다 그만해 그만해 더가면 내 절이야 더가면 내 절이야 탑 계속 밀어줘 탑 계속 밀고 우리 다시 미드 지금 아지를 받아먹는 중 바터 우리도 바터 한번 받아먹어야 돼 나 미드 내가 먹을게 오케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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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바터 먹어도 받아먹을 차례가 받아먹고 올게 지금 싸우면 나 던짐 던진대 전멸수고 타워에 박음 아지를 이거 집 갔다가 핑크 사서 이제 용 보자 응 용이 1분 35초 아지를 받네 나 집 갔다고 그 다음에 가야되는게 여기 피가 쓰니까 살게 없네 럭스 발견 애들 다 미드에 모여있는데 용 저쪽 먹었네 어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와줄래 나 응 상대 바론은 바로 못 치거든 지금 아 바론 칠 수도 있다고? 내가 근처 갈 수 없어 바론을 금방 못 먹어 쟤네가 지금 예 오케이 안가네 아지를 바텀 아지를 바텀 다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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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쭉 밀고 용 쪽으로 가자 지금 미드 믿어 지금 미드 믿어 아지를 바텀이잖아 미드 약해 쟤네 힘이 약해 이거 갈까? 갈려면 가도 돼 아지를 없어 이거 무조건 우리 한명 더 많아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용 블루도 있다 일단 시야 먹자 용을 다 죽어 거의 정글 털어먹어 정글 털어먹어 블루 쪽 가자 칸사스 싸우는 탑에 있었어 저 뒤쪽 자 여기다 케이트니 쪽으로 갈게 아 내가 실수였니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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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내가 실수에요 그래도 아 아 탑은 밀게 탑은 이제 고급통을 밀게 까비 탑 요거 깨줄 수 있어요? 오케이 깰 수 있어 탑 중불 써서 탑 중불 써서 장로는 절대 주지 말자 장로만 안 주면 돼 어 내가 진영을 집어 던졌어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내가 각을 못 본다 사과 사과 내가 잘했어 시야가 좀 더워 탑 중불어 오케이 상대가 지금 보면 사렌지야 얘네가 응 그래서 우리 시야가 피가를 많이 사야되 응 오케이 오케이 빼고 막 이런 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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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탱가미오가 합류 안 할 거면 그냥 왠만 엄청 쭉 밀어줘야 될 거 같은데 어 진짜 탱가미오는 그 너만의 듀얼을 해 너만의 듀얼을 해 오케이 오케이 안 되켰다 다 먹어야 돼 다른 쪽으로 가자 오케이 싸워 탑에 나가고 있어 나 미드 받아 먹고 있을게 일단 성장하자 우리 레벨링 너무 딸린다 지금 저 게딱지 입 게딱지 입 게딱지 입 게딱지 입 이거 먹어 지우고 싸워 사라졌어 탑에서 싸워 사라졌어 탑에서 응 지금 신자호 계속 합류하거든요 이거 안 싸우는 게 맞는 거 같아 신자호 계속 합류해 이거 그냥 안 싸우는 게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저 틀이 너무 깊은데 틀이 너무 깊은데 틀이 너무 깊은데 오케이 진짜 오브제키사 많은 이상 굳이 자연속이 귀한타 나 고위기 나왔어 이제 니네 발음 보고 있어 이거 나 합류할게 나 내면 더 나 좀 사려 좀 사려 나 올라가는 중 쟤네 카드스 전멸 없음 응 오케이 믿음일자 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거 근데 트윈다미아 왔나?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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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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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데 안 돼 좁은데 안 돼 좁은데 안 돼 나와 좁은데 안 돼 나와 나와? 나와? 일로 나와 아이씨 어 아이씨 나 여기 가자는데 싸우면 안 돼? 아 뭐야 아이씨 이게 진짜 좋긴 하다 이게 진짜 좋긴 하다 이게 진게 뭔가 포즈라니 안 쪘었던 것 같아 네 이거 트윈다미a 무조건 스플릿 가자. 바텀 가. 바텀 가. 반대 분대랑 멀어져. 애들이랑 먼 곳으로 계속 빠질게 나는. 이거 막아보도 되지 않아? 한 명 없는 건데 우리? 아지르 미드야. 근데 아지르 미드 금방 올 거야. 금방 와. 금방 와. 럭스 전멸 뺐어. 다음에 럭스부터 죽여. 럭스부터 죽여. 쟤 은근 거슬려. 일단 모르니까 근처에 대기하고 있을게. 왜 여기서 막 막는 거지? 깊이 들어오면 들어간다나? 궁극기 25초. 해시 궁 조심. 세주가 걸어. 세주가 걸어야 돼. 잠깐만. 궁 없어. 19초. 17초. 아 오케이 오케이. 궁 없으면 어쩔 수 없네. 궁 돌려. 궁 돌릴 때가 시간 벌어줘 그러면. 나머지가. 궁쿨 돌려 궁쿨 돌려. 이거 아지르 노려야 될 텐데. 들어간다. 오케이. 궁 3초. 궁 2초. 간다. 가자. 이거 하자 이제. 아지르. 아지르 잡고 나이스. 아우. 감사합니다. 좋지? 안 돼. 까비. 내가 너무 던졌어. 한 두세 번 던졌어. 아아. 오히려 좋지 않아. 끌려간다 이게. 또렷 치고 또렷 치고. 오케이. 도렷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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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드디어. 드디어. 콜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 같아요. 지금. 아주 만족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게임 피드백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아주 좋아요. 네. 자. 일단 보면. 관전이 잘 안나오긴 했는데. 잠시만. 이거 지금. 롤 클라이언트 다시 보게 되나요? 지금. 클라거. 고쳐졌나? 리플레이가 되는지 한번 봐야되는데 안되면 다시 보기로 볼게요 어떤상황인지 예 아이 존맘게임 진짜 이거 이게 그 관전이 지금 버그야? 안돼? 다시 보기가? 아니 그저께까진 안됐는데 일단 된대요 지금? 아 됐다 저장됐다 자 초반 운영까진 좋았거든 우리가 네 근데 이제 다들 느꼈지? 아까 전판하면서 서로 이제 오도가 갈려 배싸공이 너무 많아 지금 어떤 느낌이냐 배싸공이 한 명이면 되는데 이제 그걸 도와줄 선원만 있으면 돼 우리는 지금 근데 지금 다들 배싸공이 되려고 해서 뭔가 좀 엇갈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어 지금 보면 음 그리고 이 조합 일단 딱 보면 어떤 것 같아? 조합 보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조합이 음 다른 세트가 이니시아 보관이면서 그렇지 궁으로 들어가서 내가 땡겨주고 뭐 해주고 밀어주고 하면 들어오기 일단 지금 세주안이가 보면 이게 확 그 CC기가 있잖아 멀리서 던지는 CC기가 있어 지금 상태가 지금 다 정화가 없지 음 그러면 다 너의 먹이야 얘들이 음 우리가 던지기만 하면 우리 팀이 다 죽일 수 있는 제편들이라고 이게 음 그래서 이게 세주안이가 판단을 잘해줘야 돼 골든타임 놓친 게 좀 많았거든 이게 그래서 올라오고 세트 로빙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거 여기서 이제 케틀린 킬 먹고 아예 말자 킬 먹고 케틀린 킬 먹었지 여기서 음 자 여기서 그 케이틀린 말한 거 있잖아 이거 스펠 같은 거 좀 빨리 쓰는 거 음 음 이것만 좀 그 따라가는 용도로 쓴 거라면 그거 괜찮았어 근데 아끼는 게 좋아 원딜 입장에서는 그 럭스가 그 속박 맞으면 못 잡을 거 같아가지고 썼던 거였거든 어 그러면 잘한 거야 그러면 잘한 거야 아 그리고 이거 한 수 트린다며 하니까 잘 버티는데? 뭐 정말? 트린다며 초반에 좋은 거 빼고 지금 잘하는데 트린다며 음 근데 저만은 들지 말고 그 테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텔 들을게 오케이 이게 저 말을 들으면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살짝 안 되니까 텔로 커버를 시키는 게 나을 거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전령을 갔는데 카소스가 우리가 지금 시야가 없는 상황에 카소스 마지막 위치 어디인지 알아 얘들아? 세주안이가 지금 탑을 갔지 음 이제 신점으로 잡았어 음 라인 밀 거 아니야 음 세주안이가 이렇게 계속 보이면 카소스는 뭘 하고 있겠어 지금 거의 아 용을 먹고 있겠어 용? 여기를 털고 있거나 용을 먹고 있겠지 음 얍 지금 아즐가 이것도 커버하러 오네 이게 지금 세주안이 위에 보이는 거 알고 팀에 근처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이게 음 세주안이는 이제 이거는 어차피 내려가도 못 막잖아 용을 음 이걸 여기다 박아주면 시야가 하나 트이는 거잖아 상대 정글에 음 아 오케이 자 미드가 여깄고 바텀드웨어가 여기 있었으니까 음 이제 카소스 용 먹는 거 보였지 음 탑에 신점으로 보여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반 이걸 반가리라고 해 반을 가른다는 소리야 음 그래서 이게 시야를 뚫어줘야 돼 음 오케이 알겠어 자 전력 치고 있고 전력 잘 먹었어 그리고 전력 먹었을 때 그거 생각해줘 그냥 전력 먹자마자 음 세칸 이하에다 까는 것만 까는 것도 안 바라니까 그냥 바로 깔 곳을 찾아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음 그냥 돈이라도 먹어 320원 음 오케이 그게 진짜 중요해 돈 먹는 게 오케이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살짝 안일했고 말자 이거 근데 이거는 별 상관없고 오브젝트 싸움인데 자 세주하니 집 가볼까 봐봐 이거 세주하니가 지금 20초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돼 음 어 리치타임을 갔어야 했냐면 세주하니가 자 땅꼬리 1분이야 음 자 바텀에서 상황 끝났지 지금 집 가야 돼 그냥 전력이 있잖아 빠른 기환이란 말이야 템을 사와서 제풀고인을 사온 다음에 이렇게 뛰고 유력 먹은 다음에 여기 시야를 뚫어줘야 돼 음 근데 지금 피 없는 상태로 오브젝트를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방금 음 이 스노우블로 지금 봐봐 럭스한테도 들키고 음 이러니까 용이 계속 나가게 되는 거야 주도권이 없으니까 라이너들이 음 이거 컸고 자 탑 쏠킬 아주 좋았어요 이거 음 어 이제 트린다미의 가능성을 봤어 말자도 다같이 가야돼 위로 갈거면 다같이 올라가고 아니면 다같이 내려가고 근데 지금 말자 세트 트윈담이 아래있지 근데 케틀 세트 이렇게 있어 위에 있어 어떻게 갈거에요 이거 케틀 쪽으로 붙어서 가는게 원 딜이니까 원 딜이 지금 잘 컸어 4킬 0-3이 진짜 탱크야 탱크 지금 시즈 탱크 근데 보면 다 따로 놀아 지금 자 트윈담 여기있고 말자 여기있고 여기있고 차라리 헤드가 여기서 테를 타줄거였으면 좀만 기다렸다가 아직 안치잖아 다 합쳐서 돌아가서 세조안이 왜 핑크를 그러니까 와드글을 박아달라 해 세트나 세조안이한테 같이 합류해주는게 좋아 케틀 쪽으로 최대한 딜러 가까운 점 마음이 너무 급했다 오더는 좋았어 그런 오더 해주는거 아주 좋아 지금 콜이 너무 잘나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금 게임이 그래서 우리 팀 한만 좀 잘 맞추면 될거같아 굿 굿 굿 굿 굿 그리고 이런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 봐봐 여기서 보면 내가 말한 문제도 또 나온다 자 원딜 둘이 짝짱 쿵 탱크 둘이 짝짱 쿵 뭐 이거 이산가족이야 지금? 내가 이쪽으로 안 잡지 못해 지금 둘이서 아예 돼있어 그니까 다 따라놓으라 우리 어 이거 좀 생각해주고 같이 만나 가족끼리 그냥 알겠지 어 그리고 그 병건이한테 할 말 있는데 세트나 뭐 판테온 레오나 노텔스 같은거 할 때 돌아다니는걸 좀 좋아하는거 같은데 육맵을 찍고 돌아다니는게 좀 웬만하면 아 알았어 굿 의존도가 진짜 중요한 챔피언이야 음 알았어 이 쿵 이꼬가 음 아 시리가 왜 대답하냐 하하하하 아무튼 일단 이번판 피드백이 이정도 오케이 궁 한 번 쓸 때 핑 한 번만 찍어줘 간단한 핑 아 갑니다 핑 갑니다 핑 그리고 지금 조갑이 거의 그 뭐냐 한양이가 이니시를 거는게 많이 나올거야 그래서 그 골든타임 보이면 바로 걸어 그냥 팀 근처에 오기만 하면 아 나 그 서폿도 신발 2코 먼저 사는게 좋아요 서폿할 때 무조건 아 오케이 방금 내가 그 탑갱도 아예 안가고 그냥 계속 바텀 쪽으로만 계속 가는게 맞았나 전판에? 응 아주 아주 맞았어 서로보기 서로보기 용타임일 때는 바텀 쪽 보는게 맞았던거 같아 아까전에 근데 계속 탑에서 계속 약간 라인 땡기고 있다 뭔가 와달라는 느낌이어가지고 한 두 번 정도만 와서 한 번 쏠킬 그러니까 한 번만 킬해주면은 나는 트린 할 때는 괜찮았었던거 같아 한 번만 킬을 해주면 한 두 번 정도만 용이 있을 때는 바텀 보고 그 다음에 가면 좋을거 같아 응 한 두 번만 확정 킬 나면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오케이 내가 그 정리를 해둘게 그 탑을 언제 가야되는지 용이 없고 아랫쪽을 다 먹었을 때 그 탑 라인이 땡겨져 있을 때 알겠지 용이 없고 아랫쪽을 다 먹었을 때 아랫쪽을 다 먹고 가지 오케이 그리고 전반 같이 정화가 한 명도 없었잖아 라이너들이 응응 궁 찍자마자 궁 던질때마다 킬리였어 세조안이가 이 게임을 혼자서 판단을 잘해서 내가 간다고 하면 다 호응할 생각 해줘야지 다들 팀이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레벨링이 많이 밀렸다 응 이게 우리 팀이 한번 내장지가 오면 다 그 분산 분산 돼가지고 자기들 할거 하면서 갑자기 잘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오케이 한 한 명이 잡아줘야돼 오케이 그리고 헤드가 지금 오더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거 같으니까 계속 그거 해주고 말 잘 들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좀 약간 이제 말하면 대답이 나와서 너무 재밌어 대답해주니까 계속 말하고 싶잖아 이게 말하면 대답이 나오고 있어 그전에는 대답 안했었나? 그전에는 어 욕먹을까? 이러면 조용 아 뭐지?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보다 다들 집중하고 있었나보다 좋았어 좋았어 응 한 판 더 바로 가자 갑시다 오케이 고고 저희 트리 트리 이스포츠 마크 생겼대요 디코에 올려줌 디코에 올려줌 오케이 트리 그림 있는 거 아니야? 이빨 그림 이빨 그림 와 잘 보다 쩔어 쩔어 오 좋다 와 티켓 되게 있는데 와 멋있다 근데 이번 조합에 약간 달자가 받아치는 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어렵다 이제 이제 그게 상대가 사거리가 긴 것도 있고 아지르 같이 받아치는 조합이어서 나 그 신짜고 카소스가 미드 둘 중 하나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지르가 후픽으로 나오더라고 어디에 검색하면 마크 나오는데 나무이키 나무이키 나무이키? 틀린 내가 다리우스 자리는 안 들었는데 뭐를 배내야 돼? 뭘 배내야 돼? 모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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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르가나야 돼 가이애나가 밴이네 쟤드랑 약간 암살자 싫어하나 보다 저게 그러게 아니야 우리가 밴했네 우리가 밴했네? 저격 밴이다 저격 밴이다 저격 밴이다 저격 밴이다 근데 세트 느낌이 있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해볼래요 지금 세트? 한 번 더 한 번 더 세트 느낌 있는 거 같아 지금 세트 미드 이니시챔은 뭐가 있을까요? 미니 이니시챔? 어 일단 갈리오도 이니시챔 되고 넌 아까 피즈 되게 좋았던 거 같은데 피즈도 거의 한정피기였어 그게 이길만한 거 나와야 돼 이길만한 거 나와야 돼 아 이거구나 아저씨 뭐지? 트페이 블린인데 막치 무슨 조합이래 뭐 잡을까요? 자 일단 미드 이거 사일러스 한 번 해보고 오케이 사일러스 잡아? 내가 잡았어 정글은 정글 이거 세조하니 한 번만 더 해보자 오케이 사일러스 세조하니 한번 보고 싶어 이거 둘 다 근접이어서 응 후우 후 아 딱 육 찍고 세주가 가장 막 들어가 음 어.. 육 먼저 찍고 이블린 보다 누르네 읍 읍 자 그리고 원들이 이거 좀 잘 사는 거 해야 될 거 같거든 상대가 이블린트 피아가? 응 뭐가 있을까? 언제 잘 사는게? 이츠리얼 스위치 어... 카이사? 할 줄 알아? 카이사? 할 줄 아는데 그렇게 막 탑은 여기서 어떤거 해주면 레넥톤 한번 보자 레넥톤 원딜 원딜 애쉬 해볼래? 오케이 무서워 죽겠다 솔직히 그냥 원딜이 이니치 한번 세주랑 같이 걸어주고 레넥톤 사일러스 해주는 조합이야 오케이 이블린트 피아서 원딜이 뭘 해도 살 수가 없다 지금 라인전 세게 가서 맨 알려주면서 이블린 위치 찾아주는게 좋을 것 같아 트론들이 어디지? 트론들 탑 트론들 트론들인 것 같은데? 나 트론들 궁 잘 모르는데 저거 효과 뭐니? 저거 탱커한테 걸 정화.. 정화 들어도 되지? 나는 좀 내가 숙련 들어 많이 했어 어 그럼 트론들 궁 써서 트론들 궁 뺏어와야 돼 그치? 트론들이 곧 네 네 네 트론들 궁 뺏어 어 서로 막 빨대 꼬꼬 막 어? 하겠네 저 트론들은 왜 하는거야? amba 스탱커 녹이기 좋아요 벨넥톤 녹일라고? 나도 세주하니도 아 세주하니도 아 그러네 세주하니 자전거하는 Gig 힘들어? 오케이 아 진짜 역겨운... 그거 나왔다 탑 룰루 나왔다 탑 룰루 탑 멘탈 괜찮? 아 저거 진짜 역겨운데 진짜 역겨운데 저거 끝까지 버텨야 되겠네 그냥 가만히 처맛 처맛 하면서 저 사람 진짜 화나게 룰루 하는 애들은 MBTA 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어 골 받게 하잖아 어떤 애들이길래 저런 걸 저렇게 연구를 해서 할까? MBTI MBTI 이번에 시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탑 룰루 하시는 분 저랑 합방해 주시면 제가 검사해 드릴게요 하하하하 MBTI 검사도 할 줄 아시는구나 아니 그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쳐놨고 그냥 방송각을 노리겠다는 거지 하하하하 아 근데 우리 또 혼날 짓 하나 했다 뭐? 아 나 여기 왜 울려 여기서 있어야지 아 그치 우리 인대 안 봤다 우리 너무 화기애애했죠 응 촉판에 와드 필요한데 있나? 정글님? 아니라도 나도 와드 하나인지 상승되었습니다 상대 내다 한번 체크하러 갈까? 우리? 상대 상대 칼부 쪽에다가 하나 하자 상대 칼부 쪽에다가 와드 하나 하자 법 쪽에다가 와드 하나 하자 법 쪽에다가 와드 하나 하자 내꺼 봐 악대 는 기타 피탈 혼랑 통글 공 numbered 그냥 마질게 실전 깜찍한 룰루 친구 이거 경진 남멸로 2랩 때 들어갈게 2랩 때 OK 나가 2랩 때 푹 찍는다? 굳이 맞아도 데려가 굳이 아무튼 썩 푸쉬 없군요 진짜... 오우 와 파워 오우 오우 우리 선이 랩 우리 선이 랩 안보여 안보여 오우 나이스 나이스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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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때려줘 바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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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쫀득이 좋아 아 좋았어 좋았어 굉장히 쫀득이야 아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야무쳤어 야무쳤어 이블린 여기 칼날 보리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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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다닥 밀자 푸다닥 밀자 푸다닥 밀어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시작은 좋아 아 시작... 야무좋어 시작은 좋은데 오히려... 근데 주도권 생각보다 괜찮아 다 이기게 먹을정돈데 빨리 한번 볼게 위쪽 바이게 볼게 위쪽 배가 좀 살살하네 트런들 풀 뺐나? 트런들 풀 빠졌을걸? 빠졌어 딜도 뺐나? 풀 안뺐나? 풀.. 아 뺐어 마지막에 뺐어 탁해서 어이 뭐야 이게 왜 나가 직갔다 바텀 쪽 동선 직갔다 바텀 동선 직갔다 바텀 간대요 룰루 사라짐 다시 나타남 룰루는 와드를 한 듯 바텀은 취사 선택 해줘야 돼 땅굴 파기 하거나 아니면은 저거 하거나 저기 와드? 이렇게까지 우리 풀 없어 대신 살짝 뒤로 빠진다 트런들도 풀 없음 나 마공 좀 했어 오케이 메아 한 번 날려줄게 상대 정글에다 메아 좀 날려줄게 상대 정글에다 메아 좀 날려줄게 여기 날렸어 여기 이쪽에 아래쪽 게딱지 있다 아래쪽 게딱지 먹고 그냥 가로 갈게 바텀 가고 게딱지 먹거나 그럼 우리 밀어줄게 그러면 나 이거 한 번 볼게 여기가 눈치 있나? 게딱지 있나? 게딱지 있어 어 여기다 간다 이블린이다 가자 가자 나도 가는 중 미드 미드 와 미드 와 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여기 여기 뒤에? 밑에서 싸먹어도 돼 밑에서 싸먹어도 돼 밑에서 싸먹어도 돼 밑에서 싸먹어도 돼 밑에 싸먹어도 돼 뒤로 가 아 깜짝 놀리셨다 뒤에 뭐? 저기 저기 트런들 트런들 다 갈리네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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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렸어 다 갈렸어 어디까지 갔어 아 이거는 이기수 세야되 포커싱에 갈림 이 포커싱 쿨 너무 안 됐다 뭐.. 헉 까비? 뭐 그럴 수 있죠 응 상관없어요 다 택닥치 보고 오고 오는데 카페가 신경이 있다 우리 포커싱 쿨 포커싱 쿨 하자 우리 모잡하고 오케이 좀 정신 못 처갔지 약간 바보들 같았어 방금 말 좀 해야겠다 들어갈게 어우 저런 스킬이 타겟팅인가? 이제 좀 시야 먹을게 나 퇴폐콩이 있다 좀 있으면 아직은 없어 고딘 정화 있음 나 퇴폐군 뺏음 룰루가 마나가 좀 없네 룰루 한번 가 보실래요 룰루야? 가자 이블린 탑이니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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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러면 나 용치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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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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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텀은 궁 있어 전면 뺏음 이긴 거 고고고 바텀 압박 중 전면 빨리 빼고 우리 빨리 뺏으니까 됐구나 바텀 라인 좀 밀어주고 길에나 도구가 없어? 쟤네 저쪽 눈치챘을 거예요 이제 올라간 거 엎벤드 버스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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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벗고 바로 빼 룰루 틸복기 자 내려갈게 없는데 눌렀네 크런들 쿨 돌았어 쿨 나도 돌았어 큰거 먹어줘 바텀 늘 주의해야 돼 지금부터 텔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오케이 우리 집 가자 궁극기 찍은 다음에 바텀 갈게 바텀 라인이라서 좋을게 없어 지금 궁 있어요 그리고 전령 떴다 음 전력쪽도 보자 고고 이걸 찍어야 돼 정글 한번 들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블린 이블린 미드 이블린 미드쪽 나 거기로 한번 가야돼? 전령을? 아니지 6렙 대고 돌아다니라고 했지 응 6렙 대고 나 지금 사도류야 나 지금 사도류야 응 룰루 룰루 그거 없어 천천히 해 네넥토는 내가 미드 터브 한번 가야되나? 그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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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터브 한번 갈게 미드 터브 한번 해 나 안 잘리고 있을게 오케이 바로 전령 칠게 라인 더 받고 와 아 충전맨임 너무 나이스 아 바텀 좀만 버텨줘 개고수 개고수 좋았어 전령 칠거야 바텀 좀 버텨줘 아 바텀 3인 3인 갱 금단은 어떻게 해야돼? 아래로 가야돼? 전령 도와줘야돼?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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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지금 가도 돼 지금 가도 돼 내가 더럽게 보는데 맞췄어 맞췄어 이걸 왜 먹어 쟤 이금 많이 봤어 우리 어? 미드 올라와줘 미드 올라와줘 미드 올라와줘 태페 어디서러 가려는 거지? 내려와줘가 아니라? 내려와줘가 아니라? 올라와줘 저기 전령자 그치 오케이 나 가고 있어 태페가 봤을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그 말이었어? 나이스 다행이다 태페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냥 구경해본건가? 그치 해 보인거같아서 아니 태페 아래로 내려갔어 그래 나 이거 그냥 및 밀자 미드 빌자 이블린 여기서 이블린 옆에서 나 보고 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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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 인사 야 좀 더 가까이 풀어줘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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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이블린 미드 메오 빠졌고 안 들려 바타만 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궁 있어 이제 바타만 시야 좀 먹어줘 나 궁 있거든 우리 육렙이니까 싸우면 이기지 않나 응? 저쪽 육렙했네 응 이번에는 엄청 뚝 감았겠다 아이고 뱅 한번 와줄 수 있나? 탑이야? 오지 말하는거야? 아냐아냐 탑은 안와도 돼 오 갈게 갈게 근데 우리 이제 밀린 라인이라가지고 좀 애매해졌어 갑자기 또 아냐 그냥 갈게 이제 30선이든 굴복기 써야지 민다 쟤랑 민다 밀어준다 탑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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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있어서 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상대 바텀 스펠인 상황 알아? 바텀 스펠인 상황 바텀 스펠인 다 있어 다 있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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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aton 페인블린 탑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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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l 밀다랜 폰패 Berge 셔bus 끄기 чно ob 룰루 사라졌어! 빨리 집 갔다와! 룰루 안보임 방금 우리 뭐하고 못 뺐지? 못봤어 빨리 집 갔다와 빨리 진 풀 뺐나? 뺐겠지? 그 트런들 풀 빠졌던 것 같아 트런들 풀 왜 안들어가 투블링 6쪽? 같이 6쪽 와줘 룰루 탑 버퀴 룰루 탑 버퀴 렌네톤도 있어요 텔 우리 좀 늘 욕먹을 때 시야 좀 늦게 잡아 가자 시야 잡으러 가자 안좋은 습관이 있어 우리 엄청 쳐봐 나 이거 바텀 밀게 론드가 지니 3 넘으면 싸울 준비해 탑은 준비 개탄은 조심 안온다 이블린 블루 먹는다 가볼까? 이블린 블루 가자 가자 콜라 왔으면 가 오오오오오오오 저 뒤로 빠졌네 뒤로 빠졌네 이쪽부터 이블린 부터 이블린 부터 나이스 스페 스페 막아주자 아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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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좀만 더 가면 아 우리 이거 같이 들어가는 거 좋았던 거 같아 아 좋았다 좋았다 아 포커싱 콜 좋았다 이번에 근데 이거 원디라고 안 있었네 상대 접귈 들어가서 괴롭혀주고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아까 여기서 2등이 중 이쪽으로 2등을 써가지고 탑 잘 버티고 있죠 아 저런 탑 탑 이기고 있네 좋아 좋아 실스 똑같아 비슷해 비슷해 나 비드 한 번 들렀다가 해야겠다 응 미드 으어어어 졌다 씨 우와 여기있어 여기서 비블린? 비블린 보이지? 객강 구멍으로 온다 하트쇼 텔로 탑 복해야 될 것 아니네 세일러스 블루 먹어 이거 바텀 봐줘 바텀 봐줘 쟤네 각본다 얘네 오케이 사일 이거 블루 먹어 블루 부족할텐데 저희 블루 바텀 바텀다 저희 바텀 바텀다 했어 저희 바텀 바텀다 했어 오케이 이블린이 안쪽에 다 걷어내렸어 우리 저기 일렐린이 사일 패릿어 이제 바텀 이제 전령 타임이야 오케이 룰루 투패 룸무빙이었어 룰루 투패 룰루비 투패 룰루 룰루 안보여 룰루 안보여 룰루 안보여 밑에 쪽인것 같애 룰루 탑 복귀 전령이면 내가 올라가줘야되나? 아냐 아냐 알아둘까 나 여기 있을게 어 미드다 공 썼어 애쉬 공 썼어 나 맞았다 맞았다 나이스 바텀 먹자 나이스 와 전령은 그거 민 다음에 바로 먹읍시다 나이스 애쉬 우리 싸움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저 전령 전령 바로 칠게 나 룰루 이상하네 텔 탔어 여기 텔 탔어 어 룰루 D텔 바텀 조심 트렌딩도 가는 와 하나 안다 트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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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트렌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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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풀어 전령 풀어 그리고 우리는 미드로 갑시다 바텀은 우리 좀 부서지지 않나? 안 부서지 않겠나? 안 부서지 않겠다 사이리 부서져 사이리 밀어줘 우리 미드로 가자 난 판밀게 어 여기 미크 몰아 여기 여기 탭해 자 봐줄 수 있나? 우리 가는 중 우리 가는 중 갔게 갈게 갈게 이블린 위트 여기 부서졌어 부서졌어 나이스! 따라가 따라가 용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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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치자 용치자 집 갔다 올게 이블린 여기 이블린 여기 이블린 여기있어 와드만 하고 위험할 것 같은데 빼자 빼자 이블린 주변이야 세일리스 데리고 와 상탈으로 끌어 빼 빼 빼 반응중이거든 얘들아 좋아 좋아 빼 빼 빼기만 하면 돼 우리 피가 너무 없다 이거 우리 이용이야 아 시 도 좋았어 먼저 치면 안된다 돈이 3천원 쌓였어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세주하니까 레넥투 투자 레넥투 이제 조심 애들 올라갈 수 있어 먹고 빼는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나 레드 먹을게 미드 세트 좀 받아주라 지금 레넥투 위험하지 이제 뭐해야될지 생각하자 우리 레넥투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레넥투 안 되겠다 늦었다 늦었어 안 되겠다 늦었다 늦었어 오케이 너무 멀었어 너무 멀었어 손을 메꿔야지 손을 메꿔야지 일단 바텀 깰게 바텀 깰게 아래깐 좀 잡아줘 시작 아래 잡을게 아니면 바텀에 둘이야 지금 바텀에 둘이야 지금 바텀에 둘이야 이거 오면 무조건 작긴 한데 나 잘 커서 바텀 한 번 찌를까 미드 밀어났는데 바텀 한 번 찌를까 바텀 한 번 찌를까 바텀 한 번 찌를까 바텀 한 번 찌를까 스펙 미드 스펙 미드 스펙 미드 스펙 미드 눈치 깔았어 눈치 깔았어 강에 와드 박혀있어 힘좋도 밀자 힘좋도 밀자 St-1 탑 탑 밀림 밀림 L tutte 형 거의 다 깨서 할수있어 죽었네 탑에 3명있어 탑에 3명있어 좀 밀어 그냥 이블린에서 10명있어 이런데 시야좀 봐줘 이블린 있을수있어 알았어 이블린 탑이였어 어 뭐야 집에 안가섰데 집에 갔anton 야 레이네톤 빼! 뺄 수 있어? 잠깐만 나 이것만 뿌시고 갈게 들어가볼래? 여기 궁 쌌어 일로 일로 궁 쌌어 하나 잡았어 어 좋아 레이네톤 잘 버텼어 나 집 갔다 올게 레이네톤 잘하는데? 어 감사 룰루 볼래? 룰루 볼래? 오케이 볼 수 있어 룰루 다시 살아나면 탑으로 달릴게 나이스 좋아 좋아 나 이거 왕 내꺼 왕 내꺼 지금 혼자 있는거 잡으러 갈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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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2분이야 발원 쪽 보자 발원 쪽 발원 쪽? 찐 집에 간다 나 근데 와드 사 와야 돼 나 지금 상대 정글 카종 중 상대 정글 카종 중 근데 난 살아야 돼 텐 11초 나 미드 한번 받아줘 나 누난 사 올게 오케이 내가 받을게 계속 미드 밀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타원도 좋고 이블린 탑 아 이블린 탑이래 이블린 이쪽 바텀쪽 나 미드쪽 갈게 궁 오니거든? 궁극계로 이니셔 한번 해볼게 미드 미드 킹들 모여봐 이블린 바텀인데 이블린 바텀인데 바른 속을 한번 유인해볼래? 바른 속 유인해보자 바른 유인해보자 바른 가자 오케이 상대 텔 두개야 바텀 진 바텀 진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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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진 저 위에 핑허 좀 지워줘 내가 지울게 잠깐만 지워야 되는데 핑허 무단 지우는데? 클릭이 안돼 클릭이 안돼 야 이거 판타 하자 그냥 진 뒤에 지금 진 어 뭐야 나 미니 안에 눌렀어 진짜 미니 안에 눌렀어 저 어떻게 클릭해줘 봐 대체 가자 어 뭐야 지우위배배 눌렀어 난리난게 네넥톤도 궁없어 네넥톤도 궁없어 용용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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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예단치 망가지 좀 됐어 우리 빠지 정비하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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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스마트키라가지고 미니배배 눌렸네 이거 다시 달려 다시 달려 용 갈게 나도 용 달릴게 오히려 좋아 나 궁극기 쓸테니까 호응 잘해 오케이 오케이 너무 혼자야 지금 너무 혼자야 빨리 시야먹어 시야 시야 미드 밀어넣고 미드 밀어넣고 나 엘씨랑 같이 있다가 들어갈게 미드 밀어넣고 16초 남았어 미드 밀어넣고 오케이 오케이 미드 밀고 미드 밀고 미드 밀고 다 관리하고 용에다 와드 레베톤 탑은 나중에 가자 그냥 용을 먹자 나 궁극기 쓸테니까 용 먹자마자 바로 나 궁극기 쓸테니까 나 궁극기 쓸테니까 그래 그래 서슴 다 반대로 해도 돼 오케이 여기 진 있어 진 혼자야 여기 진 여기 혼자야 온다 온다 텔 땋다 텔 땋다 이봐 이봐 나 진 볼게 진 진 진 잡아 잡아 나 뺐어 나 뺐어 나 뺐어 나 뺐어 틀엔들 보고있어 바존줄 빠졌어 나 피없어 아 이블린 아쉽네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살아있는 사람 짐 밖에 없어 오! 아 쏘야 이거 죄송 죄송 고맙지 졸 자 용 먹고 좋아좋아. 용먹어, 용먹어. 이거 먹어, 이거. 선물이야. 오, 30원. 땡큐. 이제 믿음일고 반응조기 시야 잡자. 반응조기 바위게 먹자. 알았어. 만발 사수 받으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펼치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기. 이제 바른쪽으로. 나 여기 있으니까 내가 바위게 먹을게. 먹어, 먹어. 왼쪽 권딱지 먹어. 선 넘는다, 선 넘는다. 누구, 누구, 누구야. 선 넘었어, 선 넘었어, 선 넘었어. 선 넘었지. 선 넘어, 가, 가, 가. 많이 넘었지. 나이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나 돈 너무 많이 남아. 바로 1,700원이긴 한데 그냥 어떻게 쳐봐? 하려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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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 저 와드를 주워야돼. 근데 저희 클릭이 너무 어려워. 일단. 역시 에이스예요. 아, 룰루 왔다. 치지마. 쳐, 쳐, 쳐. 쳐, 쳐, 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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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넌, 넌 좀 웃긴 했네. 트페, 트페, 트페 텔 있어. 트페 텔 있어. 트페 공 있으면 참고. 하이? 쌈 보자, 쌈 보자, 쌈보자, 쌈 보자.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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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에잇.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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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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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어, 빼줘, 빼줘, 빼줘. 다 실패, 다 실패. 쟤네 턴 다 썼어. 다 실패, 다 실패. 다 실패. 제 리콘 다 썼어. 제 리콘 다 썼구나. 나 공 10초. 나 공 10초. 오케이, 야, 좋다, 아빠. 오면 어쩔거야. 인사 한번 해줘. 인사 한번 해줘. 여기 트패! 여기 트패! 토시만 트패고, 토시만 트패고 어! 죽었었어! 어! 내가 맞을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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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패 또 왔어 룰루! 트패 내가 잘못할게 신경 쓰지마 어 이거 먹어야지 오케 나이스 침 보자 침! 이블린 조심! 이블린 조심! 이블린 초청해! 오케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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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묶어있어! 따라 묶어있어! 아 지금 까비 아이고 까비까비 내가 제가 잡을게 오케! 이블린 있어! 이블린 있어! 집 가야돼! 이블린 쎄 지금! 미드! 미드 좀 밀어도 될 듯? 어 미드 밀어줘 칩칩칩 나이스! 오케! 쟤네 근데 바론에 뭔 와드를 그렇게 많이 하지? 분위기 오늘 최고로 좋은거 같아 지금 오늘 한거 다들 게임이 잘 돼야돼 역시 게임을 잘해야돼 이제 뭐할까? 이제 뭐할까? 다시 미드 밀고 바론 와드 지워놓고 공격 거기 게딱질 있으면 먹어줘 자 게딱질 먹고 집 가다가 해도 올게 먹을 때 붙어줘야돼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 지금 이블린 있을 수 있어 상대도 아무도 안보여 이쪽에 시야 잡아줄게 용쪽으로 달리고 있음 레덱돈 파룬 말고 다리구 신경쓰자 세트초 위험해 위험해 1... 5... 5... 괜찮아 괜찮아 한 대 안해 볼래? 한 대 안해 볼래? 한 탈 수 있어 한 탈 수 있어 근데 이 불륜 궁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쟤 빼야 돼 쟤는 쟤 뺐 뒤에꾼은? 바로 막았다 오케이 풀루 먹어 가지마 델꺄야 가지마 오히려 이렇게 약간 여기로 쐈어 궁 쐈어 궁 쐈어 아깝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깝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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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너무 다 빠졌는데 근데 다 빠졌어 빼자 다 빠졌어 지금 빼야돼 나는 죽어 나는 죽어 오케이 오케이 살짝 우리 좀 뇌절 많이 한다 맞아 궁극기를 다같이 써야되는데 그 뇌절이 나로부터 시작한다 어 깝이 빼자 뇌절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손 남았잖아 손 많이 남았어 어 어 나 텔 갈게 뒤에 이블린 뒤에 이블린 나 뒤에 이블린 조심 신 잡았어 신 잡았어 나이스 여기 여기 룰루 룰루 오케이 가면 중 룰루 바론 바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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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있어 지금 몇 트라이 바론 몇 트라이 이겼다 갓 진 승리다 갑진 승리 갓 진 승리였습니다 3연승 한 거 같은데 3판 한 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와 지금까지 경기 본 것 중에 제일 경기다운 경기였다 경기다움 다들 다들 뭐 부족한지 알지 응 일단 그것만 피드백 할게요 혼자 다니면 돼죠 알 건 해야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당근만 줄 수는 없어 채찍은 줘야돼 오케이 자 탑 잘 버티고 덩글 지금 콜 너무 잘해줬고 전열령 콜 진짜 아주 잘해줘서 누가 해주는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미드도 지금 말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그게 아주 좋은 증조에요 지금 말 많은게 알겠죠? 원딜이 지금 내가 알려준거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미드 먼저 밀라는 말에서 제가 한 번 먹었다 보이셔서 눈물날 뻔했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신 덕분이죠 서콧도 각 보일때마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팀원 미드랑 같이 와달라는거 아주 좋아요 근데 일단 채찍 맞을 타임입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준비됩니다 가드 올려 자 보세요 이블린은 먼저 포커싱했지 여기서 아 여기 자 이블린 저 스톤까지 먹였어 그럼 갑자기 여기서 왜 빼 애쉬가 진 트런드 올라간다 콜만 했는데 그 콜을 듣고 포커싱을 가지고 있던 얘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따라가줘야지 그럼 세주안이가 사이러스가 못 따라가자는 세트가 여기서 뒤돌아버리면 알겠죠? 아 예 여기서 애쉬를 에스코트 해야된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니까 애쉬도 콜을 잘못한게 야 진 트런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얘들아 진 트런드 올라가니까 천천히 계속 견제하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지 지은 트런드를 보면 안됐었어 내가 안전한다는 거를 일단 인지시켜줘야지 팀한테 제가 싸먹자는 콜을 잘못했어요 이때 내가 시야를 잘못 좁아가지고 또 2,3가족 나왔지 여기서 또 어? 바텀 듀오 바텀 듀오는 또 2,3가족 2탄이네 이거 어떠요 누구 놓을건데 여기서 이제 근데 다행인거는 이 한타 이후로 포커싱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극주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포커싱콩을 했는데 아주 진짜 좋았어요 거기서 이거 탑 놀려준 것도 아주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가 이런 라인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어? 그래서 한두번씩 이렇게 갱이 이거 로밍이 와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굿굿 진짜 아주 굿 알지? 게임에서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가 알겠지? 오케이 이런 로밍이 아주 좋았어 갱이랑 그리고 세트가 미드 받아주는게 아주 퍼펙트야 진짜 와 이런걸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진짜 미드 받아주라는거 콜 해주는 것도 어렵고 근데 애쉬가 살짝 아쉬운게 자 무섭지 혼자 있으니까 무섭지? 이블린을 견제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빙 해야될 그 무빙이 뭐냐면 자 상거리 핑크 있잖아 세트가 안전하게 핑크 막아줬잖아 왼쪽 무빙으로 무빙을 했어야 되는데 그 무빙에 있어야지 땅굴에는 이게 아무런 그게 없단 말이야 음 여기 위에서 더블파매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살짝 음 그래서 안 죽을만 했지 여기서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서 안 죽고 세명을 다 보여줬다? 이러면 애쉬가 MVP야 왜냐? 탑에서 잡았는데 이블린이 바툼이 전략 공짜잖아 응 그치 이제 세트 기다렸다가 파매하면 되는거야 애쉬는 응응 그 제가 모르고 기발을 들어가지고 아 그치 라이핑크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거 라이핑크도 아주 좋았고 이번 용 싸움을 진짜 칭찬하는게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게 있어 여기서 5점이 뭐라고 생겨 자 이거 한번 돌려볼게 음 5점을 찾아봐 이 용 싸움에서 5점을 찾고 제가 혼자있어요 지금 자 일단 쫀득이가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순간적으로 안들려요 아 들려요 이제? 네 이제 그래서 쫀득이가 말을 해줘야돼 바텀 라인 크니까 진이 먼저가 진이 먼저 간다는건 뭐야 너네 3대4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거야 음 도움을 챙길게 근데 한 명이 여기 시야를 같이 먹어줘야돼요 두 명이서 와가지고 응 아니면 여기서 특패를 같이 노려주던가 여기서 음 처음에 위치 보였잖아 사일러스 특패북 들고있지 여기서 잡고 갔어도 되겠다 자 이블린 보였지 특패 이블린 여기있어 그러면 너가 이제 이거 도와주면 되는거야 진을 나머지는 이거 용 보고있고 어떤 느낌인지 알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세트콜 아주 좋았어요 여기 이블린 보자고 하는거 응 여기서 세트 이런 장면 좀 많이 나오는데 벽도 그냥 갑자기 쉐도우복싱이 응 갈거면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알겠죠 뒤로 갔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세트 봐봐 트런들보다 늦게 가고있어 지금 칸트 시작했는데 원래 더 빨리 가야되거든 알죠 응 빨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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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우리 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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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주 해주면 좋아 오케이 좋아 자 여기 그냥 여기 살짝 원하는게 음 그 잠깐만 끊기는 이유가 있는거 같다 마이크 들리나 이제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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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 잘 들려 함수가 테를 타주잖아 응 계속 크게 어필을 해줘야돼 그래서 사운드 한 번 했는데 이때 견거니까 모르고 디무비 한단 말이야 응 계속 그걸 말해줘 나도 갈게 하면서 바로 호응을 준비해줘 잠깐의 디무빙이 그리고 이게 게임이 진짜 엎치락뒤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트렌들 보자는데 이거 함수 못들은건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팀원들이 말하는 타겟팅콜을 응 네 자 그리고 이 후가 개판인데 응 잘했는데 자 이거 헤드 이거 용 할지 아쉽더라 월급 헤드하니까 다같이 먹고 그냥 빠르게 집가는게 좋았어요 여기서 음 그냥 집갔다 와서 용을 같이 쳤으면 쳤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냥 정글러가 집을 가면 다같이 그냥 귀환한다고 생각해 응 만약에 용을 찢어놨면 탑 1차 게임이었는데 알겠지 응 이때 약간 생각을 멈추고 게임이었어 어 좀 완성합니다 반대로 뛰면 되니까 손해볼게 없으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그거는 응 자 자 레니톤 이거 말했지 시야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너무 용감해요 지금 응 틀린다면 한줄 알았어 여기서 정말 자 문제점 1 자 세주안이 지금 죽었잖아 응 버릴건 버려 지금 응 내가 뭐라 했어요 출판 이후로는 미드가 먼저 밀어야 된다 했지 응 근데 지금 미드 봐주는게 누구야 세트 애쉬 응 세트도 지금 갑자기 와드 지우러 혼자 떠나 응 근데 세주안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돼 지금 바텀 1차가 살아있지 응 세주안이가 여기있는게 아니고 여기랑 세트랑 같이 와드를 지우고 있어야 돼 아 같이 다행 미리 밀었지 그러면 애쉬 세트 세주가 이렇게 쭈루룩 가면 얘들 죽어 안 죽어 죽어 죽지 어떻게 살거야 알겠지 얘네들은 무조건 유대에서 한 명이 이 라인을 받아야 돼 봐봐 특패가 오잖아 이제 세트 세주 애쉬가 이쯤에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죽은거야 타워도 나가고 지나갈때 응 세주는 무조건 15분 이후에 원딜 서포트이랑 같이 다녀 응 나랑 다녀 응 이러다가 또 잘리잖아 맞아 응 레일톤도 여기서 매전 한번 세게 하고 응 오케이 응 맞아 저기서 그리고 요 다음 룰루 자르는거 아주 좋았고 이렇게 뒤도는 플레이 아주 좋아 헤드 응 기가 맥겨라 쓰고 또 많이많이 해주고 이런거 어 세주아닌 또 여기 응 잘라보는 되게 잘했던거 같아 여러분들 세주아닌 친구 없어 지금? 아무무야? 하하하하 나? 거기서 뭐하는지? 저.. 욕 나오나? 욕이 안나오는데 지금 바론이 제일 큰 오브젝트야 응 자꾸 세주아닌가 차처럼 게임이 안되니까 레네톤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됐고 세주아닌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됐니까 서로 바뀌어봐봐 서로 플레이 스타일을 아 왠줄 알아? 레네톤 이제 테리 돌잖아 응 테러문 세주아닌가 왜 여기 있어 응 와 이거 사이드먹고 성장 아주 하고싶지 지금 사이드먹고 약간 좀 커버해야된다 이런 생각도 좀 머릿속에 박힌거야 나 하나 입력되면은 코딩되면은 그것만 계속 생각해서 응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넣은게 커버해라 그래서 커버다니고 더이상 하나 내가 수정해줄게 오브제트 반대편에 있는 라인을 커버하면 바보다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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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보여 볼까 오브제트 쪽으로 오케이 지금 원래 레드시야를 바로바로 먹어줘야돼 여기서 음 자 세주아닌도 여기 아래에 있지 말고 계속 애쉬 근처에 있어 내가 말하는 조합에 보라 했어 응 보이면 바로 이니쉬를 걸 수 있는 조합이야 응 그러니까 세주아닌 역할이 제일 중요해 여기서 애쉬라 응 자 여기서 치고 싸우자는 판단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 바로 먹을 때 궁 쓰지 마세요 함수야 응 오케이 오케이 궁받이 너무 안좋아해 언제 썼어 뭐야 저거 언제 썼어 뭐야 언제 썼어 데미지 더 넣으려구 데미지 풀러 내려고 아... 대표도 일어나왔네 아니 몰랐네 여기서 애쉬공도 판단 잘했어 여기서 더 싸우자는 판단 안 하는 거 진짜 너무 칭찬해 여기서 옛날 어제 팀이었잖아 바로 여기서 싸우고 대참선하고 바로 뺏겼거든 직감 판단 안 하고 이런 판단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리고 형이 여유롭게 다시 와서 용시아 같이 먹어주고 여기서 용시아 먼저 먹자는 판단 이제 콜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이제 레인톤도 보여주고 봐봐 얼마나 든든해 얘들 뭐 근데 여기서 살 때 아쉬운 게 봐봐 자 2,3가족 2,3가족 이거 몇 탄이냐? 이거 한 5탄대 지금 애쉬 왜 또 여기 있는데 용을 먹고 있네 지금 어? 애쉬는 원래 안전한 곳에서 용을 먹고 있어야 돼 탱커들이 입구를 지켜주고 알겠지 여기 기둥 볼카 먹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여기서 산 것도 신기해 이게 나 정어 바로 썼어 그니까 잠깐만 봐봐 엘씨가 한 단 때 EP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최소한 반피 이상으로 살아남는 거에 목표를 뒀으면 좋겠어 우리 팀이 알겠지 우리 팀이 원딜을 못 지킨다는 이유가 딱 이거야 일단은 용을 치더라도 자리를 잡고 쳤으면 좋겠어 위에서 테러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용을 치고 있어가지고 아니지 자 쫀득아 응 여기서는 봐봐 너가 여기서 치고 있잖아 응 자 5% 중요하지 응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세트랑 너 위치를 지금 바꿔야돼 응 나 안쪽으로 쭉 들어와야 돼 만약에 싸먹히면은 어? 싸먹히면 자 시아하고 봐봐 투패 여기 있고 투원들 여기 있지? 응 그리고 진 여기 있잖아 근데 이런 덩치 3마리가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너를 싸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애들이? 윈도! 우리를 믿어 덩치 3마리 괴롭네 밑에 에넥톤 있고 딱 세트에 를씨 믿을게 팀을 믿을게 정든하긴 하다 정든하긴 하다 그림 너무 좋다 알았어 믿을게 알겠지? 응 형 여기서도 진짜 잘 싸웠어 진짜 퍼스트콜 바로 없애고 싸우는 판도 아주 좋았어 진짜 응 솔직히 애매하게 먹을 바에는 그냥 싸우는 게 낫거든 확실한 오더 해줬으면 좋아 이거 같이 같이 해줘 오더 같은 거는 응 같이 일단 이번판은 끝났고 좀 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 크지 않나 승잘먹히면 우리 팀 말도 안 돼 여태까지 했던 게임은 게임이 아니었어 이제 오늘 이기니까 재밌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그러면 밤새 그냥 시작해 이걸로 게임 돌려 고고 잠들 때까지만 갑시다 잠들 때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어 그 힘들면 말해 변거나 어 아니 나 안 힘들어 게임하면 더 힘들어 아니 그 힘들면 말해 진짜 바로 들어줄게 우리 힘들면 우리 그만할게 바로 게임은 재밌는 건데 흐흐흐흐흐흐흐흠 북벌할 때 엄청 오래하던데 하낼 때 연습도 오래할 수 있겠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배내는 거 레넥, 레넥 모드, 모르가나, 킨드레드 좋아, 이제 다리우스 나 지금 모르가나 배낼게 모드, 모르가나 다리우스 우리 그러면 깔끔하게 한 명이 힘들다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연습 그만 하는 거 맞지? 맞아 맞아 그거야, 잘 안 해 음 그것 때문이야 힘들면 언제나 말해, 우리는 그만둘 계획이 있으니까 폭탄 돌리게 느끼는데? 아니야 나는 내일까지도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자, 화장실 좀 더 올게 아, 아니다, 지금 피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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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에 그거 한 번 봐보자, 징크스 징크스 이거 노틸러스 징크스 일리 피게 해줘 노틸러스 징크스 좋다 아니다, 세트 아, 이거 잠깐만 피겠네? 피겠어 피겠어? 아, 괜찮아 사일러스에서 노틸러스 빌로거든, 이게 음... 징크스 이러면 지켜줄게 필요하긴 한데 그럼, 또 꼭 해야지 미드 카르마고 미드 카르마 아, 아냐, 아냐 오히려 조합하게 돼, 이거 사일러스가 노틸러스 궁극했으면 진짜 진영 붕괴 돼가지고 음 아, 근데 이거 징크스 선픽 했더니 애들이 다 짱짱한 애들로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징크스가 징크스 우... 나 후 픽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징크스가 안 나온 이유지 이거 미드 한 번 조이 꺼내봐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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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착추 잘 뜯어봐야지 오른 엔드 마오카이 룬은 이름 정해야지 마오 카이 근데 요네가 갑자기 요네 안 보여? 너프 됐어? 요네 너프 됐어? 요네 너프 됐어? 요네 너프 됐어 아, 그래서 한번 어? 너프 돼? 옛날에 중강창 보였는데 드레이븐 정글을 정글 뭐하지? 정글 여기서, 잠깐만 아모노? 이렇게 되잖아 라 넘머스를 당신의 gentlemen are they?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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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dess 정글 자 AT 해야되거든? 미드 탑이 AP여서 자르반 아니면 트런드인데 자르반 해줄래? 트런드 자르반 줬어 미안해 미안해 징크스 그럼 잘해야겠다 이거 사일러스 자르반 나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자 이제 토일렛 이슈 다녀오겠습니다 나 숨이 안 쉬어져 무빙으로 피해 무빙으로 무빙으로? 노턴 궁도 무빙으로 피할 수 있나? 무빙으로 피해야돼 너 숨이 안 쉬어져 아니야 무빙으로 피할 수 있어 나 이거 여기서 살아남으면 대회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노턴 저 거미줄도 피하고 다 들어오는게 징크스 보고 들어오는데 세 마리가 병원 믿을게 나 노티러스가 날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아 나 무조건 지키지 내가 내 자리를 위치를 인지하면 처음엔 인지를 못해 한타 벌어지면 어딘가에 가있어 기면증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지키러 가 오케이 오케이 컴스톡 컴백 그럼 내가 한 번 못돼지 내가 그 저 나한테 징크스 없을려 생각이니깐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들 징크스 없을려 선생님이 지켜줄게요 큰머리 큰머리 토요레드 이슈 나갔어 뭐야 나 왜 큰머리 어 왜 뭐 소리지 근데 저 깜빡했는데 저 점화 들었나요? 텔 들었나요? 어 점화요? 점화 오케이 제대로 들었네 상대 탑 응? 상대 탑이 뭐지? 우리 인내봐야 되잖아 왜? 와드 상대 방어 어라? 상대 탑이 사이러스가 뭐야 탑 요네일 수도 있어 아하 또 요네 아닌가? 또 요네 텔 있는 거 보니까 탑이일 확률이 높은 요네가 진정한 수학자들의 싸움이구만 요네 여기 고마요 오케이 어 그 참고로 징크스 3코어 나오기 전까지 국밥이에요 응 오케이 네 저기 선 레드 저기 보였어 드라이브는 약간 사이러스 뚜라인데 약간 사이러스 뚜라인데 보여줘 테드비 이거 스윙 노래도 되지? 초반에 약하잖아 어 어 이걸로 근데 징크스가 초팬에 되게 많이 약해 생각보다 나도 징크스 안 좋아 피드 케이드 무조건 믿어주는 상품이 줘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어 사이네스 경험치 나한테 허락받고 먹고 있어 오케이 근데 오히려 그런 라인 갱 가기도 힘든 어? 어라? 갱 안하도 돼 갱 안하도 돼 갱 안하도 돼 먹고 싶은 거 먹어 상대 정글 막 들어가 이거 스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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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들어갔어야 돼 저도 말했지만 초반엔 지금 두 밥이라 하나도 못 이겨 그럼 내가 물리면 안 됐나 봐 내 피가 조금 딸리니까 코어 나아야 좀 세져가지고 아니 2렙 돼가지고 들어갔지 피 딸려서 선생님 딸릴 거 같은데 오케이 그냥 빠지는 게 나을 거 같아 까비 까비 빨리게 먹을게 응 쌀 죽었어 쌀 죽어 어 쌀 어차피 쟤 나밖에 안 죽어서 우리 CS도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저기 애초에 지금 그 녹턴 녹턴 위쪽 봐야겠어 괜찮아 괜찮아 집 갔나 보다 응 나도 집 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미드 실감 미드 실감 오케이 오케이 어휴.. 귀엽다 어휴.. 미리미엄 좀 많이 뭉쳤다 너무 좋고 길다 한번 찔러볼게 오케이 나 유채화 먹었다 개꿀 거의 와든가 봐 지워주라 오우 이런 것도 싸우면 안 돼? 미니엄 많은데? 지금은 괜찮아 이런 거 빠졌을 때 나이스 나이스 쫓아가 쫓아가 나이스 좋았고 좋았고 이거지 밀자 밀자 쭉 밀자 쭉 밀자 아 되게 무호흡 딜링 좋았고 이거 포골 하나 뜯고 가자 아 그래 기가 막혔다 여기 와드 다시 지울 수 있음 오케이 아니 아래쪽 바위에 보는 주 공짜 10원 누워있어 여기 나 그냥 집 갔다 올게 우리 바탐 주도권 어때? 이제 스스로 한 번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내 라인 민다 못가네? 집값 집값 미드 근처에 녹탄있음 우리 집 갔다 와야돼 응 집 갔다 와야돼 집 갔다 와야돼 녹탄 미드 나 BF에 BF에 신발이라서 좀 셀거야 미드 아 정글 바탐 한 번 쯤 옆에 사라졌어 옆에 사라졌어 오케이 바탐 한 번 가볼게 근데 여기 그쪽 와드 된거 같다 여기 여기 와드 된거 같애 핑업아줄게 핑업아줄게 나도 핑하했어 좋았으 좋았으 가자 지금 바탐 쪽 가는 중 응 한 번 가볼게 나도 오케이 요네 탑에 나타남 오케이 형 굉장히 날카로워 여기 한 번 핑업아줄래? 나 나 나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될거 같애 바로 들어가? 어 뺐다 뺐다 바로 가는 중 가는 중 지우고 갈게 보였나? 어 가자 나도 가는 중 나 가 가 가 가 가 나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높은 옆에 있다 천천히 다음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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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였어 네바 윙 나이스 나이스 과위가 생기자 개깡구 생기자 아프지 않다 어 나 용은 잘못 쳤다 미안 용은 안 돼 용은 위험해 제 옆에 있는 게 정글러인 줄 알았어 용은 천천히 요네는 계속 라인 늘고 있어요 잘 가 알파이트는 그냥 일단 국밥 끓여 오케이 오케이 하도 쫄아서 짠내가 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바텀 어떻게 싸워도 이게 이제 나 프릴 다 있어 그냥 마음대로 들어 이거 블루 먹어 조이 블루 없네 6렙 찍히잖아 한 번 더 보자 우리 뭐 하자고? 정 6렙 찍히잖아 한 번 더 보자 바텀 꼭 조이 한 번 더 와줄 수 있나 정글? 완전 밀리는 라인 여기 핑화 있고 쟤네 C 없어 가자 이거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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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았어 간다 자 드레이븐 드레이븐 부터 나이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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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2초 1초 간다 아 전멸 썼어 녹턴 전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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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용 먹어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 이제 위쪽 정글 좀 돌게 용으로 바로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용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용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 자료만 좀 먼데 일단 용 갈게 그러면 오케이 아 이건 된대 근데 이미 지났어 용 괜찮겠어? 아니 지금은 좀 느렸어 아니 너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깐 아깐 됐대 나도 각을 잘 모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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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 나 지금 한 번 갔다가 운이 다 너무 많아 운이 너무 많아 운이 엄청 쎄 쳐도 돼 운이 없어졌어 운이 없어졌어 운이 없어졌어 운이 없어졌어 운이 없어졌어 나 정글랭 한 번 줄게 정글랭 너무 안 되지 우리 6렙 좋네 해상아 우리 10렙이야 탑 텔 패서 탑 텔 패서 어 우리 마오카이가 살짝 먼저 돈다 오케이 이거 걸어도 돼 이거 오면 오면 걸어도 돼 얘네 뭐다 응 와드 우리 바텀 계속 밀어가는게 주주건봐 여기로 와봐 한영쪽 바위기고 먹을거니 가자 뒤로 가자 고고고고 드레이븐 사보자 이거 드레이븐 이거 오케이 오케이 미드 위안 따라 붙는다 오케이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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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이고 아이고 떼라고 했는데 오케이 나이스 어 내가 잘못돼 내가 잘못돼 와 니트에 내가 대절했어 빼자고 했는데 내가 들어갔어 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 세다 쌩이 잘했다 쌩이 잘했다 이렇게 세 이거 일단 한개 더 걸터하자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나는 탁 포키 오케이 미드 어때? 찢어 오케이 멋있어 쌈박한데? 용쪽 한번 볼게 나 지금 위쪽 발개 챙기는 중 어 근데 이거 용있어서 밑에 쪽으로 플레이했으면 좋겠어 지금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주도권 있어서 우리 싸움 무조건 이기거든? 어 이거 미드가 위험한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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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탑 포키 야 이거는 진짜 잘 노렸다 타이밍이 얘 쿵 빠졌고 끄지라 이 자식아 어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직각담 용 갈게 응 응 아 잠깐만 이거 막아야겠다 직각담 용 가면 늦을 것 같긴 한데 어 잠깐만 이거 막아야돼 블루 다시 뺏기 어 미드로 갈까? 밀어놨으니까 위쪽 가주자 우리 가는 중 아아 녹탄이 이게 문제야 빼자 빼자 이거 몇 칸이 날라갈려나? 시야 잡자 시야 잡자 열심히 달리는 중 오케이 가 임마 가 임마 우리 탑텔 있나? 탑텔 없어 탑텔 175초 우리가 살짝 먼저 돌아 탑텔 응 어 이거 봤다 드레이븐 물자 드레이븐 물자 쟤 앞에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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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그냥 플래시 교환 플래시 교환 플래시 교환 플래시 교환 용 칠게 노트 위에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용 쳐 용 쳐 용 쳐 용 쳐 조이도 봐줘 어 요네 사라졌어 요네 섹한팀 요네 사라졌어 갈게 우리 용 봐줄게 들켰어 우리 들켰어 우리 들켰어 우리 미드 주도권 있어 우리한테 우리도 주도권 있으면 괜찮아 가는 중 가는 중 굿 굿 굿 굿 드레이븐 노플이니까 한번 소극기 써볼게 칼부 먹는 중 칼부 먹는 중 녹턴 어 바텀 역경 올 수도 있겠다 늦으면 아니 이겨 우리 이겨 우리 이겨 이겨 고고고 이거 봐 와드 와드 즉 갈게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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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억지야 어 잠깐만 가지마봐 가지마봐 갈게 갈게 고고고 아래 온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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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턴 뒤에 녹턴 녹턴 맞아 녹턴 녹턴 졌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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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깝 깝 깝이 깝이 쫓냈을컬 어 너무 많아 너무 뒤를 안받다 어 스웨이 너무 센데 어 스웨이 너무 센데 야 여기서 좀 막고 있었어 응 스웨이 어디있어 신경가야겠다 자 이제 다시 똘이 똘이니까 지금부터 좀 찜착하게 굴립시다 오케이 바텀으로 갈게 일단 국가는 좀 요네 잘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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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악! 바위계가 있어 바위계 먼저 먹고 슬프로 먹어 오케이 집에 가야지 산삼을 심고 안 보니지 조심 조심 조심하는데 들어가 어? 왔다. 스웨인 왔다. 여기 또 핑왕. 빨리 온다. 잡아 잡아. 가지마. 마오카이 텔 펼쳐. 사일러스 가자. 예. 스웨인. 어두워서 안 보임. 잘 켜지면 바로 텔. 오케이 텔 섭섭. 마오카이 텔 탈. 쟤. 상태에 다 놓고. 아깝다. 아깝다. 미쳤다 징크스. 나이스. 나는 탑 복킬. 바텀 밀게. 아마 탑 깨질거야 아마. 요요요. 삼삼 먹자. 라코니아 두개 있어. 다이브해 다이브해. 가자 가자. 나 갈게. 나 지금 개쎄 지금. 미친 징크스야 지금. 졸랐어요 지금. 전력쪽 간다. 전력쪽 간다. 실러네 킬러. 전력쪽. 이거 밀고 갔는데 조금 기다려. 미드에서 기다려. 오케이. 가자. 진짜 개쎄다. 자 원딜 치감 사주세요 치감. 아 지금 갔어요. 네. 아 지금 도치돼있어. 캐릭터에. 지금 좀 위험해. 굉장히 강한 캐릭터에요. 전력으로 가자. 나나나 나나 나나. 여기. 말하구 싸우세요. 말하구 싸우세요. 제가 맵을 모두 사왔습니다. 하나 다른 패러를 안 쏟네. 요네. 나를 따른 줄. 따로 가. 아 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얘기 못했지. 밑에 스윙. 밑에 스윙. 섬리석 다이러면은. 상대 지금 바텀에 한 명이거든. 어. 상대 다야. 드래그 맞춰 드래그 맞춰 드래그 맞춰 드래그 맞춰 드래그 맞춰 르네 조심 탑 밀게 어? 이거 물 수 있나? 아 까비 천량 친다 4대 4기네 형사 어 마우카이 좀 멀다 오케이 나 갈게 빨리 갈게 마우카이 멀어 바로 오? 저기 저기 요네 아 나 궁극기 아 나 궁극기 천천히 천천히 마우카이 왔다 마우카이 왔다 싸우자 좋아 난 걷기만 할게 난 걷기만 할게 아 이게 같이 맞네 아 오케이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렇지 돌아온다 위분 해버리 나이스 나이스 라인 밀고 라인 밀어넣고 라인 밀어넣고 선택해 생각해 미드 밀고 용쪽 용쪽 치아 잡아야 돼 용쪽 치아 잡아야 돼 우리 나오자마자 정글하고 같이 잡자 정글하고 같이 추에 둘 다 긁혀서 그치? 아 아깝다 아 이거 다 잡는거였는데 이거 바텀 받아주면 나 미드 밀면서 갈게 바로 쳐 둘 다 밀고 어? 나 루데는 안났구나 어쩐지 딜이 안나오 근데 우리 다 없는데? 안 오는데? 시야만 치야만 아직 안 밀려있어 위험해 아무것도 안보여 위험해 근데 저 스윙 밖에있고 먹을 수 있을거야 용으로 갈게 용으로 갈게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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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링 전령 쪽 아직 전령 살아있다 사일러스 사일러스 칼날블이 어색하지 지금? 아 나 스마트킥도 지금 뭔가 다르다 지금 지금 저기 다있어 나 풀 없고 나 풀 200초 나 몰리면 바로 지켜줘 용에 안보임 용에 안보임 조심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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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속 징크해서 다 올라온다 녹탄하고 위에 봐줘 위에 봐주자 조이 좀 느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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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하자 공있나? 저 뒤에 사일러스로 가 다 빠진 상태 공 떼 공 썼어 공 썼어 공 썼어 2군 죽여 어디였지? 나 나나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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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흘렸어 드레이브이니 빼자 빼야해 빼야돼 우리 궁도 없어 왠아 저 용에가 궁으로 씹어내네 맞아 어 뭐야 이거? 가빈즈! 죽나? 지크스 프릴 넣고 있어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요네? 쏘면 안 쏘면 안 쏘면 좋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가빈즈 나이스 전령 쳐 전령 쳐 전령 쳐 야 미쳤어 길들였습니다 오케이 좋아 아 나 순간순간 쫄깃해 나 뭐 잘못한거 있나봐 왜 나한테 저렇게 탑으로 갈게 그냥 나면 전령 먹고 바로 미드에 풀게 오케이 좋아 좋아 집값? 집값? 풀고 아니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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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까이 풀어 가까이 풀어야 돼 밀었어 이거 밀었어 밀었어 이거 밀었어 밀었어 다가피 저 별풍선 건들지 마세요 불편하네요 가자 가자 비제이세요? 비제이세요? 별풍선 건들면 저 경쟁이 화납니다 어쩐요? 이거 하나 더 막았네 아 이거 아까 코치님 연습하라고 해서 뭐 해보는데 여기 뒤에 이온앤 탑 탑 탑 조심 탑 다 간거 같애 세일러스는 일단 파텀 추추알 나는 송티도 몰라 나는 죽을듯 죽었어 죽었어 괜찮은 괜찮은 와드만 받을게 너무 멀리 들어갔다 와드 너무 나중에 밀 때 와드 받고 밀어야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미드 받아야 돼 미드 받아야 됨 이거 한 명 조이는 저 바쁜 먹지 내가 미드 옆에 있을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오케이 그럼 내가 바텀 가고 미드 양옆에 시야 먹자 아니다 내가 탑 갈게 내가 탑 갈게 내가 탑 갈게 마오카이 텔 있잖아 어 이혼해 텔 있어 텔 나 마오카이가 죽어가지고 무리하지 말자 이거 먹자 내가 먹어도 될까? 나 이 템 나와 오케이 나 고렴폭까지 나왔어 이거 시겸하다고 대치 계속하면은 내가 티가 계속 만들어줄 수 있거든 조이라서 오케이 나 바텀 밀면 마오카이 바텀 가고 마오카이 바텀 가고 나 바텀 가고 마오카이 텔 있어 마오카이 텔 있어 응 나 풀도 돌았어 나 이제 엄청 센 타이밍이야 지금 나 지금 제일 세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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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가지고 가게 만들자 정비하고 와 1분 전에 탑에 있으면 안돼 지금 다 탑에 있으면 안돼 미드 밀고 용 준비해야 돼 오케이 용 준비하면 마오카이 탑으로 이제 돈 다 쓰고 와 응 밀고 마오카이 탑으로 가 텔 있잖아 정 이쪽 어 마오카이 텔 마오카이 탑으로 마오카이 탑으로 아 근데 이미 왔으니까 이거 한타 하고 가면 되지 않나 어차피 텔 있어 텔 있어 일단 용 먹자 얘네 스플릿하는데 용 40초야 용 어차피 40초야 아직 마오카이 탑으로 탑으로 오케이 탑 탑 정답다 좀 살렸어 이거 잡을까 아님 혼자 있는 거 어디 시야 먹고 기다려 시야 먹고 기다려 요네가 틱크스 노린다 요네가 틱크스 노린다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자 시야 먹어뒀으니까 미드 밀고 다시 시야 또 먹고 오케이 아 지금 엄청 쎄 나만 지켜 무조건 알았어 오케이 다음대로 무조건 지켜야 돼 알았어 이제 나온다 용 용 나온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쫀득인가 어 이거 원대 건들지마 건들지마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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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지마 지우지 냅둬 냅둬는데 그냥 오면 불자 그 EQ 막 쓰지마 빼서 먹어 빼서 먹어 빼서 먹어 빼서 먹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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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탑 탑 탑 자신 없어 이건 어어 자 사일러스 사일러스 봐 트레이븐 트레이븐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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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다 나쁘다 아 4대 5라서 근데 이거 그럼 마보카이 왜 탈 안탔어? 말 안해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용 반피 나가면 무조건 탈 아까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 누가 봐도 나왔네 내가 아 이거 녹턴 궁 쓰면은 안 보이잖아 그치? 아 무언가 규칙 정했어요 규칙 아 그냥 솔직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진짜 근데 내가 쓰레기같은 판단을 아니야 아니야 저것도 아 뭘 쓰레기같은 판단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어? 이기겠는데? 이러고 있었어 아 궁 끄면 태를 못쓰는구나 몰랐네 우리가 이거 먹어 궁 끄면 태를 못써 응 바이게 먹어놔 바이게 먹고 바이게 먹고 쉬어 가는 중 가는 중 아 아깝다 근데 가는 중 미래 뛰는 중 용은 근데 우리가 먹었잖아 맞아 맞아 어 됐네 이겼네 판타 이겼네 맞아 맞아 나 바론 와드 좀 하고 갈게 정글하고 같이 가자 어 여기 뭐 있었어 어 깜짝이야 수영이 있다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이 게임은 미드 게임이야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오케이 어 받아? 미드 밀고 시앗다고 해 미드 밀고 시앗다고 이런데 와드 하나 최저 못하다고 하면 될 거 테리스니까 테리스니까 마오카이 지금 바텀 가죠 오케이 우리 바텀 가죠 바텀에 한 명 보이면은 미드 2차 부시자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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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마 와봐 이런 거 깨자 시앗 먹자 가자 가자 자르마 위쪽으로 와줘 지금 요네 바텀이야 자르마 왜 아래에 있는 거야 위에 위에 먹어야 돼 다른 쪽 시앗 먹어야 돼 여기도 우리 2차 부실 거야 이제 여기도 있었어 2차 부실 거야 2차 부셔? 알았어 이쪽까지 완전히 먹어줘 여기가 조이존이야 조이존 나 혼자야 나 혼자야 내 옆에 한 명 있어 줘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 2차 부셔 2차 부셔 바로 들어가게 바로 로밍하는 구시고 바로 로밍하는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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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하고 아이구 지켜가 내가 지켜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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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탤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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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파이어 올 수 있나? 나 지금 갈게 오지마 오지마 늦었어 늦었어 이건 늦었어 징크스 쭉 빼고 이거 계속 텔 타이밍을 내가 못 잡네 바로 훔치려는 것 같은데 빨리 갈게 요네 올라간다 아쉽다 살짝 살짝 아쉬워 괜찮아 괜찮아 우리 바로는 줘 줄 거 주고 지금 오브젠트 이거 다 챙기고 못 막잖아 다 챙겨 라인 미리 밀어두고 라인 밀어둬야 바로 뺏어도 타격이 적지 다 챙겨 두고 라인 밀어두고 블루도 챙길 수 있으면 자라반에 그냥 먹어버리고 오케이 바텀도 밀어두고 타격을 최대한 줄여 오케이 한 번에 바로 나가버리네 괜찮아 괜찮아 한타 이기면 돼 그 다음에 화염드래곤이 하나 있거든 이걸 먹으면 돼 이걸 먹으면 돼 이거 블루 놔줘 나 솔직히 살 거야 나 초지게 살 거야 한타 이길 수 있어 이번에 녹턴이 불 끄기 전에 탈 갈게 그냥 보이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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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용 나온다 싶거나 우리가 뭉쳐 있는데 상대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타면 돼 그냥 오케이 오케이 나 이번에 엄청 쎄 아니 그거도 아니면 이 정도 밀었으면 걸어 내려오세요 걸어 내려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감 나 감 나 별풍선 하나만 찾아줘 나 이거는 팬 가입을 안 하네 아무도 다 집 가가지고 팬 가입 제 1대2세요? 이상하게 우리 미니언들 다 건빵이에요 어 가자 건빵 무시? 일단 이거 바론인데 상대가 뭐 포탄 못 밀면 이들 뿐은 거 없으니까 라인만 밀어놨고 포탑만 지키자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와드만 사올게 그 살짝 칠 선치 않아 지금 지금 싸우는 거 아니면 탑 한 명 먹고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고 용 먹을 준비하자 미드 밀어 나 와드만 사올게 우리 용 하나만 더 먹으면 사형이야 저기 바론 뭐 겪고 두피 너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싸우면 안 돼 나 없어 오케이 절대 싸우지 마 절대 싸우지 마 살짝 뺀고 비 녹턴 탈각을 주지 마 녹턴한테 징크스 내 곁에 금든하게 가자 나 아직 안 왔어 빼빼빼빼빼 나 왔어 나 왔어 이제 싸워도 돼 나 징크스 볼게 여기서 계속 대치하면 내가 방금처럼 계속 킬가 만들어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시야만 잘 먹어 시야만 잘 먹어 시야만 잘 먹어 이런 거 보면은 지나가다 저거 밟으면 지지는 거야 저 새끼 오케이 우리 먼저 들어갔어 먼저 들어왔어 우리 살렸고 옆에서 인인시각 보고 있을게 이거 물어도 돼 이거 물어? 물어 물어 칼 공갔어 나 여기 봐줘 이쪽으로 봐줘 오케이 스틱스 보내주세요 와 와 저 저 저 저 저 저 왜 이렇게 쎄? 와 어 이거 시다가 잘 안때네 아 빠워 아니 징크스 보는게 아니고 물을라며 그러니까 나는 물었지 다른 사람이 아니 야 근데 저거 조합사 징크스가 야 살 수가 없다 너가 야 녹턴한테 들어갈 때 옆에 있어줘야 했는데 근데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무조 아 그 저기 한번 치고 나한테 녹턴이 들어올 때는 나를 봐줘야 돼 들어가더라도 응 아까 전에 쌀 물고 하는 거 좋았는데 응 물고 나서 녹턴이 궁 쓰면 바로 나봐줘야 돼 녹턴이 궁 쓰면 못 보지 아 그렇게 해서 초식에 초식에 이제 교환하고 그리고 졌거든 지금 그 내가 그 도움빙을 찍을게 물리면 응 근데 궁을 못써 그래도 그거 그거 가져자 어떤 거? 기사의 맹세 갔네 이미 기사의 맹세 기사의 맹세 미칼도 가지고 뭐 다 다 울려가지고 그냥 다 해보자 그러면 이니쉬를 못하네? 그럼 싸움을 어떻게 해야지? 누가 가야지? 어? 이거 약간 내전했는데 어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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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요거 아 좋아 아 좋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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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계속 바텀 밀게 난 계속 바텀 밀고 바론 타이밍 되면 얘기해 주셔 바론 2분 2분 2초 오케이 다음 뭐 할거야? 바론 할거지? 응 바론이지 일단 미드 밀고 미드 밀어놓고 미드 밀고 미드 밀고 잠깐만 지금 다음부 지금 미드 밀면 3대 5 싸움한다 여기 여기를 미드 밀어놓고 가생이 쪽에 여기 잡자 정수리 나랑 다녀야돼 자 CS 반만 넘기고 갈게 다시 미드로 다시 미드로 여기 뺏겼어 이산가족 주의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면 한번 받아먹고 다일러스 저런거 한번 끊으면 좋겠네 가볼래? 가보자 여기 하나 더 어떡하지 들어올 때 미드로 가자 일단 미드로 우리가 이니틀 라인 걸지 말자 가끔 라인 좋으니까 미드 쪽 가자 미드 쪽 우리가 이니틀 라인 걸지 말고 들어오면 받아치자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받아치는 식으로 내가 먹을게 이거 내가 가임 뽑아야돼가지고 레드 나온다 레드 나온다 레드 먹을게 바론 1분 15초 우리 바론 쪽 와드 먹어야 돼 이제 나 갈테니까 정글 나랑 같이 가 이온에는 바텀 사이버스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야? 고동 바론 1분이야 밀자 미드밀어 조이 내려와 조이 내려와 조이 내려와 이차탑 좋 habil 자 이제 바론 시야 잡으러 가자 미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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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 아까 기억하죠? 텔 미리 타야되요 나부터 돌린다 시야 잡는데 시야 잡아 이번엔 마오카이 없으면 무조건 줘 무조건 줘 무조건 줘 절대 못 이겨 마오카이 텔 있어 우리 부셔 파이 텔 있어 요네 무시하고 그냥 텔 탈게 그러면 요네 무시하면 아마 텔 끊길건데 다시 미드 먹고 다시 미드 징크 스피드 먹고 결단을 내려야된다 요네를 자르던지 요네 지금 끝났어 요네 텔 끊어놨어 요네 끊어놨어 끊었대 끊었대 나이스 끊었대 나이스 끊었대 우리만 텔 있어 그러면 요네랑 계속 배트 중 이런데 핑허 박아줘 벤시 벗기 아 못 벗겼어 배치만 할게요 나 지금 엄청 세기네 용나온다 용나와 다시 바른쪽 들어가볼래? 용도나와 나 집 갔다가 가인 사올게 집 갔다가 가인 사올게 그럼 나도 그거 사올게 나도 너무 앞이다 우리 다 집 가는데 요네 사라졌어 요네 안보여 요네 안보여 틈고로 응 오케이 용으로 가자 아 근데 저쪽 지금 안보이네 근데 용가자 일단 이제 아니다 용가자 용 안 갔다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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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용가자 불용이라 먹으면은 먹으면 우리 딜 엄청 셀 것 같긴 해 없네 없네 리드 한 번 더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준다 싸운다 싸운다 오케이 우리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나 여기 징크스 옆에 있어 나 무조건 뒤에 줄게 용 뺏어 먹어 용 뺏어 먹어 용 뺏어 먹어 용 부었어 용 부었어 용 부었어 용 부었어 용 부었어 용 부서 용 부서 용 부서 오케이 징크스 살려 징크스 살려 오케이 징크스 살려 오른쪽이 요네 징크스 딜 잘 넣고 있어 오 오케이 이겼다 받아치니까 이겼다 아 나이스 아깝다 어 좋아 이게 정답이네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아 이거 야 야 이거 억제기보다 바론이 더 쉽지 않을까 오케이 바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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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는 먹어 징크스는 먹어 징크스는 먹어 딜 돼 딜 돼 딜 돼 딜 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조이로 열받게 하고 조이로 계속 푹푹하면서 방해하다가 들어오면 빠르게 받아치기 마오카이가 몸 터줘 마오카이가 여기 앞에 터고 어 와 개빨라 나머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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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지 마요 달려 얼른 먹어야 돼 얼른 먹어야 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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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라보 브라보 나이스 우리 정비할 시간 벌어야 돼 쫀득이 펜타킹 먹어서 돈 쓰고 와야 돼 나 이미 풀템이야 이미 풀템이야 우리 나가지마 물약이라도 한잔하고 와 우리 나가지 말고 기다려 나 물약 한잔 했어 백종 그 자체야 나중에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쫀득이 오는 것 같게 미드 미드 마오카이 7 있네 레벨업 레벨업 18렙 찍어야 돼 미드 다시 미드 가는 중 심각을 칠으면 주울 것 같은데 미치고 대체하면 저쪽 진짜 괴로울 것 같아 아 맞다 저기야 음 안 당해 로컨 절면뺨 뒤에 나이스 야 저거 소중한 걸 만들어놨네 굉장히 강해 저거 잡혔다 잡았다 오케이 가다 나이스 뒤에 1A2 이걸 내가 먹네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 오케이 오케이 징크스 끝내! 어우 징크스. 잘한다. 생각지도 못한 고무를 발견했네. 좋았다 좋았다. 끝내자 끝났어. 끝났다 이거. 저 물어야 돼. 뜨면. 어 뭐야 나 붙은 몇 대를 맞은 거야 지금? 즐기지 말고. 좀만 즐길까? 든든하게 여기 있어야지. 든든하게. 좀만 더 즐길까? 이거 보셈. 명사 좋다. 되게 좋다. 아이고 너무 잘한다 우리 팀. 드디어 칭찬받았다. 오늘 오후 3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원이 달라. 사람들이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한 거 말이 돼? 빠른 성장 중. 달달했다. 자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자 혼나러 갑시다. 완벽하진 않았어. 그냥 메모장에 적었거든. 그냥 이게 다 고질병인 것 같아. 근데 그 고질병이 탑정글이 진짜 심해 지금. 알지. 그거를 일단 메모장에 적었는데. 그 전에. 일단 변건이한테 할 말이 있거든. 이게. 보니까 쫀득이가 딜을 엄청 잘해. 맞지. 그래서 기사의 맹세를 2코로 가는 걸 봤는데. 나는 2코로 이제. 치크의 융합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제 쫀득이가 딜을 엄청 잘하다보니까. 궁을 자주 쓰는 챔피언을 하잖아. 레오나 노틸루스 뭐. 판테온 세트 그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치크를 가주면 이제. 쫀득이의 캐리력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느려지게 하는 거 평타 돼서. 어어. 그리고 혹시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나? 응. 여기 영업장에 적어놨거든. 자 이거 한 번 봐줘. 이게 우리 팀의 고질병이야 지금 이게. 자 일단 읽어줄게요. 시계 없는 곳에서 고론사하면 솔랭 한판 플러스. 벌치자 이거. 싸우는데 싸운다는 콜 없으면 솔랭 한판. 탑 고질병. 정글. 혼자 다니면서 잘리면 솔랭 한판 플러스. 팀은 콜 안들고 오제트 먹으면 솔랭 한판 플러스. 원빌. 미드 원빌 안들고 오제트는 행동 취하면 솔랭 한판 플러스. 이거 오늘 집 못자겠는데. 지금 집에도 못자겠는데 오늘. 내일 또 못자겠는데 내일까지. 전체가 하나 있어. 한타 도중에 이상가족 메타 나오면 솔랭 한판. 전체야 전체야 전체야. 오케이. 이해했지? 오케이. 이 고질병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절대 안 한다고 해 그냥. 알겠지? 칭찬도 있는데? 와 칭찬 점수. 큰 머리가 똑똑해 지금. 오도 내리는 거 진짜 감동받았어 나는. 머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도를 진짜 잘해요. 칭찬을 돌리네 여기는. 그래서 이거 칭찬 있으면 이렇게 메모자 하나씩 추가할까 나는. 아 오케이. 잘하면. 야 이거 진짜 위험한 초대네. 뭐 하면 하나 나오고. 아 참 재밌었다 그죠? 오늘 참 연습 재밌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스크리밍 위해서 일단. 휴식은 해야지. 그래 그게 맞아. 맞아 쉬긴 해야 돼. 우리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나 지금 10시간째야 미안한데. 나도. 나 좀 잘하고 싶어 지금.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은? 오늘 성장 나는 진짜 우리 팀. 그 조각상을 만들었으면 지금 몸통까지 만들었어. 머리만 만들면 돼 지금. 난 아주 만족해 지금 우리의 성장했다는 게. 우리 팀이. 말도 지금 너무 잘하고. 지금 딱 이까지 만들어졌어. 머리만 만들면 돼 알죠. 예스. 아무튼 오늘 펜타큐 축하하고 전두기는. 고마워.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 일정 제가 카톡으로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재밌었다. 근데 진짜로 그 오더가 그. 모두가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라인전에서 좀 되니까. 이게 좀 흥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말을 좀 더 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잘. 초반에 이게 안 풀리면은. 말이. 탁 막히거든 사실. 아 맞다. 그 공지 있는데. 응. 내일도. 똑같이. 제 자랭한 것처럼. 다섯 번 할 거예요. 인지하세요 다들. 예쏘.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다섯 시 반 똑같이. 맞추면. 열시에 딱 될 것 같아요 그게. 알겠습니다. 어. 어. 저. 어. 탑은. 이제 탑 제가 대타 할 거예요 그거. 아 알겠습니다. 딱 열 채우시면 돼요. 그 한수. 네. 살참함수. 죄송합니다. 네. 날차하면서 모드로 갈 거예요. 내일은. 오케이. 오케이. 다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 갈게요. 한양이 못 들은 것 같은데. 한양이. 바이. 너무 재밌었어요. 내일 또 봐요. 오케이.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또 되게 친해져가지고. 이게 또 호흡이 잘 맞는 거 같아요. 오늘은 조금 전에 하고 재밌었어. 이겨야 분위기가 좋아. 진짜로. 중간쯤에 피곤했는데 갑자기 확 깨네 잠이. 이거 보기엔 감동 스토리 써낼 수 있을 거. 알겠습니다. 성장 감동 스토리 가능. 리얼. 성장 감동 스토리 각이야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아. 계속 자책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사실. 아니. 아무튼. 현우 형.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현우 형이 오늘 숨은 MVP에요 진짜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팀원도 해줘야 돼서. 맞아 맞아.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좀. 놀러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게요. 저. 한양님은 가셨나봐. 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구요. 오늘 좀. 그 뭐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네. 네. 내일은. 두 시에. 그. 매드크라운님하고. 그. 오시는데. 그. 노브레인 이성우님 오시는데. 윤담백님하고. 그래가지고. 네 명이서. 한. 한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뭐 신곡 나왔다고. 놀러 오신다고 해서. 그거 하고. 음. 그 전에. 지금. 시일이 촉박하니까. 세트랑. 레오나를. 아. 세트랑. 그. 판테온을.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지. 이전에 좀. 한. 두어 시간이라도. 좀. 하고. 한. 한양님 외국으로. 왜 울어. 아. 한양님이. 역할이 좀 커. 왜냐면은. 원딜 했다가. 정글로 또. 바꾸면서 또 막. 다시 또 막. 하고 해야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하실 거야. 부담이 크지. 원래 정글 할 생각. 안 했을 텐데. 해가지고. 아무튼. 그거. 내일. 아침에. 좀. 와서. 하고. 그거. 끝나고. 한. 4시쯤에 끝나면. 좀. 쉬던가 해서. 한. 다섯시에 다시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그러면 내일 끝날 것 같고. 금요일은. 제가 일정이 없어요. 토요일은. 그리고 토요일 날은. 배텐이 저녁에 있어가지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 연습이 좀 중요한데. 토요일 날이 알짠데. 그때를 빠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 5시까지는 할 수 있어서. 좀 연습하고. 일요일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면서 느끼는 거는. 다 잘하시고. 저만 잘하면 돼요. 지금 보니까. 나 혼자 뇌절하고. 나 혼자 스킬을 맞추고. 충분히. 뭐. 내가 뭐. 후. 후. 어깨에 큰 짐이 쥐어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나 할 것만. 그냥. 똑바로 하면 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거. 자. 아무튼. 그. 선생님. 그리고 또 감독님이. 교육을. 너무 맞춤형으로 잘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한양님. 그. 한태는 좀.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해주세요.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음. cgmdn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신님 감사합니다 바보고양이13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뚜랩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플릭스 뉴스 피곤하지는 않고 그냥 원래 체력이 안 좋아서 그게 피곤한 겁니다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안 피곤하대 니들이 피곤하대 더하고가 피곤해 더하고가 피곤해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 감사합니다.